오늘 왜 이렇게 왼쪽으로 썰린 것 같지? 느낌이? 평소보다? 아 왼쪽으로 썰렸어요 지금 이게 렌즈가 뒤로 가면서 지금 좀 그렇게 됐어 물하고 이런 거 커피를 드시고 커피를 제가 한번 잠깐만요 아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하세요 나 뭐 하려고 했지? 뭐 하려고 했지 잠깐? 감사 캠키기 뭐 하려고 했는데? 캠키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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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려고 했어 미친놈이에요 그쵸? 미친놈이에요 맞아야 돼 너무 안 맞았다 싶어 나 요즘에 요즘에 맴매 좀 할까? 그거 생겼어요 갑자기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했지? 이게 되게 늘었어 이거 치매 초기 증상 아 나 그거 진짜 심해요 어 나 특히 요즘에 들었어요 치매 초기가 아니라 치매 창맨 뇌 용접 용량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 본인 희망을 치매 창맨 빼빼 하드 용량이 부족한 거야 하드 용량이요? 응 하드 용량이 꽉 찼는데 계속 정보가 또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드가 아 칠힐 칠힐 칠빙맨가 여기 좋아해 뭘 좋아해 슬프지 아니 왜 웃고 있냐고 아니 어이가 없잖아 서른아홉인데 이럴 수 있다든지 아 마흔이구나 옛날이었으면 노인네야 조선시대면은 그럼 그럴만 해 근데 조선시 시장은 아니다보니까 문제가 좀 조선시대면 상관없어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시대가 문제네 아니, 내가 최근에 옆에서 본 것만 한 서너 번 돼요. 어? 내가 지금 뭐 하려고 그랬지? 제 개인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계속 할 때마다 뇌검사 콘텐츠 갑시다. 과자 많이 먹어서 그래요. 뇌검사... 그건 아닌데. 과자는 내가 더 많이 먹지. 컴퓨터 많이 해서 그래. 과자는 너가 많이 먹지. 맨날 오락해서 그래. 오락해서 그래. 오락 게임도 아니야. 오락해서 그래. 맨날 오락하고 늦게 자고 과자 먹고. 제가 오늘 딱 출근을 했는데 12시 55분에 도착했어요. 스튜디오를. 그런지 안합니다. 그리고 두 분은 이미 와. 10시에 오셨다는... 저는 제일 빨리 왔죠. 좀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서 오신 김에... 전 작업 일을 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스트가 방송 시작 5분 전에 도착해서... 정말 이거 타성에 젖었다. 어떻게 뭐 맨매를 해달라는 건가? 이제 오면은 어떻게 되었냐면 제가 환경을 알려드릴게요. 딱 오면은 이게 딱 켜져있어. 딱 이거 테이블하고... 오늘 인원수 2명이면 의자가 2개... 퇴관식은 다 하잖아요. 또 저기... 이제 내가 늦게 오니까 이제 알아서 이게 되고 있다. 나중에는 일본 수모 선수들처럼 똥 닦는 사람도 고용하는 거 아냐? 그건 형이 좀... 내가 진짜 똥 닦는 거 전문가입니다.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잘 닦거든요. 요즘에 그거죠.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아이 똥 닦는 거 전문가야. 발이 하나 딱 들어올려가지고 애가 울지도 않아. 편안하게 누워 자. 아 맞다 맞다. 똥 닦인데 자. 뀨이 지금 며칠 됐죠? 뀨이가 이제 오늘 21일째입니다. 3주 됐네요? 네. 애송이 이 녀석. 태어나... 이제 세상에 공기 맡은 지 3... 드디어 3주째 됐습니다. 그럼 이제 조디온 퇴소하시고 집생활? 집생활이죠. 이제 시작이네요. 들고 닦으면 가만히 있으면 애가 순환과 형의 스킬이 좋은 거예요. 그럼 서로 서로 시너지가 맞는 거죠? 서로 합이 맞아야죠. 합이 맞는 거죠. 맞춰가는 거죠.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놀래키면 안 돼. 놀래키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그렇죠. 아이를 놀래키지 않으면서 온도를 맞춰서 그 막 서해불을 딱딱 손가락으로 딱딱딱 이렇게 닦아주는 거 있잖아요. 기분 좋게.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닦아요. 만족? 이렇게 닦아야지. 아니 아니. 다리 하나를 나도 그걸 배웠다니까. 배워야 돼. 다리 한쪽을 딱 들어. 몸을 걸쳐. 다리 한쪽을 덜렁덜렁 내려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리가 장려 버려지잖아. 그럼 그때 엉덩이를 딱 넣어야. 근데 이거를 스킬이야. 뭐 이렇게 무슨 수건으로 닦고 하는데 손이 최고야. 좀 더럽다는 생각만 없으면 손으로 제일 잘 닦아요. 이 손으로 닦았어요? 형 어느 손이에요? 이 손으로. 왔다 갔다 닦아요. 왜 뭐 왜 뭐. 아니 그럼 인도 음식은 어떻게 먹게? 아니 뭐. 애기 똥. 근데 그건 알아야 돼. 애기 똥은 안 더러워. 진짜 안 더러워. 그냥 냄새가 안 나. 고소해. 아니 왜냐하면 먹는 게 그래서. 진짜 고소해.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밥, 고기 이런 걸 먹어야지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거고. 맞아. 거기서부터는 더러워. 약간 그 뭐지? 고르곤졸라 넣은 까르보나라 냄새. 아 그건 좀. 아니 진짜. 고르곤졸라 넣은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안 좋아해? 까르보나라 안 좋아합니까? 까르보나라? 아니 좋아해요. 이제 안 좋아해. 이제 안 좋아해. 그러니까 곤충 배설물. 아니 기사인 거야. 아니 뭐하네. 곤충하고 곤충 배설물이 뭔 소리야. 아니 그렇게 드럽지 않다는 거야. 진딧물 정도로 합시다. 팬더똥. 팬더똥. 진딧물 가려고 하죠. 진딧물. 진딧물. 아무튼. 아 장난 아니에요. 미쳤습니다. 밥을 시켜야 되는데. 미쳤어요. 미쳤어. 음식을 이제 또 드시고 싶은 걸 또 잠깐 말씀해 주시면. 기다리는 동안 또 이어서. 뭐 뭐. 저는 뭐 주시는 대로. 제가 뭐. 게스트인데. 떡볶이? 떡볶이만 빼고. 떡볶이만 빼고. 육류 위주로. 육류 위주로. 아니 다이어트 하시는데 육류 괜찮아요? 떡볶이는 너무 치명적이고. 아 떡볶이가 덧죠. 그치. 정제의 국류는 너무 치명적이고. 고기가 오히려 낫죠. 떡볶이가 덧죠. 맞아. 다이어트 좀 하시. 체중관리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지금 전혀 그런 거 못하고 있어요. 왜. 오랜만에 봐던가. 까르보나라 먹으라고 지금. 까르보나라 좋지. 난 좋아. 까르보나라를 먹죠. 좋아해요. 뭐 좀 없나. 맛있는 거. 차마 못 먹겠어요 까르보나라를. 요즘에 이제 계속 집밥을 저도 같이 먹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내도 집밥만 먹잖아요. 그 외식 좋아하고 떡볶이 좋아하는 친구가. 집밥만. 꾸역꾸역 집밥만 먹고 있어요. 아 꾸역꾸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왜냐하면 그 친구가 집밥보다 약간 좀 그런 거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같이 먹거든요. 아 고통을 나누고 계시군요. 야 아내도기 보다는 밥이 남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 남아서. 단찬도 있고 한데. 애셋 아버님도 오셨어요. 애셋 아버님. 애셋 아버님이 누구야. 애가 셋인 아버님. 아 매직빵님이요. 아이고. 아 매직빵님이 아니고. 그럼 누구요? 애시 셋인 아버님. 그냥.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직밥이 형은 두 명이에요. 아 그렇구나. 좋겠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싫다고 했죠 까르보나라. 아 다른 거 좋아. 다른 거. 뭐 뭐. 도시락 있어요 도시락. 도시락도 좋고. 도시락 좋아해요. 도시락 좋다 깔끔하니. 아이스크림 좋아하면 아이스크림으로 드셔도 돼요. 쌀이 들어가 있어요. 쌀이랑 아이스크림. 돈까스 도시락 이런 거. 어 좋지 좋지. 한 섯? 오랜만에 한 섯. 한 섯도 좋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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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그러면. 한 섯에 돈까스 도시락이 있나 있나? 돈까스 도시락. 도련님 도시락. 양자님인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도련님. 도련님이 이제 돈까스죠. 돈까스 도련님이 있어요. 또 돈까스가 추가된 버전에. 근데 5,800원이야? 굉장히 괜찮네 가격이. 그러네. 옛날에는 이제 4,000원대였죠. 아 그랬어요? 돈까스 전문점 같은 거. 돈까스 전문점 없나 하면서 뒤로 가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까스 전문점 있잖아. 괜찮다고 하셨는데. 한 섯도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합니다. 따로 또 돈까스 전문점이죠. 주향 돈까스. 좋아요. 이 강동구에는 주향 돈까스요. 거기가 잡고 있죠? 네. 거기가 되게 유명해요. 거기 가요 그럼. 왜냐면 주향 쇼핑 센터에서 두 개의 돈까스집이. 빨리 시켜. 이게 오래된. 빨리 시켜. 근데 주향 쇼핑 센터가. 주향이 어디야? 주향이 거기가. 지금 리모델링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던 돈까스집이 나왔잖아요. 그 두 개가 이제 흩어졌어요. 근데 지금. 주당 양으로. 20 몇 년 전통이에요. 알았어요. tmi 직업만 하고 빨리 시켜요. 아니 아저씨들은 항상 뭐 하기 전에 일단은 정보를 계속 얘기해. 그러니까. 그거 자기가 아는 거 다 얘기해. 주향 명가 돈까스는 주향 두리돈까스가 있을 거야. 본점 본점. 본점이지. 둘이 왜 이름이 달라던데. 갈라졌다고. 주향 센터에 있어서 주향 돈까스인데. 설명 안 들으셨어. 갈라졌어요. 들었죠. 둘로 갈라졌어. 좋다 좋다. 나중에. 나중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약간 육파도 갈라져서 맛도 약간의 차별하는. 아니 처음부터 하나는 아니었어. 갑자기 짜장면도 먹고 싶어. 야 짜장면 안 먹고 싶어. 주향 센터에 있는. 탕수육이랑 짜장면 짬뽕 그런 것도 맛있어. 탕수육이랑 짜장면 짬뽕 이런 것도. 안돼. 어저께 먹었어. 어저 먹어서 안 되는데. 그럼 돈까스 가 주향으로. 그럼 뭐 어저께 먹으면 오늘 안 쓰냐? 어저께 먹었어. 어저께 안 먹고 어저께. 어저께 오지마. 주향으로 가 주향으로 가. 알았어. 진짜 주향으로 가. 근데 돈까스 먹으면 한 솥으로 가는 거 어때? 아냐아냐아냐. 주향 주향 주향. 한 솥 먹고 싶어? 한 솥 먹고 싶어? 한 솥이 맛있지. 그래? 가 한 솥. 그래 결국 보통 양보할까 하는데. 아 그래도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계속. 하하하하. 그래. 웬만하면 지금 뉘앙스가. 어 그래? 아 너 한 솥 먹고 싶어? 그럼 한 솥 먹어 하려고 하는데. 차마 이게 안 떨어지는. 그 정도 단계죠. 제가 한 솥. 오늘이 1년 중에 한 솥. 진짜 안 땡기는. 되게 몇 안 되는 그 날이구나. 진짜로. 아 약간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이 있어요. 아 오늘 한 솥은 좀 이런 날이 있습니다. 그럼 주향 명가 돈까스. 배민원으로 하겠습니다. 배민원이라는 거는. 다른데 거치지 않네요. 합승을 안 하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옛날에 택시도 합승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걸으셔야죠. 제육도 먹었어요. 제육 등심이 있어? 미쳤다. 제육이랑 등심이 섞여 있다는 거 돈까스랑 같이 있어? 두 개 다 양껏. 미친 거 아니야? 미친거 아니야? 저.. 저.. 제육 등심 세트야. 그런 거지. 난.. 또.. 나도 제육 등심 세트야. 제육선이 두 개? 네네. 이거 미쳤다. 이거는 뭐.. 사장님 추천까지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마카로니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마카로니. 마카로니. 나는 빼주세요. 마카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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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카로니 너무 좋아. 마카로니가 컴퓨터처럼 이렇게. 안 보이죠? 안 보이네. 안 보이네. 볼 필요 없었는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마. 하나. 마카로니. 마카로니. 마카로니는 케찹하고 많이 섞어가지고. 마카로니 비벼먹는 게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어? 애기랑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네. 제일 맛있어? 마카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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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베이커리? 베이커리 베이커리 아기가 먹는 빵이야? 빵 좋아하시니까 또 내 스포를 뭐 스포 빵이 여러 판두개인가 빵이 포장이 이래 뭐야 공기가 이만큼 들어있지? 오 이거 뭐야 우와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기저귀로 만든 우와 기저귀 케이크 기저귀 어디가 앞이야 미쳤어 기저귀 케이크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기케기 기케기 얼굴 가려야돼 이야 미쳤다 미쳤다 지금 약간 분해됐어 다시 조집해야돼 주방에 빠졌어 기둥이 아 먹는게 아니었네 이야 이거 열어봐야겠다 요즘에 이렇게 기저귀 케이크라는게 좀 있긴 있었어 요즘도 아니고 첫째 때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이야 귀엽다 너무 귀엽다 미쳤다 나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어 기저귀 선물이 최고야 정말 기저귀 선물이 최고야 진짜 아 근데 이거는요 좀 갖고 있다가 감상하다가 비상시에 없을때 아래를 아래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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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걸려요 어차피 갖고 가야되니깐 다시 넣어요? 아냐아냐 그거는 야아 이야아 우리 뀨이가 그냥 챙겨주는 사람들도 많고 그냥 복 받았어 아주 하하하하 너무 귀엽다 기저귀 케이크야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기저귀 값 번다는 얘기가 하루에 27개를 씁니다 기저귀를 미친거 아니야? 똥쟁이네 아니 기저귀를 미친거 기저귀를 야아 이것도 다 쓰는거야 버리는게 자동차 장난감 미쳤다 잘 나온다 너무 좋아 종류와 달라 아 또 있어요 집에 하나 이런게 있어요 훨씬 실용적인 누가 애기 났다고 하면 요런거 하나 보내면 괜찮습니다 뭘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기저귀 케이크 하나 하면 결국 쓰니까 무난하고 기분도 좋아 기저귀는 다다익선입니다 기저귀는 정말 그냥 무조건 기저귀를 많이 선물받아서 너무 좋아 진짜 최고야 최고 와 아이디어가 좋다 기저귀를 왜 이렇게 애들이 많이 가나 했더니 관략근이 힘이 없잖아요 그냥 지리는거야 그냥 그때그때 지려 그러니까 기저귀를 그러면 이제 나이를 먹는다는건 아이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는거야 김치아저씨 파김치가 따로 사이드메뉴로 사이드메뉴로 어? 김치 김치만누가 뭐야? 파김치요? 사이드메뉴로 파김치가 있어요 파김치요? 파김치 참을 수 있어? 저는 참을 수 있어요 이제 김치아저씨 타이틀 포기했어요 그럼 내가 파김치 먹는데 뭐 한 줄기도 안 먹을거야 아 네네네네 참을 수 있습니다 아니 시키지 마세요 저 냄새 싫어요 파김치 냄새 제가 파김치 보는 것도 싫어해 아 네 냄새 나 특히나 파김치에 약해 파김치 엄청 먹고 싶네 파김치에 약해 나 파김치에 약해 이러니까 파김치가 너무 땡겨 안 돼 안 돼 미치겠다 젓갈 파김치 시키실거면 시켜도 돼요 근데 나가서 드세요 먹고 오세요 우와 그리고 화상생중계로 여기서 창으로 띄워드릴테니까 우와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아니 같이 사는 사유 아닙니까 우와 같이 사는 사유 아니에요 우와 진짜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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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안에서 드시고 3M만 사주세요 우와 와 왜 3M만 할 수 있지 우와 너무해 3M만 할 수 있잖아 안티김치운동 하잖아요 안티김치운동? 네 같이 안 시켰어? 태환씨 뭐 먹을지 몰라서 못 걸리겠어요 물어보면 되잖아 커피 사러 왔어 커피 사러 왔어 태환씨 파김치 햇반 파김치 무조건 태환씨 무조건 등심제육이야 그래 그럼 태환씨 파김치 먹을 때 같이 먹어 파김치 안 먹었잖아 농담이야 지금 파김치 안 땡겨 사실은 태환씨는 나랑 똑같은 거 시키면 되겠죠 그래 넌 뭐 시킬 건데 저는 기본이 가장 맛있지 않나 기본도 기빠시죠 기본 주양 명가돈가스 이거 그냥 하나 사장님 추천 2개 있는 거 중에 하나 아 3개 4개 다 추천하시는 거 아니야?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아냐아냐 추천을 한두 개만 하셔야지 딱 3개만 하는 거 4개? 3개? 주양 명가돈가스를 먹는데 불을 먹을까? 매운 거? 매운 거 못 먹잖아요 아 매운 거 좋아하죠 저 왜? 아 배고파 돈가스 하나에 아이고 배고파 이소자님 와서 등심제육 시켜달래 오셨대 채팅창이 아 나는 똑같은 거 먹어 알았어요 등심제육? 진짜야 진짜 그럼 나만 주양 너만 호랩이네 너만 호랩이야 진짜 자 주문 5다 들어가겠습니다 불돈가스 하나 제육 등심세트 두 개 제육 등심세트에다가 마카로니 하나 이렇게죠 자 식혀있습니다 자 뱀인 원이기 때문에 20분 안에 옵니다 굿굿? 너무 귀엽다 이거 그냥 저기 넣어서 저거 들고 하기 좋게 되어있어요 네 손잡이가 달려있어가지고 응 아 그거 그거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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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잠깐만 여기다 놔야 돼 여기다 여기다 이걸 안 넣잖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안 넣어도 돼 이게 있는데? 베이비 베이커리 여기 안에 니가 분리수거 하기 싫어서 그런 거야? 아니 베이비 베이커리 이거 포기해요? 여기 써있어 여기 무슨? 여기 써있어 써있어 뀨이가 지금 실망하고 있어 뀨이? 실망하는 것도 좀 배워야 돼 저 너무 저기교육인데? 요즘 실망하는 법 가르치고 있습니다 벌써요? 왜냐면은 내가 일단 알아 아니면은 내가 젖주는 줄 알고 계속 안 줘? 그러고 안 줘요? 나는 젖주 안 나오잖아 그 형도 에벨레벨벨 생긴 건 나오게 생겼는데 그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뭔가 느낌이 나올 것 같은 그 어떤 그 질감인데 이게 이제 그 쉐입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잖아 그래서 에벨벨벨 이러거든요 안 나와 실망합니다 진짜 실망 애가 실망이 큽니다 악마에요 악마? 네? 악마 아니죠 그런 걸 아는 거죠 구분할 줄 아는 거 구분할 줄 아는 거? 어 나오는 거랑 안 나오는 거랑? 아니요 오늘도 유전인 줄 알았는데 그냥 구댕이였어 그냥 지금 비난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누가요? 주문작관님 제가 무슨 비난을 해요? 비난 시동 건다고 에이 무서워요 근데 너무 아이가 너무 귀엽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쓰레기지는 여기다 버리십시오 아기의 외모는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시면은 스케퍼 들까 하나? 필요하세요? 아이가 궁금하신 분은 침착매에 카페에서 보세요 하나 올려놨습니다 이름은 지었냐고 지금? 이름 지었죠 완전 확정입니까? 확정입니다 김태풍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근데 더 멋있는 거였는데 그 뭐였지? 태조? 아니 네 뭐였지? 온조 대원 이름은 이소로 지었습니다 이소 김이소 김이소 다섯 개를 받았어요 조규문 박사님 응 철학 박사님 김이소 그분이 장명을 하시는 게 전문이십니다 전문이시고 가격도 사실 만만치 않은데 선물로 그냥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건 안 된다 제가 그건 안 된다 해서 소정에 했는데 진짜 소정으로 하면 기분만 나빠집니다 안 주는 거 보다 아이 그 정도 근데 진짜 소정만 들었어요 막 3만원 들으면 진짜 기분만 상해요 문상 아니죠? 네? 문상 아니죠? 문상이 뭐야? 문화상 아니 뭘로 하는 겁니까? 아예 이름을 짓는데 제가 그 정도 아 참나 컬처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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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무튼 간에 어 해서 이제 이름을 다섯 개로 받았는데 네 우주를 우주 그리고 유승 유승 그리고 한유승의 후손 뭐 있잖아 아니 그리고 뭐 연우 연우 효천 효천 이 이소 근데 이소가 너무 딱 눈에 띄고 너무 뜻이 너무 좋았어 나 그때 풍이형이 그걸 단톡방에 보여주셨는데 이소에 한 표 했습니다 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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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소가 너무 딱 눈에 띄고 너무 뜻이 너무 좋았어 나 그때 풍이형이 그걸 단톡방에 보여주셨는데 이소에 한 표 했습니다 응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젊은 층은 다 이소가 이쁘대 응 근데 이제 나이 든 분들은 다 이소가 이뻐 다 이소 다 이소잖아요 그럼 그쵸 걔 초등학교 별명은 무조건 다이소예요 아 그러네 근데 그때 다이소가 좀 잘 안되면은 그래도 좀 별명 피해갈 수도 있어요 모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다이소 별명이 될 것 같아요 걔는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아 또 트레이닝 과정이다 그럴 수 있어 아니 뭐 트레이닝이 아니라 제가 먼저 놀릴 거니까 어차피 아 놀리고 싶어서 아 그냥 형이 다이소라고 부를 거니까 물어보고 싶어서 오 이소야 다이소 이러면서 이소야 다이소 갈까 이렇게 이소야 다이소 갈까 이렇게 이소야 다이소 갈까 아무튼 네 근데 뜻이 너무 좋아 뜻이 물을 쉽게 바꿀 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한자가 있어? 물을 쉽게 바꿀 이여 역자인데 그러니까 왜 무역할 때 쓰면 역자인데 그게 쉬울 이가 되거든요 이름자로 들어가면 근데 그게 뜻은 물을 손으로 퍼서 바꾸는 형상을 바꾼 거래 모든 것의 신? 그래서 이제 바꿀 이가 되고 소는? 못소 연못 그러니까 물이 계속 바뀌는 연못이라는 뜻이야 오 그러니까 그만큼 고여있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뜻이 너무 좋은거야 계속 물이 바뀌는 연못 펌프 펌프 그렇죠 그렇죠 김펌프 생태적이네 김펌프라니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제가 생각하고 있던 아이에 대한 어떤 얘가 사실은 나는 얘 시대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더 잘 살면 너무 좋겠지만 얘가 그냥 어딜 떨어뜨려놔도 잘 적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군요 이소 그래가지고 너무 고루하지 않게 아 그때그때 바뀌는 연못처럼 염원이 담겨있군요 네 그랬는데 너무 좋아서 이거는 하늘이 점지해준 이름이다 저도 저도 이소에 한표 했습니다 그랬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유승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유승 김유승 근데 유승은 너무 좋은데 왠지 너무 뭔가 좀 약간 유비의 조상 유승 그니까 어 근데 성이 유시잖아 그거는 이름이 유승이 아니잖아 땡기지 그래도 땡기지 그거처럼 관계 관우 이름이 관우이잖아 성이 관우인데 조관우님도 계시고 그쵸 그쵸 이소 그래서 좋습니다 이소 사람들이 한 번 들으면 안 까먹을 것 같아 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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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들어간다 그쵸 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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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제 그러면서 존재감 뿜뿜하겠네 그쵸 이름 각인을 확실하게 시켰네요 아 나 이거 그리고 아빠는 오카페 사장님 지금 시즌 1 아니 좋은 날 왜 아니 근데 그때는 시즌 2를 하고 있어 왜냐면 망각했거든 그때 이소가 합격할 때쯤 그때 제가 노망이 난다는 뜻인가요? 아니 노망이 나는게 아니고 아니 분명히 본인이 하셨어요 잠정 중단 끝이 아니다 잠정 중단이다 이 위지는 언젠가 이어간다 잠정이 끝이란 얘기지 일시 중단이 일시 중단이 일시 중단이니까 이게 영원한 끝은 아니라는 거지 일종의 뭐 휴화산 같은 거라고 봐야돼 그치 그치 휴화산인데 백두산도 휴화산인 거 아시죠? 백두산 분화 임박했습니다 어 지금 막 얘기 나와요 지금 백두산도 백두산도 언젠가 터지는데 터질랑 말랑 하는데 백두일통 옵카페라고 안 터지겠습니다 백두일통이잖아요 아 그러네 어 알겠습니다 나만 터지지 않을 거야 내가 그때는 다 같이 터트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옵카페가 저는 시즌2가 되면은 그 아예 정면승부를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전력승부 옵을 다시 바꿔서 풍카페로 그때도 전력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때도 전력이었어 그때도 전력이었대 아 이름을 아까 여유를 뒀잖아 내가 이름을 여유를 왜 이런 걸 못하는지 저는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에요 리더십이 없다 나도 나도 항상 느껴 근데 회사도 운영해 보셨잖아요 예전에 그때도 저는 리더십이 없었어요 나도 나도 그냥 그냥 알아서 어떻게 돼요 근데 좀 카페는 내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리더십이라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나도 진짜 없는데 나도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박태준 씨는 리더십이 엄청 있어요 장난 아니죠 아 그렇지 김성모 작가 아닙니다 근데 그분한테 내가 한 번 직접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잘 쓰니 나는 뭐 시키고 이런 거를 못해 맞아 나도 그래 그때 아주 명쾌한 답을 들었어요 나도 진짜 못해요 유능한 중간관리자를 두면 됩니다 그럼 유능한 중간관리자를 또 컨트롤해서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커뮤니케이션을 그럼 유능한 중간관리자는 어떻게 부리냐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알아서 다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그치 그거를 본인이 그 사람을 이제 잘 얘기하고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본인이 잘 하니까 중간관리자가 있는 건데 그걸 몰라 아 그게 태환 씨인데 그걸 알아 몰라 근데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끌려가 난 중간관리자한테 끌려간다고 내가 이렇게 좀 일을 시킨다는 얘기를 끌려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 조직이 3대장이 있습니다 3대장이 아 그래요? 거의 큰 일을 하는 3대장이 있어요 누구예요? 어 이쪽 편집팀 태환 씨가 이제 같이 좀 나누고 그리고 좀 하고 세모 및 관리 세금계산서 띄고 네 김나영 씨 네 그리고 외부 일정 조율하는 김민경 매니저님 여기 3명으로 돌아가고 있어 사실상 참 대장이에요? 나는 그냥 꼭두각 씨야? 어 마리오네트 음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하다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상 그렇게 포즈를 시키는 거 자체가 일정의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컴퓨터를 탁탁탁 이쁘게 조립을 해요 이건 컴퓨터 조립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 컴퓨터 버튼 누르면 돌아가 근데 이게 왜 되는지는 몰라 그리고 이걸 잘못 건드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냥 그대로 냅둬 컴퓨터를 잘 만든 사람 아니야 그런 거를 우리는 프로그래머라고 합니다 음 코딩을 어떻게든 했는데 돌아가 프로그래머도 왜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돌아가 어? 그럼 프로그램 잘 짰다고 하는 거야 그런 걸 가지고 유능한 프로그래머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근데 그 코딩이 어떻게 되는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유능하고 잘하는 프로그래머라고 하겠죠 아니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돌아가면 된 겁니다 그렇죠 그거 돌아가게 하는 게 제일 느끼는 거야 문제는 문제는 그거야 그 다음 프로그래머가 그걸 받았을 때 뭐야 이거 어떻게 이걸 지만 알아보게 만들어 놨어 개성전이 안 해놓고 태그도 안 해놓고 그쵸 그건 이제 다음 사람이 할 얘기이고 다음 사람이 욕할 거지 본인은 상관이 없어요 잘 돌아가면 된 겁니다 그걸로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체제가 엄청나게 이렇게 다 가져가서 일을 해도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 나는 이게 아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침착매는 유능한 리더십 리더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종의 나는 근데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유능한 리더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리더십 현대인이 생각하는 리더십이 있어요 21세기에서 21세기형 리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유선이야 19세기 리더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맞다고 하는 거야 본인이 아니라고 유선인데 막 강요들이 되게 많은 맞죠? 난 유비 유비라고 아 그래요? 유비 정도에 그러니까 덕이 있어 덕이야 덕장이야 덕장인데 덕장은 사실상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유비가 뭐 칼들고 뭐 뭐 뭐 싸우진 않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네 호응 감사합니다 아무튼 어 그 어 뭔 얘기했더라 그랬죠? 리더십이 없는 이유에 대해 리더십이 없다 우리가 아 또 나왔어 리더십이 없다 왜 이 얘기로 갔냐면은 좋은 날 좋은 얘기하다가 네가 옷 카페 얘기해서 아 좀 머릿속에서 옷 카페를 좀 지워요 그래? 형만 보면 생각이 나나봐요 진짜 나 진짜 나 평상시 옷 카페 생각하지 않는데 그리고 얘 유행이 됐다? 유행까지 시켰어 아니 프로그램 라면 건데 그냥 한 코너가 됐어 옷 카페 이야기하기 이게 그죠? 언젠가부터 그렇게 됐어 왜 그래 이게? 사람들이 내가 뭘 해주면 자꾸 뭘 차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일주었다는 일단 칭찬으로 하는 거잖아 뭘 차리라는 거는 사실 아 그렇죠 칭찬인데 그 정도로 맛있다는 뜻인데 칭찬인데 얘기가 항상 이어지는구나 난 차려봤으니까 유행이야 유행 그렇게 됐죠 아 근데 재밌게 받을 수 있겠네요 뭘 차리세요 하면은 아 차려봤어요 그게 웃긴 게 웃긴 구조인데 봐봐 아 너 안 써 아 이거 뭐 하나 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갑자기 울적해져 괜찮아요 이러면 되는데 갑자기 보링이 내추럴 찐으로 빡쳐가지고 이래 그러니까 이게 재밌잖아 반응이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하는 거야 사람들이 밈이 됐어 밈이 야 그래 그러면 되겠다 이러면 되는데 그냥 그럼 감사하게 받으라 이거예요 응 그런 상황극을 만들어줬으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되는데 하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많은 어떤 금전적인 또는 시간적인 어떤 많은 손실을 입었잖아요 포르샘데라 그러셨죠 저번에 네 근데 그때 이제 박스터 얘기했잖아요 네 박스터 가격을 내가 솔직히 잘 모르고 얘기했었는데 네 그건 높은 등급이에요 아 911이었구나 네 높은 등급이잖아요 볼일이거든요 막 그거는 그 정도 그 정도예요 근데 한 번 엄청난 손해네 왜요 옷 카페를 한번 체험해볼 수 있는 거를 그냥 써버렸네 포르샘데라 그 한 달 동안 체험해볼 수 있는 그 사장님 어? 놀이도 할 수 있는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으으 이 자식아 맞아야 돼 진짜 아니 차는 어차피 감가상각 돼가지고 다 없어지잖아 그 차는 감가상각이 잘 안 되더라 희한하게 희한하게 응 와 왜냐면 쇠로 주문하면은 2년을 기다려야되는데 기문이 그래서 못참고 그냥 사는구나 사니까 형 지금 팔면은 더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진 않겠죠 대파리? 대파리? 아니요 지금 만족하는데 하하하하 교수님한테 좋은거 가르쳐 드리더라 아주 대파리를 가르쳐 대팔램? 대팔 대파리 하려고? 그니까 교수님이 아니 그 그 건축하시는 분 이현진 교수님 아 교수님이에요 되게 점잖게 홍익대 건축학과 대팔램이 뭐죠? 하하하하 소통을 되게 잘하시는거에요 아 그러니까 그치 그리고 난 셜록홍준 아니 셜록홍준입니다 셜록현진 저도 구독하고 있거든요 와 너무 되게 박학다식 하시더라구요 꼭 건축뿐만 아니고 이게 확실히 이제 그런 분이 계셔 그런 분도 있잖아요 자기 분야 말고도 되게 막 뻗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하시더라구요 근데 그 애국민수님께서 건축민수님께 그 이니시 건거 보셨어요? 아 봤어요 봤어요 인스타로 그러니까 건축민수님께서 교수님께서 그 진시황의 만리장성하고 피라미드를 이제 비교를 하셨는데 네 그 파라오의 권력이 더 세냐 진시황의 권력이 더 세냐 그거는 기원전이 한 200년 정도고 이건 기원전이 2000 몇백년 전이기 때문에 이 이 이 만리장성에서 롯데타워가 오히려 더 가깝대 시기적으로 그렇지 따지고 보면 그니까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것처럼 그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의 시대인 것이다 그건 저도 그 시대에서 그 정도 두 배 차이 정도를 비볐다면 아 파라오의 승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음 근데 어떻게 기원전 2500년 몇 백년 전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어 아 그니까 그때 그 계속 그걸 인간이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아 인간이 만든 거 아니에요 아 나 진짜 이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네 아 인간이 아니야 만든 게 어? 외계인? 아니 뭐 외계인 어쨌든 지금 현존 인류가 만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 광민수 소장님이 항상 하는 말을 했어요 뭐요? 그 인스타에도 막 무슨 그 이집트 문자에 뭐 로켓이 막 그려져 있고 아 저도 그 편도 봤어요 그 편도 봤어요 저도 이제 그 부분 그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아 그건 인정?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막 말도 안 되는 외계인이 이건 아니에요 아 수용할 줄 아는 외계인 이집트 피라미드 외계인 주장설이네 유사민수라고 지금 유사민수라고 아무튼간에 제 생각에는 네 지금의 현조라는 인류가 아닌 어떤 그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인류였던 것 같아요 아 아 고대인 초고대 문명이 있었다 그들이 왜냐하면 단절됐잖아 그 이후로 역사고 뭐고 뭔가 그 부분에서 딱 손실돼 버렸잖아요 짤렸단 말이야 뭔가 큰일이 일어났던 거야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아직 증명이 안 됐잖아 그것까지는 아니 그것도 나와요 나중에 그래요? 왜냐하면 피라미드를 어떻게 지었는지 그게 나중에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기술이 소실된 거래 굳이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어 근데 그게 지금 와서는 또 할 수 없는 이유가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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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된 지식이 날라간 게 그냥 단순하게 음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치 그런 것도 사실 뭐 저도 그것도 어느 정도는 전 또 인정을 합니다 로스 테크놀 로스 테크놀 그래 그런 거 뭐 있어 뭐 그리스의 불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안 되는 거 있어 그때 되는데 그리고 근데 저한테 더 이상 설명해 주지 마세요 왜요? 응? 왜요? 나 피라미드에 대한 좋은 감정을 아 갖고 싶어 계속 그래 맞아 나만이 나는 그냥 신비롭고 싶은데 신비함이 없어지잖아 아 피라미드란 되게 나에게 있어서 응 맞아 그것도 있어 그럼 미지의 세계 이런 건데 피라미드 파워라고 옛날에 어 피라미드 이렇게 해놓고 이러한 면도 칼를면은 난이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 맞아 우유도 안 썩고 치즈도 있고 그거 피라미드 파워라 그래요 피라미드 파워 나도 사실은 그 옷카페가 잠정 중단이 됐을 때 어떤 뭘 준비하고 있을까 무궁무진하고 막 그 그런 미지의 세계 신비한 세계 기대감의 세계였는데 없다는 식으로 자꾸 말하고 아니 왜냐면 그러면 나도 나도 미지의 세계 나도 그렇게 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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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나에게 있어서 피라미드는 바로 옵 옵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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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 오라 그랬어요 팔아 오라 그랬어 팔아 오라 그랬어 오 오 아우 아우 다행이다 밥 먹을 때 때리진 않겠지 하 아 저는 이제 어른입니다 아이의 아빠죠 참을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럼요 너그럽게 이런 것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너무 밥이 안 왔네 그냥 나간 거였어 맞기 싫어가지고 와 이씨 우와 와 이제 우와 아니 픽업이야 픽업 아 픽업했다는 문자였어요? 그러니까 안 온 거잖아 아 아 밥 온 줄 알고 도착해가지고 올라가고 온다고 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이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오늘 할 거 두 개거든요 밥 먹고 네 밥 먹고 뭐 재밌는 TV 프로그램 월드컵 하나 할 거예요 아 재밌겠다 다시 했으면 좋겠는 TV 프로그램? 종영환 오 오 전설의 오 우리 또 TV 키드 아닙니까 특히 또 전문님이 또 TV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 옛날에 뭐 바보상자라고 했죠 TV는 바보상자라고 했죠 저는 바보였어요? 네 거의 예능 중심이 될 거예요 거의 예능 중심 근데 예능만 있는 건 아니고 오 오 침펄풍 미 서부 그 탐방하게 되면 거기 사시는 분이 가이드를 해줄 수 있다 오 PPT를 만들어줬어요 오 14일짜리 일정을 오 근데 좀 됐어요 한 몇 개 됐어요 근데 그걸 같이 보면서 가고 싶다 같이 보면서 아 이런 거 이런 거 가면 좋겠다 아니 그런 제안이 종종 와요 그러니까 오면 가이드 해주겠다 뭐 캐나다 사시는 분이 막 제가 옛날에 오로라 보고 싶다고 하니까 여기 막 오로라 보인다고 와 진짜 가고 싶다 진짜 가고 싶다 되게 나 가자 우리 가자 이제는 또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풀렸고 그래서 이거 쭉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자 가자 스릴레 영화 도입부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하잖아요 그치 가이드 해주는데 공짜로 그리고 그리고 일단 시작할 때 처음에 차가 한번 시동이 꺼져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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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ITY 하면서 갑자기 막 웃어 그래서 갑자기닥 하다가 사실 별 거 아니였어 탁 탁 탁 탁 탁 막 해 24랑 운전하면서 가 야 인 ctory하게 야 저거 먹으러 가자 하~~ 히인 했는데 어 cowork 한 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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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갔어 그래서 노래 바뀌어 노래 바뀌어 어디갔어 에이씨 불안하게 네 그 영화 있잖아요 그 변영주 감독님이 찍은 거 그것도 휴게소에서 rapid 안에 없어지면서 시작하거든 아! 아 버츠나 그거 화차! 화차가 그거였네? 화차! 아 화차가 그러면은? 되게 불안하게 시작해 아아아 아 시작할 때 그랬구나 근데 이렇게 가다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건 절 거예요 딴짓하다가 맞아 근데 나도 만만치 않게 딴짓합니다 나 옛날에 서울랜드에서 실제로 잃어버렸어 가족을 어? 나도! 나 옛날에 나는 에버랜드에서 동생이랑 엄마랑 아빠랑 나랑 넷이 갔거든? 내가 딴짓에 다 사라졌는데 엄마랑 아빠랑 동생은 놀고 나온 거야 어? 그냥? 응 나는 계속 주차장에서 차 앞에서 있었고 아 어떻게 그런 난 그래서 난 너무 그때 충격받았어 내가 내가 이집식고 아닌가? 너무 진짜 리얼로 충격 몇 살 때에요 그게? 내가 한 중학교 때쯤이었던 거 아 중학생이면 알아서 놀 때 허팝인가? 알아서 알아서 딴 데 가고 딴 데 갔나 봐요 아니 그래도 중학교 2학년이 나는 한 8살인 줄 알고 그때는 휴대폰도 없거든 아니 중학교 2학년도 나를 놓고 어떻게 아니 그때 중학생은 지금 중학생이면 다 젖죠 그때 중학생이면 지금 대학생 수준이야 더 강인해 무슨 고대인처럼 말해 고대인처럼 아니 그때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혼자 버스 타고 다니니까 나는 그때 약간 충격무현 우리 셋이 여행 가면 우리 둘 다 딴 데가 있고 셋이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저희가 한번 여행을 가봤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일단 조 작가님이 계획을 다 세웁니다 빡빡 들어와 계획을 세우고 가요 같이 갑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숙소가 약간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아 저번엔 내가 약간 조금 창문 앞에 창문 앞에 고압선 지나가는 방 잡았다가 풍형한테 잔소리를 잔소리를 계속 들었어 아니 고압선이 이렇게 지나가냐고 고압... 아니 아니 뭐 전기를 뭐 피카츄야? 아니 뭐 그럼 좋아하면 있을 수 있다고 쳐 아니 우리 피카츄가 아니잖아 근데 그거를 한 세 번 말하니까 호민이 형이 표정이 특이하게 있잖아 이 표정이 있어요 이 표정으로 입이 살짝 벌어져 내가 봐도 불이니까 이런 표정이 있어요 이 표정 아니 분명히 뭐 사실 사진이 다 나와있잖아 고압선 지나가는 거 이미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로드뷰까지는 안 한 거야 로드뷰는 기본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풍형은 어느 정도냐면 나보다 더 침이래 로드위를 하고 ktx 자리 잡을 때도 시간대를 계산해서 햇빛 방향까지 계산해서 자리 역방향 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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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햇빛 비치는데 앉아있으면 되게 짜증나 하거든 그것도 내리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시간에 맞춰서 그것도 다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전시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제가 생각하는 정도까지 치밀함은 없다 네 근데 내가 너무 까탈수 그렇지 내가 근데 개혁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닥치고 그냥 따라가야 되잖아 닥치지를 못하는 거야 거기다 대고 아 근데 나름 나름 온건하게 의사표현을 하세요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게 좀 뭐라고 해야 하지 내가 이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쪽이 수고를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강하게는 안 해 그렇죠 근데 계속 계속해 장기 계속 중얼중얼 계속 중얼 그리고 나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신주가 있어요 앞에 그러면은 아 뭐야 전신주가 앞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전신주는 전신주고 나는 나야 그러면서 아 그러게 왜 전신주가 이렇게 되는데 호민이 형은 전신주랑 나를 동일시해 그래서 아 제가 여기 있는 건 나의 과어 어떻게든 고쳐야 돼 나한테는 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이 일반 일반 파김치가 있네 기본 아 파김치가 기본이 기본이네 뜯을 때 여기까지만 뜯으세요 파김치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뜯었으면 없지 같이 뜯기게 돼 있는데 하하하하 즐거워네요 즐거워네요 이야 참 우리가 한번 놀러 가야 돼요 우리 근데 제가 또 이제 그것도 한 몇 년 전이고 그 사이 변했어요 제가 좀 많이 아 그것도 많이 좀 유해지고 아 강박이 좀 없어졌어요 어 나도 그냥 가서 생각하자 옷도 안 챙겨가 가서 사 입자 이야 이거 많이 발전했는데 어 옛날에는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발전이라고 할 수 있어? 발전이지 그게 발전이야? 당연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발전이야 전이 좋았는데 같이 다니긴 전이 좋아 그 주작가님은 계획대로 뭐가 안 되잖아요 그 불안감이 눈이 미쳐요 눈에 동공지진이 장난 아니야 계획이 흐트러지면은 표정도 굳어 와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침착맨하고 뭐 공통을 만들어 근데 얘가 뭐 김치찌개에다 뭘 넣어야 되는데 뭘 버렸어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그때 그때 의견이 진짜 많았어 아니 저거 국물을 버렸는데 어떻게 저렇게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지? 그니까 변했어 아 맞어 맞네 그 사례를 보면 좋은 쪽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어 그냥 이렇게 하면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 그치 그치 어떻게든 돼 다른 거 하면 돼 이렇게 됐어 이제 사실 그게 사실은 이제 원래는 주작변인처럼 하는 게 안전하고 좋지 좋은데 어렸을 때 이건 약간 지금 학습된 거야 우리들은 뭐냐면은 뭐 숙제를 안 해가거나 또는 뭘 안 했었을 때 진짜 불안하거든요 진짜 불안한데 그 불안을 참으면서 안 해 아 내일 숙제 검사 안 하지 않을까? 훈련이 됐죠 훈련이 됐죠 훈련이 됐죠 안 하지 않을까? 한 번이라도 그냥 안 할 때도 있으니까 아니 그 1%의 확률이 그거 맞아 떨어지네? 진짜 쾌감이야 미쳐 미쳐 그날 너무 좋아 그리고 한 놈들을 되게 되게 막 비웃어 숙제 검사 안 한다고 했잖아 이러면서 그때 도파민 최대 맥스 도파민 맥스 그날은 그날은 생일이야 너무 기분 좋아서 그게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야 너무 기분 좋아 역배로 가는 거지 역배 그치 그치 근데 이 쾌감을 못 늦어 계속 이 쾌감을 또 그래서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헤딩하는 거야 계속 헤딩해 이렇게 수저가 없구나 그쵸? 아 그러네 아 숟가락을 아 알겠어 내가 넣어 달라고 했어서 수저가 있어요 아 오케이 맞어 그게 학습된 거야 우리는 이건 너무 애기 숟가락 아니야? 이건 뭐야? 이거 요거트 숟가락 아니야? 아 이거는 숟가락 없애도 되지 뭐 숟가락은 많아요 아 좋습니다 숟가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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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있구나 전 젓가락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날게 혼나고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주우미 작가님처럼 살아 아 맞아 혼나는 거 안 좋아해 혼나는 거 안 좋아하고 자기가 막 듣기 싫은 소리를 막 하고 싶지 않은 거는 주 작가님처럼 살게 돼요 근데 저도 그렇긴 해요 사실은 아니 그렇지 제가 룰대로 살아요 저는 룰대로 그렇긴 한데도 불구하고 아 막 그 이상하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지 그렇죠 그게 너무 하기 싫어 죽겠는 걸 어쩌겠는 그러니까 여기 세 명의 차이가 뭐냐면 룰대로 살고 싶어하고 룰대로 최대한 맞춰 네네 그렇죠 형은 룰대로 살면 좋은데 뭐 굳이 뭐 하면 안 지킬 때도 있어 음 나는 룰대로 하고 싶은데 게을러서 못 지켜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차이야 나는 룰대로 살려는 해요 나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는 룰을 약간 무시합니다 아 일부러 일부러는 안 돼 내가 납득이 안 되면 룰을 무시해 네 맞아요 아 납득이 안 돼도 하거든 이게 좀 잘못된 건데 게을러서 못 할 뿐이죠 그러니까 룰을 지키긴 지키는데 이 룰을 지키는 거는 되게 법적인 효용 안에서 음 그리고 이 룰을 지키는 사람 룰을 만든 사람의 머릿속을 탐구합니다 음 왜 이런 룰을 만들었을까 아 그래서 만들었구나 그렇다면은 그거대로만 하면은 룰을 살짝 벗어도 되는 거 아닐까 음 음영을 하는구나 막 거기서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하면 남들이 보면은 룰을 되게 안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죠 과학자야 법구라지 법구라지 룰구라지 룰구라지 그냥 과학자야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없는 거야 그렇지 이해가 돼야지 통과하니까 본인도 이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쵸 그러니까 사실상 나는 왜 막 비행기에서 막 이륙하고 뭐 할 때 꼭 이거 접고 뭐하고 막 이거 막 세우고 막 이럴버렸어 아니잖아 창문도 왜 열고 창문도 열고 막 이럴버렸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 아 안 궁금해 하나 그냥 왜 안 궁금 왜 안 궁금하지 이걸 왜 굳이 해야되나 뭐 이제 물론 이제 뭐 위험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창문을 열 다 이유가 있더라고 나중에 옛날에 찾아봤었거든요 그걸 하고 나니까 아 그래서 그럼 해야지 아 이해가 돼야지만 이해가 안 되면은 와 이거 나는 이해가 만약 안되면은 한 1cm 정도 내려놓죠 창문 한 1cm 덮개 약간 약간 살짝 내려서 의자도 살짝은 영감입니다 이 형이 일반적인 상식하고 본인의 상식이 교집합이 과연 90 몇 퍼센트 정도 일치하니까 이게 문제가 없이 사는 건데 위반적인 상식하고 만약에 자기 상식하고 막 교집합이 5% 10% 30%였다면 좀 위험했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근데 룰을 룰이 있는 걸 저는 사실 좋아하거든요 그래야지 안전하니까 그래야지 내가 저는 또 이제 뭔가 다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룰이 있으면 감사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룰이 너무 과하다 싶을 때는 좀 이상한데 룰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근데 왜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룰을 가장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법이라는 것도 기준은 도시 기준이에요 아 그래요? 그쵸 시골 기준이 아니에요 왜냐면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그니까 사실은 더 빡빡해 근데 그 룰을 시골도 똑같이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음주운전도 그렇고 무슨 뭐 홍담보도 뭐 이런 거 다 교통법규로 다 시골도 똑같이 적용시키잖아 뭐 도서지관 다 전부 다 음주운전은 원래 다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를 들면은 뭐 한 한 세 가구 사는 뭐 섬이라고 칩시다 응 거기도 똑같은 법이 적용될 거 아니에요 음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은 뭐 차도 없어 경운기 정도야 라고 했을 때는 그 룰이 고대로 적용되는 거 좀 오버할 수도 있단 말이죠 아 도시의 룰이 아 그러면은 사실 자기네들은 어이씨 우리는 사실상 이 룰이 좀 안 맞는데 너무 비효율적인데 왜냐면 차가 뭐 빨리 자리는 차도 아니고 지금 횡단보도 앞에 서서 이러고서는 세 가구인데 다 잠자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걸 지키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현타오죠 현타오죠 그러면은 그걸 어긴다? 그럼 나는 엄연히 따지면 범법자가 되는 거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그 룰을 조금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건 또 그렇게 되면은 또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각 지방마다 또 룰을 또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편리하기 위해서 룰을 만드는 거거든요 법은 가장 편리하게 그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기다림이냐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적용이 안 되니까 도시 기준이고 가장 이제 그 통치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빡빡하게 만드는 거에요 법이라는 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근데 그 빡빡한 기준을 좀 상황이 다른 곳에서도 일괄 적용하는 게 응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런 지점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거랑 아 그냥 일관되게 적용시켜서 막 비난을 더 막 강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거랑 다른 거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이걸 알고서는 생각하는 것 사는 것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룰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음 음 또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봤네요 내가 제가 그러니까 저도 왜냐하면 그게 어 야밤에 새벽 막 5시 4시에 차가 아무것도 안 달냐 근데 신호등이 딱 빨간불이 켜져 있어 응 근데 지키거든요 지켜 아 그치 지키면서 근데 또 안 지킬 때도 있어 안 지킬 때도 있는데 지킨단 말이에요 지키면서 생각을 해요 이게 내가 이게 내가 왜 지킬까 응응응 타인에 대해 타인이 하는 비난이 싫어서 할까 응 아니면 그냥 룰이니까 지켜야 돼서 걸까 응 아니 지키면서 뭐가 달라질까 아무것도 안 다니는데 응응 그런 생각을 하게 돼 그게 시작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어 비슷한 얘기가 그러니까 똑같이 이거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 왜 우리 법이라는 게 조선시대법과 지금 법이 다르잖아 신의에 따라서 법이라는 게 이제 어 약간 좀 이건 뭐하는 데 뭐뭐하는 데 있으면 바뀌잖아 이런 생각들이 이제 모이고 모여서 바뀌는 거거든요 뭐가 뭐가 응 아니 냉장고 타려고 양신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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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넘으면 안 된다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뭐 무슨 뭐 그래서 법규를 안 지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요런 생각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법을 왜 만들어야 되고 왜 룰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음 음 맛있다 여기 주왕 돈까스 괜찮네 음 맛있죠 여기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십 몇 년 전통 삼십 년이구나 이십 년 전통 음 인종 인종 여기는 이제 강둥구에 올해 사셨던 음 염따 선생님도 염따 선생님도 인정을 하는 곳이에요 음 아 강둥구는 주왕 돈까스지 음 야 제육 오랜만에 먹을 거 맛있네 밥에다 그냥 제육을 얹는 거구나 응 또 먹을래? 좀 먹어봐 안 먹을래 먹어 먹어 하나는 먹을래 먹어 먹어 더 먹어 더 먹어도 돼 아니 맛만 아 제육 맛있네 어디서 떠 오는 거지? 제육? 직접 하는 건가? 제육 정도는 할 수 있지 제육 전문장 같은데? 제육은 보통 남자들이 이제 좀 자취를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아 그래 이 정도는 하죠 제육은 하기 시작해 왜냐면은 너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제육이 너무 먹고 싶으니까 저 자취 경력 다 합치면 한 4년 정도 되거든요 오오 못해요 오오 그럼 음식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저요? 네 치킨을 시켜요 응 그걸 3일에 아니 하루에 나눠 먹거나 이틀에 나눠 먹어요 키미니처럼? 그리고 삼각김밥 먹고 어떻게 나눠 먹지? 그니까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학교로 가요 대학교 때 아침 굶죠 일어나자마자 가니까 가서 끝나고 오면은 학우들하고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식당으로 가요 음 학식? 학식을 갈 때도 있고 뭐 동네 뭐 식당에 갈 때도 있고 가요 그럼 돈까스 5,000원 뭐 제육 4,000원 뭐 이렇게 있어요 먹어 먹고 배가 부르죠 집에 와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안 먹어도 되는 상관 근데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을 라면을 끓여 먹거나 응 꾹 참다가 삼각김밥을 먹거나 응 근데 치킨이 먹고 싶어 치킨이 먹어 그러면 그때 이제 남잖아요 그걸 그 다음날까지 먹는거 한 3끼 정도를 먹는거야 3끼 정도 근데 치킨이 치킨이 남아? 응 1인 1치킨이 이 이 돼요? 양.. 그럼 양념으로 해야겠네 시킬 때 응 그래서 저는 식은 치킨이 더 좋아요 양념은 시간 지나면 더 맛있어져 절여져 절여져 뭔지 알죠 밥반찬으로 좋아 양념 시킨이 그래서 옛날에 그만 먹어야겠다 배부르겠다 흠 흠 양이 적어서 작아져 그냥 호민이 형 제 계란보다 드실래요? 계란림만 어떻게 남겼어? 보통 계란부터 먹지않아? 네 계란을 내가 먹을게요 아 남겨요 남겨요 왜냐하면 쟤 5kg 뺐어 그러니까 먹지마 먹지마 아니 계란은 먹어도 아니아니아니아니 그냥 배부른데 먹지말라고 음 흠 5kg 뺐어요 저에 흠 고무줄이야 흠 몸기지 두피야 고무 고무 열매 먹었어 흐헤하핳 아니 체중을 어떻게 저렇게 고무줄처럼 명배우들 특징 어 명배우야 그ㅎㅎ 그 그 그 무슨 여초에서 쓰는 말을 있는데 그 뭐라 그러죠 그거 뭐지? 익금전 익금어? 아니 배우 재질. 배우 재질이야. 재질? 응응. 있어. 그런 말 있어요. 재질. 제가 70까지 빼야지 베텐을 안가도 돼가지고. 왜요? 내기했거든요. 70까지 빼면 안 나오지 않아도 된대요? 예. 그래서 78에서 호다닥 시작해가지고 지금 72까지 뺐네요. 2주 만에. 미친 거 같아. 베텐에서는 약간 좀 싫어할 수 있겠네요. 왜지 뭐지? 왜 이렇게 빼지? 왜 이렇게 싫어 우리가? 왜 이렇게 싫어? 아니 이미 그건 인지하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귀찮아? 그건 인지를 했어요. 왜냐면 그거를 처음부터 말을 하셨어. 설명을 하셨어요. 분당에서 가기가 너무 힘들다. 용인입니다. 용인에서 목동이 혜리에요. 야. 용인에서 목동은 진짜 잘해. 왜냐면 다 거치고 와야다. 헤집고 가야다. 그렇지. 강남 헤집고. 맞아 맞아. 거기 쪽 헤집고 다. 사실상 길은 나있지만. 진짜. 상상만 해도. 어우 너무 피곤해. 피곤하죠. 그래서 난 빨리 자율주행의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 자율주행의 시대가 와도. 시간을 걸리는 거는 또.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짓은 할 수 있잖아. 잠을 자던. 책을 읽던. 뭘 하던. 책을 읽던. 그냥 차 안에서 뭐 하질 못하니까. 난 그거 있었으니까. 난 오히려. 차가 막히잖아요. 네. 자율주행이 된다는 가정하에. 네. 찌잉 올라가. 어디로? 자동차 천장으로. 찌잉 올라가. 테라스를 즐겨. 경치를. 오픈? 정체된 상황에서. 바람. 아. 그 상황에서? 커피도 좀 마시고. 오픈칸을 살면 되냐는. 근데. 그 오픈칸은. 막혀있잖아. 그래도. 아무리 해도. 시야가. 시야가. 차들이 앞에. 다들 이렇게 막 쳐다볼텐데. 막 사진 찍고. 근데 그게 다 있는거죠. 찌잉 다 올라가. 그래서 위에서. 야외. 테라스 카페처럼. 아. 그냥 무슨 뚝섬유원지처럼. 교황차처럼. 교황. 교황. 교황차로. 교황이 되고 싶은가 보네. 교황이. 교황. 교황. 교황이 되고 싶은가 내가 아니고. 교황이. 교황이. 교황차차가 나네요. 그게 어떻게. 꿈은 꿈은 꿈은. 혼자. 의자 이게.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돼. 사람들한테 인사해주고. 촛봉 내려주고. 아니. 다 같이. 다 같이. 에이. 그게 보편화돼서. 그게 그냥 답답하면 올라가는 기능이. 보편화돼서. 보편화돼서. 보편화되나라는게. 그런 니즈들이 있어요? 보편화되나라는게. 니즈 혼자있어. 내가 봤을때. 아 있을텐데. 있을텐데. 아. 없어. 아. 있는 분. 있는 분. 아니. 현대에서. 현대차. 옛날에 간 데 있잖아요. 모터스튜디오. 고향 모터스튜디오에. 얼마전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미래의 모빌리티를 재현을. 재현이 아니지. 미래의 모빌리티를 만들어놨더라고. 근데. 딱 타면은. 일단. 운전석이. 180도로 돌아가. 일단 운전이 시작이 되면은. 돌아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마주앉게돼. 뭐가 달라. 올라가는거랑. 옆에서. 테이블이 징 나와. 그렇지. 그냥. 응접실같이 되는거야. 삶을. 삶을 풀어서. 노천카페. 징. 테라스. 오픈테라스. 그. 옛날에 드라마 뭐지. 그. 여자뻔구. 내가 뭔줄알아. 여자자베구. 오악. 오우ㅏㅏㅏ topics 흐용 seas roadmap. paid 20초 artists 신咲м이란 나. 아.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아예 몸 전차가 다 올라와야 돼요? 그게 그. 억압되어 있는 grip은 꼭 자유롭다고 하는거 dolce. ilightagingabi temps. 그게 진짜 어려운 연기인데. 근데 그 마카롱이 별로 맛없다. 딱 같이 뿌려져있어야 돼 맹맹해 여기다 이거 같이 섞어야 돼 돈까스 살짝 섞어봐 이거 찍어 먹었어? 돈까스를? 이 와중에 이걸 찍어 먹었다고? 그.. 예.. 아 진짜.. 너무하네 비주얼이 먹기가 싫어요 형이 먼저 먹어요 숟가락으로.. 안 쓴 숟가락으로 진짜... 어우 맛있겠다 아 그래요? 먹어요 그냥 맛있겠다 보기만 해도 좋다 약간.. 뭐랄까.. 돈까스 소스에다가 마카로니.. 마요네즈 섞어서 맛덩어리잖아 그냥 맛덩어리 이건 맛있지 제작 과정을 안 보는 게 나은 음식도 있어 몰랐으면 진짜 맛있게 먹어 이번에 맥도날드에서 어떤 여자 직원분이 뭔가 이거 만드는 거 보면 못 먹을 걸 하면서 뭔가 폭로를 해가지고 화제가 됐어요 SNS에서 그게 스위트 티 스위트 티 라고 달콤한 티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설탕을 뭐 이렇게 드리묻는데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된 게 아니 그래도 직원인데 저렇게 말하는 게 맞냐 아니 이거는 뭐 공익을 위해서 말한 거니까 뭐 괜찮다 이거 문제를 가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근데 문제의식을 어떻게 가져? 그냥 설탕을 너무 우리가 설탕을 많이 먹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근데 내가 사람이 거기서 갈려요 그런 걸 보고 나서 어우 저렇게 먹으면 안 되겠다 조심해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야 집에서 하면 이러니까 맛이 안 났구나 야 집에 설탕 갖고 와봐 내가 똑같이 해줄게 가게랑 이 맛들이 부어 집에서 아 저만큼 넣어야 그 맛이 나는구나 하고 깼어 나 같은 경우는 후자지 아 후자군요 아 내가 덜 맛이 없다면 설탕을 덜 넣은 게 아니었을까 그렇죠 물엿을 때려 넣어야 되고 집에서 요리할 때 만들 때는 내가 저기 안 먹는 건다 생각하고 만들어야 돼요 아 비법 공개는 없다 그러면 맛있어져요 이거는 내가 먹을 게 아니야 아 그니까 이거는 남들이 먹을 거라고 만들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경고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비법 공개로 받아들인다 그렇죠 그렇죠 대박이다 진짜 옛날에 백정원님 슈가보이 였잖아 슈가보이 맞아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때 감사하다고 진짜 뭐고 그 직원분 뭐야 그 비법을 그 레시피를 알려주시고 근데 일단 나는 다 떠나서 직원이 그런 거 찍으면 그건 일단 아닌 거 같아 왜냐 조직에 플러스가 되는 행동은 아니야 그치 그치 당연하죠 사실상 당연히 있죠 당연히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그 저희 하는 어떤 그 안에서 있는 얘기를 밖에다 얘기한다는 거는 굳이 응 그 과정은 뭐 노하우일 수도 있어요 뭐일 수도 있고 응 하면 안 되지 않나 정말 왠지 불만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문제가 된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설탕이 뭐 더 들어가고 뭐 이런 거 같으면 그 근처에 뭔가 지금 침수자님들 들으라고 한소리냐고 지금 아니요 이거 알면은 침투부 못 볼걸 뭐 이러면서 침처럼 발가락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재료야? 내가 햄버거 재료냐고 내가 ICT야? 오히려 좋대 네 네 여기까지 하니까 확실히 많긴 하다 맞네 양이 많아 제가 남긴 게 이상한 게 아닌 거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양이 좀 많아 나보다 좀 빨리 먹었을 뿐이지 나도 좀 배가 찼어 네 왜냐하면 전문님은 신나서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맞아 오랜만에 이틀였어 응 애기랑도 이제 좀 대화를 하죠 애기는 말 안해도 그냥 계속 하세요? 일반 영어로? 그럼 계속 하죠 그래요? 그냥 계속해요 아이랑 왜요? 말 알려주는 거야 한국말? 그렇죠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면 본인이 나도 모르게 그냥 말을 걸게 돼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나와요 사랑스러워서? 네 근데 이 사랑스러운 존재가 너무 어썸하고 경이롭고 원더풀하기 때문에 미쳐요 미쳐 저는 페이스북에 몇 년 전 게시물 보여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오늘 거에 9년 전 글이 떴는데 선재가 완전 깐난 아기인 거야 근데 그게 생후 4개월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아직도 집에 아기가 있는 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서 문을 열고 이렇게 확인할 때가 있다고 썼더라고 아 와 그런 글이 오늘 떴더라고요 오늘 나는 아이가 없던 시절이 지금 솔직히 좀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해 벌써요? 네 하 난 이미 벌써 머리 세팅 불과 3주 전인데?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게 기점이야 이게 기점인 거 같아 2페이지인 거 같아 집에서 내가 뭘 했지? 와서 오면 내가 뭘 했지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애랑 같이 있으니까 시간 훅 가 진짜 너무 재밌거든요 없던 시절에 내가 뭐 했지? 이런 저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애기 태어났을 때 지금 애기 얘기할 때 제가 항상 말을 별로 안 하잖아요 네 별로 감흥이 없어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생수 엄마처럼요? 어 울면 조용히 해 닥쳐 닥쳐까지는 아니지만 마가에서는 닥치라고 이러고 들고 다니던데 수영아 조용히 해 다 같이 쓰는 장소잖아 애기한테 거실은 다 같이 쓰는 장소잖아 조용히 해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시간 가면서 저는 좀 약간 슬로우 스타터 생겼어 덱스터처럼 의사소통이 되면서 좀 더 좀 교감을 많이 하면서 좀 많이 친해진 그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내가 아이를 이제 나와보니까 이해 갖는 게 내가 만약에 좀 젊어 한 10년만 젊었어도 이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 음 그러니까 뭔가 지금은 제가 어쨌든 간에 나이가 좀 됐고 뭐 만나는 사람 이제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고 뻔하잖아요 사실상 이제 내가 이제 안정화가 된 거야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새 손님이 딱 나타났을 때 네 완전히 집중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너무 즐거워 근데 좀 젊었어 봐 세상에 막 밖에 나가서 친구들 있지 또는 내가 뭐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될 사람이 있지 아 맞아 신경이 막 사방에 다 쓰여있잖아 돈도 벌어야 막 정신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쁨을 다 못 느꼈을 것 같아 오히려 전문님 말씀하신 거 보면 확실히 이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었다는 게 느껴져 음 준비를 하셨네요 우리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게 들으면 아 맞아 이런 느낌이야 맞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거의 완성이 되잖아요 그쵸 그쵸 은근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입맛에 따라서만 만나니까 사람 근데 그게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좀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제가 가진 게 물론 이제 단점은 그거죠 그 생각이 덜컹 나도 그러고 얘가 내 나이 됐을 때 내가 아흔이야 근데 사이버 오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사이버 상관없는데 문제는 내가 이 이런 머리로 얘를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 지금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이 친구가 뭔가 좀 커서 지도 뭔가를 하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하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지 좀 일찍 더 나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사실 좀 들기는 해요 아 더 빨리 만났으면 네 근데 장단이 있어요 일찍 태어났으면 또 전무님이 또 그만큼 간절하거나 뭐 이런 게 없었겠죠 그쵸 그쵸 그러면서 이제 이수한테 가서 조용히 아니 그러진 않았겠죠 아 애기면 다야? 그니까 애기가 벼슬이야? 아 내가 막 내가 솔직히 사주 같은 거 심평 적응 기간 끝났을 텐데 3주 지났으니까 제가 사주 같은 거 솔직히 얘기해서 막 그렇게까지 막 그런 거 앞섰는데 얘 사주도 맞추고 별 짓 다 하고 있는 거야 아 이름도 이제 막 이름도 그렇고 그치 특히 사주는 내가 제왕을 했으니까 맞출 수가 있잖아요 나는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최대한 좋은 사주로 맞춰주려고 막 이것저것에서 받아가지고 한 거야 근데 내가 이걸 할 때 어떤 기분으로 해줬냐면 내가 처음 예를 들면은 나도 사주를 보러 갔잖아요 내 사주를 네 나이가 뭐 스무 살 때 괜히 사주 카페 가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사주 막 봐주 어우 사주 좋은데요? 괜히 기분 좋거든 응 괜히 뭐 한 것도 없는데 괜히 기분이 좋은 날이 괜히 기분 좋더라고 괜히 어 그쵸 뭐 좋다던데 그런 기분 좋은 날을 선물해 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 얘한테 나중에 나중에 되면은 그러니까 그게 왠지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아니라면 온갖 그런 요소들을 다 총 동원했네요 그런 어떤 기술력을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이 세계관이 넓어져 아이가 태어나니까 별자리도 좀 맞췄어요? 별자리 맞죠 별자리는 근데 아무튼 좀 구간 근데 그것까지 환생 구간 그것까지 내가 맞출 수 있는 게임도 이제 생일하고 혈액형 같은걸 결정을 할 때 이제 스탯이 변하거든요 프린세스 메이커 프린세스 메이커 슈퍼 로봇대장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생일을 넣으면 무슨 정신기가 생긴다던지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적어도 이제 럭은 최대치로 맞춰서 캐릭터 가차를 돌렸는데 내가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최대치를 맞춰보자 그렇게 해서 맞춘거죠 옛날에 리니지 할 때 콘 17인가 그거 맞출 때까지 계속 주사위 굴리고 그쵸 그쵸 메이플 그거 사사 맞추는 거 그거 주사위 굴림 아무튼 뭐 잘하시고 자 정리합시다 정리할까요? 많이 남겨서 민망하네 이거 나도 좀 남겼어 환경 다 파괴하셨나요? 환경이요? 오늘도 환경 이거 어차피 꿀꿀이들 먹는 거 아니에요? 꿀꿀이들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요즘에? 황꿀이들 사료 먹어요 요즘에 그렇구나 요즘에 돼지들은 사료 먹어서 고기 덜 익혀 먹어도 굉장히 아 그건 맞죠 사료가 문제가 아니라 기생충이 뭐 어쩌고저쩌고 유통을 예전만큼 상온에 막 두건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기생충이 이제 갈고리 촌충이 안 생겨요 그래 맞아요 돼지고기도 살짝 미디움으로 미디움으로 먹어도 맛있더라 맛있어 맛있어 옛날엔 바삭했는데 맞아 맞아 지방만 녹으면 참 맛있죠 아 인분 때문이래요? 그렇지 그쵸 얘는 똥만개 키워있으니까 아 근데 진짜 그것도 그런데 요즘에 그 캠핑같은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진드기 조심하세요 진드기 아 살인진드기 뭐 그런거요? 저희 저희 막내 삼촌도 진드기 때문에 지금 고생하시더라 근데 그게 자기가 처음 봤을땐 몰라 음 진드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렇지 물었는지 모른다는거 근데 이게 이게 들어와서 살 파고들잖아요 이게 간이고 뭐고를 다 내장을 해칩낸다고요? 막 얘가 병원균을 갖고서는 어떻게 해석할거 아니야 아 침투시키는데 처음에는 모르지 근데 이게 막 간이며 신장이며 이걸 다 건드리는거 그럼 되게 안좋아질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위험한데니까 진짜로 풀밭에 앉거나 어어 안돼 그거 좀 목숨이 위험해질수도 있어요? 그럼요 진짜 진짜 큰일나면 큰일나면 많이 아프고 그정도가 아니라 찌찌가무시 이게 진짜 위험해요 찌찌가무시가 그거요? 진드기? 살인진드기에요? 아 옛날에 있었는데 그거 되게 아직까지 있구나 찌찌가무시가 아 있어 있어 풀밭에 앉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거하고 이제 그 쥐 배설물 땜에 그 해파박스 그거 뭐지 탄탄 바이러스 그거 유행성 출혈열 들어봤죠? 그런 것도 있어 그거 조심하고 있었으면 항상 잔디밭에 앉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다 얼마전에 말년을 잘 그렇게 찍는데 잔디밭이 있었거든요? 제가 막 구글라니까 되게 흐뭇하게 봤어 왜냐면은 거기에 야 너 위험하다 칠실 농약 사이포했다고 써있었거든 칠실 칠실 근데 적극적으로 안 말려 야 너 거기 하면 위험해 그러면서 칠실실 칠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꼭 누굴 비난해야되나요? 아니다 아니 사실이야 사실이야 아니 알았다니깐 사실인데 아니 지연 좀 아니 그거에 대해서 아니 누가 풀밭에서 굶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걸 칠실 웃았다고 그래요 칠실 칠실 웃으면서 근데 또 말려 그럼 내가 그거 좀 막 풀밭에서 굶어버린거예요 어이하지마라 어이하지마라 진지하게 야 위험해 일어나 이렇게 얘가 아니고 환기를 안 씻고 흐흐흐 하시지마 아니 얘넨 프로그램 찍고 있는데 야! 야 여기 위에 숨쉬었냐고 아 얘넨 프로그램 찍을 때 아니야 쉬는 시간이었잖아요 쉬는 시간 내가 막 이러고 다니니까 쉬는 시간 난 왜 이러고 다녔지? 왜 이러고 다니니까 아니 쉬는 시간에 이러고 있는데 웃음이 안 나오냐고 뭘 웃음이 안 나와 참 나 아 참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만년을 자유롭게 촬영 사진 카페에 올라왔는데 네 분 모두 표정이 안 좋던데 흐흐흐흐흐흐흐흐 표정이 안 좋았어요? 어 뭐지? 촬영 사진? 네 명? 뭔 네 명? 어제 네 명 어제 어저께? 찍혀서 이제 올라왔더라 몇 개 아 어저께 아 요들송 요제도 같이 했더라고 아 요들송이 네 뭐 스포이라서 말을 해도 되나? 아냐아냐 말하지마 그래? 이거 이게 6화니까 6주 후에 확인하세요 6주 동안 기억 못해? 아 아 그럼 말 안 해야겠다 뭐요? 뭐 마블이요? 이 정도로 알았을래? 아니 아직 1화도 안 나갔는데 6화까지 찍었어 다음주에 이제 1화 나옵니다 다음주에 1화 나옵니다 다음주에 1화 나옵니다 다음주에 1화 나와요 그게 나도 요번에 알았어 시즌제에 나도 라면 꼰대가 시즌2가 어쨌든 연장해서 이제 10화로 끝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왜 이렇게 근데 막 4% 더 하라고 계속 그러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안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 왜 그러지? 생각해서 물어보니까 네 이게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계속 이 팀 혼자서 편집하고 촬영하고 이걸 하면은 너무 부하가 걸리는 거야 보통 이제 방송국은 A팀, B팀을 나눠서 맞아 맞아 항상 그랬었어 누가 찍는 동안에는 편집하고 이게 계속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 이거 이제 아셨어요? 우리도 그 만련팀이 있었고 해장님팀이 항상 투베럭으로 돌아갔잖아 아 그랬구나 아니지 해장님팀은 아닌가? 따로 각각 만드는 거를 매번 한 거죠 아 그랬나? 작가님도 따로 계셨잖아 고객님 그치? 그치 따로따로고 이 형이 말하는 건 한 프로그램에 두 팀이 있는 거죠 응 그렇지 두 프로그램에 두 팀이잖아 아 한 프로그램에 두 팀 어어 보통 이제 방송국은 두 팀 하거든 근데 형은 경력이 되게 오래됐는데도 이제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방송국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유튜브도 그런 줄 알았다고? 여기 이걸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아 이제는 뭐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 프로세스가 이게 마지막이냐고 그러면 유튜브를 약보셨냐고지 찌양님으로 해서 시즌2 끝입니다 찌양님도 옷값 얘기하던가요? 아 찌양님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안 했던 것 같아요 찌양님은 되게 샤이에요 아 좀 그런 것 같아요 영상으로 보면은 찌양하시고 아 완전히 아이 아이라뇨? 아아 내향적이라고요? 네 내향적이요 아 베이비 생각했어요? 어어 차일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좋았어요 저는 약간 뇌향적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음 그렇습니다 자 짬을 먹을까요? 그럴까요? 제꺼에 모아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많이 드세요 자 웃지 야 이거 태환 씨 포식하겠네 으흐흐흐흑 시 농담입니다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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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하 따로 시켰어 따로 시켰어 따로 시켰어 따로 시켰어 촥 탁발인가? 탁발이요? 그... 얻어먹는 거요? 네네네네. 그거 생각이 나네요. 진짜 이렇게 밥을 손으로 한 줄씩 한 줄씩 해서 넣어주거든요. 근데 그 밥알과 뭐 예를 들면 음료캔이 같이 한 공간에 들어가요. 캔도 넣어요? 그거는 너무 슬래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음식 먹을 수 있는 음료캔. 새 거 새 거. 네. 우유 뭐 이런 것도 그냥 다 같이 한 거 다 넣어요. 음... 가공식품도 그렇게 넣어주는구나. 되게 생생하다. 그리고 어린 친구들은 그런... 동자생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맛을 좋아하네요. 라면도... 아 입맛이... 애기 입맛이... 응응응. 어우 파김치가 향이 강하네. 확실히... 뭐... 이거는 어떻게 하지? 아 이거 이쪽에 주세요. 저 또... 뭐예요? 자체... 자체... 방독면. 또 차단했어요. 좀 마시고 지금 입으로만 얘기하잖아요.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괜찮아. 아 이거 너 뱃속에 들어섰던 거야 한다. 저번에 나 김치찌개 끓일 때도 이뤘어요. 아니... 그... 진짜... 김치 냄새 안 맞는다고. 아니 웃길려고 해 그거지 웃길려고. 환기를 시키대요. 웃길려고. 음식물 끓이니까. 이렇게 웃겨? 물이 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먹고 또... 네. 물이 하지 마십시오. 아... 물이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네. 이거 좀 닦게 닦아야 돼? 아 씻고... 그거 저 주세요. 손 씻고서... 아... 이거 좀만 정리 좀 하고... 아... 디디디디디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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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 철저한 분으로. 어후... 잘 먹었다. 엉...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 예... 너무 맛있다. 역시 돈까스는 주향이다. 빠끄! 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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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분 요즘 뭐하시냐... 그...분? 그 분? 인스타 하잖아 인스타 요즘 뭐해요 진짜? 모르겠는데... 친구나오나? 오늘 날씨가 25도, 6도까지 올라갔는데 서울 남쪽은 28도 난 이게 좋아 근데 낮 기온은 또 10도 나 고정됐으면 좋겠어 아침 기온은 또 10도 아 좋아 고정됐으면 좋겠어 이거 딱 약간 바람막이 정도만 딱 있고 벗고 밤에도 선선하고 모기도 딱 없잖아 지금 딱 좋아 지금 이걸로 나 픽스 픽스 내가 신이야 이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비오고 아 그거까지 인정 픽스 아 내가 모든 것의 신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먼지 없고 아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오늘도 날씨 지면 먼지가 없잖아 요즘에는 꽃가루가 많이 날리더라구요 진짜 막 고기동은 막 덩어리 솜같은게 막 날라다니는데 그거? 쌈바벌레 그거? 아니 솜 이렇게 꽃가루가 솜처럼 날라다니냐 그 쌈바벌레? 아니 쌈바벌레는 되게 조그맣고 개는 또 없어졌어 그게 유행이라며 어 그게 또 유행인가 봐 그거 누가 올렸어요 그게 뭐 그게 선충이라고 유충하고는 좀 다른 그거 뭐 안 좋은거던데? 개가 그냥 커가지고 번데기 없이 그냥 성체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 번데기 과정이 없어 개는 인간 기준으로 해충이래 아 약충 맞아 약충 약충이 뭐야 약간 해충? 그 한자를 내가 모르겠는데 번데기가 없이 그냥 커지는 시간 딱춤 시간 딱춤 시간 딱춤은 알아요? 시간 딱딱춤 시간 딱딱춤? 그거 나잖아 시간 딱춤 나 오늘 시간 딱춤이었는데 5분 전에 왔는데 시간 딱딱춤 아 아 아 그거 하세요? 아 이거 밖에 열어놨기 때문에 이러면 빨리 나와 어 맞아 맞아 자동차 열기 뺄 때도 저러면 좋아 그럼 계속 하실래요? 아니 열 번만 하려고 그랬어요 아 열 번만 까먹었잖아 그럼 지금부터 열 번 해주세요 저는 이거 다음 거 세팅 각자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죠 맞아서 저거 하면 자동차 내부 온도 20도 낮아죠 맞습니다 저거 하면? 그니까 열으면 뜨거울 때 한쪽만 창문을 열고 이 문을 계속 열 닫았다 열 닫았다 열 번 하면은 훅 내려가요 그거 왜 해? 차가 너무 사우나 같으니까 그치 그게 맛있잖아요 지하주차장 생활을 너무 못하셨나 본데 우리 동네에서는 못 타요 아 아 너무 달고 있어서 앉을 수가 없구나 엉덩이가 의자에 달라붙어가지고 저번에 한 번은 펭 일어났는데 시트가 붙어가지고 나왔어요 엉덩이 붙어가지고 가죽이 눌러붙어가지고 엉덩이 눌러붙어가지고 앉으면은 나 그걸 즐겼는데 사실 엉덩이 마야르 침동이 비결이 시트가 계속 차곡차곡 아 구웠다가 붓고 붓고 시트가 붓고 붓고 구중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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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찌고 말리고 지칭처럼 지칭처럼 아 홍삼 엉덩이였네 홍삼 엉덩이래 개싫어 구중구포 아 이제 완연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잉 여름 좋아하시잖아요 형 또 뭐 특정 음료수 냄새 맡으면 또 여름 냄새 나신다고 하시고 이런거 콘트라베이스 같은거 트와이스 노래 또 들으셔야죠 트와이스 노래 여름을 사실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더운걸 너무 싫어해서 저희는 다음주에 휴가 갑니다 어? 어디로 가요? 저는 제주 저희는 아 각자? 네 각자 저도 국내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여행을 떠납니다 저는 뭐 3일 3일 맨날부터 잡아놓은거여서 여행가세요? 네 어디로 출발 비디오여행 언제요? 지금요? 아니 그냥 TV본다고요 아 테레비 본다고요? 아이가 있는데 어딜 갑니까 지금 아 진짜 아 이 사람들 다 웃자라 봐봐 풍 하하하하하 방콕 아니에요? 해외여행 옛날에 방콕 가야지 아 방에 방에 콕 박혀있기 그것도 사실 맞는데 방글라데시도 있잖아요 방에서 굴러다닌다고 방에서 굴러다닌다고 방에서 굴러다닌다고 방글라데시 방콕에 방글라데시가 있었어 있었죠 근데 요즘 세대는 출발 비디오여행이다 아 그래요 요즘 세대가 출발 비디오여행이야? 요즘 세대는 출발 비디오여행 아 방글라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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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해외여행 가시죠 출발 비디오여행 하지마시고 아유 해외여행 가야죠 해외여행 갑니다 자 가고싶다 너무 가고싶다 동남아 가고싶어 제일 가고 싶은데 어디에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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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제일 가고 싶은 곳은 사실상 저는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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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아 발리 발리는 사실 가본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인도네시아 음식이 뭐 먹고싶어요 거기에 그 매연냄새 맡으면서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는게 맨날 가봤어요? 전 자주 갔죠 자카르타는 종종 갔고 아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되게 잘 아시는 지인분이세요 네 있고 거기서 이렇게 사셨던 네 아 그래요 앉아서 막 오토바이 무~~~~~ 냄새 확 얘기하는데 옆에서 그 국수를 먹는 그 맛이 있거든요 음~~ 아 그래 첫 장면은? 저는 별생각 없는데 나는 태국 태국 가고싶다고? 태국이 그냥 기본같애 해외여행 그냥 오~~ 1번 하면 그냥 태국 더 나왔어 맨날 무슨 뭐 설문조사하는데 그럼 그거요 통화 안해요 로보트가 얘기해줘요 아 아 그게 이렇게 해야되는데 원래 그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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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에 아침에 일어나서 똠양꿍 먹는 그 맛이 또 있어요 아침부터? 태국 태국 너무 좋다 저는 그 태국 커리 있잖아요 그린 커리 응 아 그거 땡기네요 라임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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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그라스 맞아요 맞아요 화장품 카레? 아이 화장품은 아니고 그거 화장품 카레라고 하잖아요 아 에이 왜 맛 똑같잖아 화장품 카레 그거하고 뿌파뽕 아 뿌파뽕 커리 거기에 이제 튀긴 애기게들이 스태팡 뿌파뽕 커리 애기게가 아니라 탈피한지 얼마 안 된 개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소프트 크랩이라고 그러는데 아 그거는 그냥 껍질채 그냥 아작 그게 꽃게랑이 진짜 근데 그 뿌파뽕 커리는 전세계인이 다 좋아할 수 밖에 없는 맛이야 약간 보편적인 맛이야 너무 맛있어 그쵸 전세계 사람들을 다? 응 맛이 근데 너무 무난해 그냥 아 그렇지 않아? 맛있지 그니까 그게 신화성이 없다 호불호가 없는 맛 그니까 뭐 예를 들어 돈까스를 서양사람한테 줘도 맛있게 먹을 거 아니야 우리가 방금 먹었던 돈까스 그건 원래 걔네들이 좋아하지 그런 거 어디 가서 인류한테 주면 다 좋아할 거 같은 거 뿌파뽕 커리도 치킨 그 양념치킨처럼 사실 뿌파뽕 커리로 앞서서 못 먹죠 아니 제가 이제 별생각이 없다가 한 두어 달 전에 랑종을 보고 애플리엑스 떠가지고 태국 가고 싶다 랑종도 너무 좋지 되게 딱 그 태국 강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습한 그 밀림에서 랑종이 지역이름이에요? 아니요 무당 신이름이에요 신 신이냐 그게? 무당이 아니고? 신이 신 낭종을 보고 거기 왜 가고 싶냐고 근데 거기 되게 현지 느낌 잘 살렸어 공포영화인가 봐 공포영화인데 누구냐 나홍진 나홍진 감독님이 만든 거잖아 나홍진 감독님이 만든 거잖아 무서워 무서워 무서운데 진짜 현지 가면은 느낄 수 있는 정취가 있어 처음에는 있어 처음에 있어 처음에 있어 처음에만 중간까지는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섭외 제한이 많이 오지 않아요? 요즘에? 여행하는 예능 같은 거 꽤 와요 꽤 와요 이제 꽤 와요 그거 프로그램 겸해가지고 같이 하면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마음이 잘 맞는 사람하고 가면 딱 좋죠 사실상 근데 이제 진짜 내가 방송으로 몇 번을 가봤잖아요 네 나중에 TV로 보고 다시 느끼지 현지간에는 얘는 고생이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못 느껴 축제로구나가 7일동안 펼쳐지는거지 축제로구나 진짜 어 어떤 서양인들의 정신적 그 그 거기 뭐라 그래요 그리스 로마 이쪽이잖아요 아 그쵸 그쵸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그렇죠 중심점은 시발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거기서 출발했죠 축제로구나가 아닌가 되게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문님은 좀 약간 좀 전에 뭐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아 호민영하고 저는 완전 그 그 정신적인 예능적인 어떤 시발점 예능적인 어떤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변곡점 저한테도 변곡점이 있겠죠 어떤 고향 고향 그 뭐지 콘스탄티노플 공방전 음 아세요 그거로 중세식일 때가 끝났대 아 그거랑 비슷해 거기서 우리 야외 예능이 끝났어 그러네 그렇지 하 진짜 그 나는 그 더위가 너무 기억이 남아 특히 그때가 엄청 더웠어 거기 특히 연꽃 보러 간 데 있잖아요 공주였나요 공주 부여였나 부여였어요 연꽃축제 와 그땐 너무 더웠어 솔직히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더웠어 거기 연잎밥 먹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연잎밥이었어 아 찜통이 그렇지 연잎밥과 같이 쪄졌지 우리가 와 연잎밥이 나였고 그니까 여러분 나는 그때 당시에 몰랐잖아요 예능을 안해봐서 그니까 야외 예능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볼 때 야 그냥 돌어당기고 맛있는 거 먹는구나 재밌겠다 이렇게 하지만 어 맛있겠다 잠깐만요 카메라 돌릴게요 계속 기다려 그 게임 들었어? 그 개들한테 기다려 흐흐흑 이게 그러면 또 하면 지금 또 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 그럼 하면 아 재밌겠다 아까랑 달라 그니까 또 하고 자 이동하죠 이렇게 이게 그게 안돼 그니까 막 그냥 하다가 카메라는 따라 붙고 나는 그냥 하는거 이게 아니고 카메라가 있고 내가 있는거야 그렇죠 옛날식이라 그래 옛날식 옛날식 요즘은 그냥 하더라 그 올드스쿨이었어 그러니까 그 정통 그쵸 아니 근데 뭐 정통사각같이 그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때 우리가 또 인원들이 많은데 그 사실상 이제 진짜 되게 리더업 방송 전문 그 MC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왕좌왕한 것도 솔직히 있었고 형이 MC였는데요? 내가 전문적으로 막 그런 MC가 또 아니니까 근데 누군가는 하게 돼. 결국 형이 하게 되죠 누군가는 하게 돼. 그게 나였다고 그때 이제 그 제일 잘했던 게 커피 없나요 커피? 이거 해서 커피를 먼저 먹이고 시작하는 게 형이 가장 큰 역할이잖아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안 해주면은 아무도 안 하죠 우리는 그냥 참아 꾹 참아 그거를 방송 가면은 명수 형님이 해주셔 누가 받아줬으면 좋겠다면서 명수 형님이 그걸 해주셔 와 스타벅스 없어? 스타벅스 갖고 그래서 동등학 스타벅스 먹는 거야 그리고 다 사주시잖아요? 다 사주지 그럼 같이 먹는 거야 스타벅스를 그게 좋더라고 수왕 감사합니다 호민이 형 몸 상태 많이 괜찮아지잖아요? 제가 어제께도 물어봤어요 촬영할 때 오늘 오실 수 있냐 아유 걱정해 주셔서 아 지금 부상 톤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거는 이제 부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요로결석이 도지는데 한 2, 3년마다 한 번씩 와요 그게 이제 지난 일요일에 한 번 도져가지고 돌 깨고 왔어요 4차 로봇대전 맞아요 맞아요 4차 로봇대전처럼 로봇대전 계속 나오잖아 똑같이 1차 2차 3차 4차 요로결석 이번에는 6차였는데 아 6차 요로결석 두 번은 그냥 빠졌어 근데 이제 쇄석은 네 번째 사실 6차예요 저번에 제가 4차 땐가 5차 땐가 갑자기 형하고 파주 아울렛에 옷을 사러 가기로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내가 중간에 운전을 다 그게 온 거야 갑자기 왔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해요 하고 나는 병원으로 그냥 그러니까 와 저는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저요? 다른 친구하고 같이 갔어 전 다른 친구랑 옷을 넷이서 가기로 했는데 근데 아 아프다 그래서 아 저기 택시 그렇게 해도 정신을 막 완전히 잃고 나냐 그때 이미 4, 5차였기 때문에 느낌이 오면은 아 지금 가면 늦지 않는다라는 그게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제가 아는 진짜 힘들겠다 그게 뭐지 지인 중에 요로결석을 처음 받아본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요로결석인지 뭔지도 모르니까 너무 배가 아프고 땀이 뻘뻘 나고 막 장난 아닌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 갔어 병원에서 방광염이 아닌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일단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내시경을 한다는 내시경? 내시경? 응 어떻게 내시경을 하죠? 카메라 어디에다가 그쵸? 거기 아니야 근데 요로결석 아니 그러니까 뭔지 모르잖아 증상을 모르니까 일단 방광연부터 보는 거지 그 방광연부터 그거에다가 내시경을 꼽아 넣는 거야 와 딱 본 다음에 없는데요? 없지 그러면 그럼 요로결석이야 그럼 요로결석이야 그럼 요로결석 처음부터 요로결석인지 알았으면 그걸 안 했을 텐데 제가 이제 요로결석 6번 걸린 입장에서 자가진단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일단 혈료가 나옵니다 오줌색이 좀 진해 언제부터 아플 때 오줌을 두면 좀 진하게 나와 그러니까 항상 혈이 있는지를 제일 먼저 검사하거든요 병원에 가도 그래서 혈료가 있으면 거의 요로결석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배가 처음에는 복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내가 뭐 잘못 먹었나 근데 허리를 두드려보세요 어? 등을 두드렸는데 여기가 엄청 아파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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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신장인 거야 등을 두드려보면 여기도 통증이 느껴지는구나 엄청 아파 등을 두드렸을 때 오씨 그러니까 이게 요로결석이 오줌길이 이렇게 해서 신장에서 만들어진 노폐물들을 밖으로 계속 내보내잖아요 쓰레기 버리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쓰레기 버리는데 길을 어떤 물의 안이 막고 있는 거야 단광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어 점거했어 누가 산적이 그 결석이 딱 걸려서 막은 거죠 그래서 이 노폐물들이 내려오질 못하니까 신장이 땡땡 부으면서 그 막이 찢어지면서 그 고통 와 그래서 그거를 길을 다시 산적을 쫓아내줘야 되는데 그게 돌이기 때문에 깨야 되고 초음파로 깨고 그 가루들을 내보내는데 네 처음에 현료가 나오는 이유는 오줌길이 이제 상처가 나서 거기서 거기서 찢어질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요산이 막 또 같이 군배되면 독이잖아 그래서 그 그거를 하기 전에 이제 그 길을 잘 보기 위해서 조영제라는 약을 주사를 큰 걸 맞아요 근데 그게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뭔데요 제일 흔한 거는 두드레기 뭐가 나 나는 이제 그거는 안 오고 8% 정도 한 구토 구토가 나는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맞았는데 갑자기 쏠리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잘 치료를 받고 이제 다음날 오전에 방송을 켜서 오락을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구토감이 막 밀려오는 거야 그래서 급방종을 하고 개워내고 개워내고 좀 쉬고 됐었죠 근데 체질상 약간 좀 석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대 어 맞아요 체질인가 봐 그러니까 그게 종유석처럼 쌓이는 거잖아 이게 그렇죠 그렇죠 오줌길에 그래서 예방법은 뭐 물 많이 드시고 그게 제일 뭐 근데 그게 물을 아무리 마셔도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잖아 저 사실 많이 마시거든요 저는 물 어플까지 해가지고 마시는데도 생기는 걸 보면은 체질이야 그건 체질이 있는 거 같아요 간도 좀 조심하세요 담석도 조심해야 돼 둘 잘생긴 사람이 다 잘생긴다고 하더라고 또 담석 어 나는 솔직히 좀 다르긴 하지만 난 전립선염 때문에 고생을 두 번이나 했잖아요 30대 때 아유 왜 이렇게 그러니까 좀 그 왜 이렇게 전립선염이 그거는 많이 썼는지 적게 썼는지에 대한 것이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적게 써도 걸리기도 하고 많이 써도 걸리기도 한대요 또는 뭐 스트레스 받아도 걸리기도 하고 그럼 본인 생각에서 전립선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적게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너무 썼 거의 달아 없어질 정도로 썼죠 그럼 많이 써서 쓴다는 게 어떻게 쓴다는 거야 전립선은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간에 그 당시에 30대 거의 초반이 30살 때 처음 한 번 걸렸거든요 너무 막 그쵸 그것도 증상이 뭐냐면요 네 그 끝에 뭐가 맺혀요 약간 좀 끈적한 검기처럼 네 네 하얀색 뭐가 막 맺혀 나와요 점점 심해지면 약간 좀 초록색이 빛깔을 덤면서 맺혀 나옵니다 그럼 뭔가 내 몸에서 왜 초록색이 이거 이상하잖아요 초록색은 되게 기분 나쁘죠 뭔가 잘못된 생기지 뭔가 잘못된 생기지 너무 무섭잖아 병원에 갑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은 이미 장갑을 끼고 준비하셨어요 아 왔구나 말씀드렸어 일단은 간호사 분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시고 아 프라이버시 때문 네 일단 엎드리세요 이렇게 엎드리는 아 손을 짚고 엎드리세요 너무 굴욕인데요 이러고 엎드리라는 거 최대한 더 더 쓰 somos 더 더 더 어! 이렇게. 그러면 최대한 트워킹 하는거죠. 그렇죠. 좀 더 이렇게 해놓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확장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선생님이 뒤에서 뭐가 쫙쫙쫙 소리가 나요. 이러고 봤어요. 젤 같은 거를 미끌미끌한 젤을 바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힘 빼요. 힘 빼요. 힘 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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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촉진이야. 손이 들어와요. 손가락이 쑥 들어옵니다. 어디로? 항문으로. 항문으로. 왜냐하면 전립선은 항문 쪽에 붙어있거든요. 그 안쪽으로. 그러니까 몸 속에 있어. 그걸 만질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항문 쪽으로 해서 자극을 해요. 그러면 거기 자극된 전립선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요. 어디로 나와요? 요도로 나오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보공을 해서 증상을 하는 거예요. 아 거기에 세균이 뭐 있거나 이렇게. 뭐 있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계속 거기를 이제 손가락 침으로 계속 뭔가 자극을 해. 아악. 되게 수치스러움네요. 수치스러움은 시작할 때일 뿐이었죠. 수치스러움도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만화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민을 가야던가. 이민? 네. 뭐 어디 뭐 빨리 뭐 어디 뭐. 제3세계로 가야죠. 아 그걸 두 번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 했을 때는 이제 그걸 내가 처음이니까. 뭐 하는데. 내 본의 아니게 요도에서 뭐가 나와. 기분 나쁘게. 어. 근데 그걸 담아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딱 보고 싶어요. 어. 전립선장님이나요? 어. 저희 쪽 가서 뭐 치료 이제 뭐 했을 테니까 받고 가래. 응. 약을 줄 테니까 좀 오래 먹어야 되는데 약을. 어. 알겠습니다. 근데 치료를 받고 가라는 거야. 치료? 무슨 치료? 물리치료를 받으라는 거야. 물리치료? 물리력이라는 거는 어떤 직접적인 타격을 한다는 게 물리잖아요. 그렇죠. 화학치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지? 하고서는 이제 갑니다. 병원에. 네. 너무 긴장되는데. 물리치료 갑니다. 뭔지 모르니까. 침대가 있어요. 한 번 더 수체죠. 침대가 있어요. 침대에 일단 누우래. 네. 누웠습니다. 옆에 벽을 보고 옆으로 누우래. 누우라는 거. 똑바로 누웠더니 옆으로 누우래. 옆으로 이렇게 누우고 있습니다. 아. 하지마. 이렇게 누워있어. 그러면 이제 엉덩이. 탁라테스. 요번에는 뭐냐면 이렇게 생기. 이것보다 조금 굵어요. 손가락만한 유만한 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약간 뭐가 이제 불이 약간 들어와요. 불이요? 왜요? 따뜻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약간 진동이 있고. 이게 따뜻해요. 우리 안과 가면 이렇게 쬐잖아. 이렇게. 이 부분 쬐잖아. 그런 게 있습니다. 진동이. 자. 여기다가도 역시나. 소리가 나옵니다. 여기다 이걸 바릅니다. 의료행위 맞죠? 이거를. 네. 어. 쑥 꼽습니다. 아. 네네. 뭐가 쑥 들어와요. 예예. 쑥 들어오고. 예. 딱딱. 뭐 틀어놔. 갑자기 열과 진동이 쥐옵니다. 그 상태로 선생님 나가세요. 저기 선생님. 선생님 언제 들어오세요. 아. 한 30분 누워계세요. 뭐. 10분이었나.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방치. 그냥 방치 놓고 가세요. 찜질. 계속 울리고 있고요. 전립선 찜질. 네. 그럼 이제 누워가지고. 정말 내가. 식은 땀이 뻘뻘 나요. 왜요? 왜냐면은. 내가 관략관이 힘을 주는 미처. 너무 아파. 아파서. 너무 아파. 그러니까 힘을 풀어야 돼. 관략관이 힘을 최대한 의식적으로 풀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계속 집중. 30분 안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관략관이 힘을 풀기 위해. 아. 의식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어. 어. 그러면 시간이. 너무 시. 시. 너무 시간이 안 가. 그렇죠. 30분이 3년 같이 안 가요. 그렇죠. 나 이거 걸리면 안 된다. 앞으로 걸리면 안 돼. 조졌다 이거. 절대 이건 인생 조지는 거다 이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와. 그때 벽. 그리고 누워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벽을 보고 있는데. 어. 수치심도 사라져요. 아. 그냥 뽑아놓고 있는 거잖아 나는. 그치 그치. 누워서. 와. 그거를 한번 겪고 나면은. 근데. 간호사님. 간호사님. 아. 내 정신 좀 봐. 내 정신 좀. 세미나 갔어. 시간지. 혹은 퇴근해. 밥 먹고. 근데 집에서. 간호사님. 저녁 식사하자. 아. 내 정신 좀 봐. 내 정신 좀 봐. 형이. 쓸쓸 불 꺼진 병원에서. 지금 본인과 할 싸움. 힘을. 풀어야 산다. 힘을 풀어야 산다. 계속. 아니면은. 아니면 이미 난 기절했고. 그것과 변이에 섞여서 나와있어. 오우. 쉣. 와. 너무 싫다. 아무튼. 보통 근데 초인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지 않나. 많아보면. 그치. 실수로. 의료사고로 이제. 형 무슨. 그 뭐. 애널맨 되는건가. 수치 조절 안해서. 맥스로 쐈더니 뭐. 그렇게 되고 막 하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저는. 그날 약속이 있었어요. 저녁에. 뭐. 저녁에. 같이 술 먹자고서. 술을 술자리 약속을 다 해놨죠. 이 병원에서 했던. 저는 이때.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낸 것 같았어요. 아 이미. 아 그때 이미. 정신과 시간의 방으로. 그리고 나서. 타다 쳐서 나오는데. 정말. 정신이 이렇게. 혼미해져요. 그리고 저녁에 약속을 취소할 수 밖에 없어. 아유 어떻게 해. 어딜 가. 그러고. 집에 갈게. 왜. 무슨 일인데. 나중에 연락할게. 아유. 집에 가서. 정말 이러고 이러고. 잠이 오는 것도 아니야. 이러고 이러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이게 뭔가. 뭐. 뭐가 마비됐구나. 현타가. 현타감이 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이. 수치심이라는 게 너무 아프면 사라질 수 있구나. 그때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뭐. 다시는 걸려서 안 되겠다라는. 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근데 3년 후에 또 걸렸잖아 내가. 그러면 아는 공포. 아는 공포. 아는 공포가 또 온 거야. 아. 근데. 그땐 그 대신. 초기에 진단 아니면은. 물리치료를 좀 적게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느낌 모자마자 바로. 느낌 모자마자 바로 갔죠. 그리고 알아서. 이렇게요? 이렇게요? 아 전문가처럼. 하하하하.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이게 약간 이 상태로. 그렇죠. 지금도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빨리 조개치기를 하시죠. 선생님도 이미. 선생님도 그러셔. 한 번 더 걸리셨나봐요. 이게. 되게. 성인만 나쁜 옷인데. 지금. 딱. 아. 그래. 한 편 뚝딱 나왔는데. 진짜. 그래서 제가 토마토를 많이 먹는 겁니다. 토마토는. 그리고 토마토를 먹고 온다는 이후부터는 안 걸려 진짜. 여러분. 토마토 많이 드세요. 남자분들. 이게 현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이 정도지. 중세. 이게 옛날 막 고대 수술. 응. 극혐이잖아 진짜. 아 그럼요. 그 옛날 알죠. 수술 전에. 중세시대 환자. 그 공포감 때문에 자살. 이런 사례도 되게 많아요. 어어. 왜냐하면 그 마취 없이 그냥 생으로 들어가니까. 마취도 막 희한한 걸로 하던데 막. 그치. 그니까. 남자 셋이 막 붙잡고. 그치 그치. 막 몸부림치는데 막. 그니까. 고문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지. 그니까. 이 사람을 위한 고문. 그니까. 고통의 강도는 고문하고 똑같아요. 아. 진짜.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뭐. 고생하고. 지금 고생 중이시잖아요. 하하하하. 저는 뭐. 지금 그럼 배로 쳐서 깨나? 지금도 초음파 망치에요. 그쵸. 엎드렸으면 배로. 배로. 빡빡 치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할 때마다 이제. 조금씩 상황이 달랐던게. 옛날에 말씀 드렸는데. 한번 좌우 바꿔서 깬 적도 있고. 선생님이 이걸 거꾸로 보고. 이쪽인데 이쪽 친 적도 있고. 한번은 이제 초보 의사분이. 어떻게 깨요 이렇게. 이렇게 깨요 그냥. 갑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딱. 딱. 아 기계가 깨는거에요. 엎드려. 환자. 한번 깹시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뒤에서. 리버퍼 뒤에서. 땡. 분이. 아 이렇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기계로 깨 기계. 기계방치야 기계방치. 아니 실리콘 볼 같은거에. 젤이 잔뜩 발라져있고. 그걸 에임을 맞춘 다음에. 땡. 땡. 계속 치는거에요. 근데 사진 거꾸로 봐가지고. 옛날 그. 전방위 복소리 느낌으로. 아니 미스터빈의 그런거 있었어. 치과치로 4번 받는거. 여긴데. 좌우를 뒤집고. 위아래로 뒤집어가지고. 하하. 하하. 사진을 보고. 미스터빈의 에피소드 있어. 그래서 그거 하나 있고. 초보 의사분 오셔가지고. 검사했는데. 이상없다고. 배탈이라고. 가셔도 된다고. 그래서 옷을 막 입고 있는데. 갑자기 완전 고참 의사가. 그 의사가. 그 의사. 이렇게. 뒤를 이렇게 잡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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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오답노트! 오답노트야! 이렇게 이거 실수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한 장 있는데 누워있는데? 얘 누워있는데? 네? 네? 야 너 뭐? 뭐?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거 많이 하는 실수고 그러니까 이렇게 꼬매는 거야 이거 봐 이거 이렇게 꼬매는 거야 아 개 웃기다 이걸 연기려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했다고 동물 난다 동물 난 경력이 어느 정도 오래되면 그냥 어떤 인격체로 안 보이나 봐요 그럴 수 있어 하하하하하하 아...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넘어갈까요? 아 네 이제 해야죠 좋습니다 균앙토크도 했고 네 여러 열쇠 얘기로 또 큰 웃음 주시네 아 이걸 또 같이 한 번 묶으면 또 콘텐츠가 나오거든요 비뇨기 이야기네요 또 40대 스몰 토크는 건강 얘기가 최고예요 아 그럼요 제일 관심사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참 인생 너무 편하게 살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좋은 게 아니라니까 좋은 게 아니야 자기의 뭔가 지병은 일찍일찍 발견을 해야 나중에 가면은 선생님이 내 몸을 내가 더 잘 알잖아요 어디가 자주 아프고 한다라는 거를 로봇이야? 계속 없으면 되지 그것도 운이야 갈까요? 네 창문은 열어볼까요? 닫아놓을까요? 열어놓을까요? 약간 덥긴 덥다 갑자기 저녁에 오후되니까 에어컨을 틀어드릴게요 제가 차라리 닫고 좋습니다 아침엔 추워가지고 어휴 아침엔 저녁에도 추웠어 애기가 막 오도돌 떨더라고 갑자기 그 막 막 춥다고 막 이렇게 막 떨어요? 애기가? 근데 그 약간 그니까 오줌 사서 떨던 거였나? 약간 좀 안하는 짓 하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속삭이를 해줬습니다 원래 약간 좀 시원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했다가 자 가겠습니다 다시 했으면 좋겠다 싶은 TV 프로그램 월드컵인데 어 우리가 옛날에도 이제 TV 요즘에도 이제 TV가 약하긴 하지만 네 약해지긴 했지만 지금도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요 융단폭격기에 비유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무단살포 네 맞죠 그쵸 실제로 어 프로그램에 나가면은 확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희도 실감했었잖아요 근데 옛날엔 어땠겠어 미친거지 옛날엔 채널 막 3개밖에 없을 때 그럼 완전 그냥 나오면 그냥 끝장인 거야 그럼요 옛날 노래도 있었잖아 텔레비전의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요즘엔 이 노래 없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유튜브겠죠 이제 유튜브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근데 요즘에 지혜 채널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그 시대 더 강력했던 시대 우리가 더 많이 봤고 재미있게 봤던 지금은 볼 수 없는 끝나버린 종영프로그램을 내가 쌓은 순간에 나왔으면 좋겠다 나도 나도 일단 최애 프로그램 하나씩 그럴까요 그럴까요 너무 많은데 뭐가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저번에 어렸을 때 해주던 미드 맥가이버 막 이런 거 너무 재밌었어요 더빙된 거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 콜롬보 형사 콜롬보 저는 열전 달리는 일요일 그거 아세요? 최근에 일요일 밤에 회사원들 회사원이 아니에요 대학생들 대학생들 각 학교마다 동아리들끼리 나와서 몸으로 마지막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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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서 왼나무다리 왼나무다리 그쵸 그쵸 맨 마지막에는 왼나무다리 건너가지고 뭐 공중을 구하나 탱탱한 걸 쏘고 도깨비들이 여름엔 물도 뿌리고 맞아요 나는 그때 대학교 가면 저걸 꼭 하겠다고 중학교 때 근데 그게 사라졌어 인테네저스 누리도 하잖아 공 큰 거 막 굴러가고 맞아요 맞아요 그 점에는 기억나는 프로그램?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뭐 달려놔코바 아 아 핸드폰으로 핸드폰이 아니죠 전화기 유선전화기로 김예분씨가 진행하던 그거 완전 혁명이었어요 인방시초 아니야? 맞아요 컴퓨터 게임을 방송으로 하는데 그거를 원격에서 조정해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참신하고 재밌었고 했는데 문제가 그게 나중에 밝혀졌을 때 그게 구현이 안 된다는 거야 전화기 버튼으로 뭐 3을 2를 누르면 위로 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기술적으로 그래서 녹화를 떴대 생방송인 것처럼 나왔지만 저도 나중에 들으면 비화예요 그래요? 녹방이었다는 거야 그게 게임 화면은 아마 녹방이었는지 실시간 연결은 생방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어 나 약간 충격인데 그러니까 나 방송 전화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도 신청하세요 하지 않았나? 실시간으로 그럼 그때 전화 걸린 사람이 아예 없었다는 통화 중이다 아무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달려라코바 이거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32강이고요 공포와 confer 축제로구나 축제로구나 저편은 마지막 축제예요 야 군산 field 구간여행 시간여행 저 때 이제 각 패션... 뭐죠 이거? 옛날 패션이었나? 그쵸 옛날에 패션을 입고 오자라고 했는데 근데 미래 패션 같아요? 나 배 좀 봐, 씨 아니 옛날 패션... 예새 네 명이 통일성이 없어서 이것만 보면 예측이 안 돼 이게 뭐죠? 이게 무슨 프로그램... 옛날 패션 입고 오라고 했는데 미래 패션 같아 네 명이... 특히 호민이 형 너무 미래야 저는... 각자 생각이 다른 그러네요 겹치지도 않아 짜고 한 것도 아니야 넌 이거야 난 이거 이것도 아니야 그냥 알아서 그냥 해 온 거다 의견도 교류 안 하고 한 건데 윤수는 뭐야 그리고 윤수는 그냥 뭐야 아니 그리고 집착매에는 바지를 멋으로 찢은 게 아닌 느낌이야 진짜 뭐 이렇게 힘들어서 찢어졌어 아니 저거 이진배 당했어 찢어진 바지 괴롭힘 당하네 헐핫핫핳핫해 앞끼리러또 괴롭힘 당해나가라 이게 왜...저게... 옛날 스타일링을 해 와라 그래서 이제 풍경이 옛날 이거고 이것도 옛날에 벙거지 그렇죠 벙거지랑 해서 서태지와 아이들 c있거든요 두분을 이렇게 했었고 이거를 또 안으로 넣어서 입었어요 오민이 형 같은 경우는 그렇죠 x2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옛날 청청! 그렇죠 x3 청청으로 가는데 저도 패션 잘 모르다보니까 근데 사실 침착매이 잘하긴 했는데 바지를 너무 찢었어 너무 찢었어 목에도 이제 스카프를 했잖아 부랑카가 뭐야 안 찢었어도 멋있었을텐데 스카프를 했는데 이게 바지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청바지를 샀어요 아니 집에 있는 거 있어요 아 새 거를 찢은 거야? 새 거를 집에서 아내랑 같이 아아 그때 저 혼자 하다가 청바지가 잘 안 잘려서 가위로 안 잘려가지고 여보 당신이 좀 해줘 그러고 나 잤어 왜냐면 나 빨리 자야 돼서 아이고 우리 나영식께서 비와를 벌레 찍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야 말씀드린 비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가슴도 찢어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은 내가 구조를 알려줄게요 이렇게 잘랐어 내가 아 그거를 아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잘랐어? 이렇게 어? 프로네슬러야? 아까 이렇게 자른 거예요 왜 저렇게 자른 거야? 아니 무슨 스트리퍼니? 저거 아니 뭐 스트리퍼니어고? 왜 이렇게 잘랐냐면 미델이 형도 이러진 않아요 왜 이렇게 했냐면 최대한 자 많이 찢어보고 싶은 거야 하하하하 그게 비화야 비화 아 이거 이거 하기 전에 호민이 형하고 같이 짰거든요 이거 미리 군산 와가지고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근데 난 이걸 생각을 못 했어 이걸 입으면은 여기로 버티는 거잖아요 그쵸 내려간다는 걸 몰랐어 아니 무슨 얘가 꺼냈는데 무슨 리본이 이렇게 있더라고 하하하하 그래서 어 리본 그리고 발이 어떻게 되냐면 발을 이렇게 넣잖아요 네 발을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로 자꾸 나와 하하하하 발이 이렇게 나와 길을 못 찾은 그래서 하나 바느질 하듯이 넣어야 돼 발을 그렇지 깨야 돼 발이 꽤 깨고 나중에 이렇게 다니다가 이 무게감에 얘가 못 버티고 늘어지는 걸 생각 못 해가지고 나중에 너로는 하도 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찢었어 그냥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벌레먹을 땐 반바지를 거예요 하하하하 축제로구나 할 때 보면 나중에 벌레 대접하는 게 있어요 근데 벌레먹을 때는 완전히 스트리퍼구만 여기 여기 무릎 위에 있잖아 진짜 밑에는 따로 토시를 끼운 거 같아 위에 반바지를 입고 루즈삭스가 됐어 나중에는 루즈삭스가 됐죠 워리어한테 워리어 저는요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하고 여행가는 거 자체는 좋은데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은 훨씬 담백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이때 너무 좀 트레이닝이니까 너무 뭘 자꾸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런 역지 상황을 만들고 이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우리의 캐릭터를 대중들이 아직 모르잖아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는 알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면 회사에 힘드니까 장치를 걸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좀 다르니까 어느 정도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다시 또 재평가받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짤로 보면 이보다 재밌을 수가 없다 짤이 참 재밌는 건 많아 그리고 실제로도 뒤로 갈수록 분위기가 좋았어요 맞아요 분위기는 좋았죠 이게 아마 그때 흐름 타고 시즌2가 제작이 됐더라면 몰라 몰랐을 거야 그렇지 이제 막 시작 워밍업 끝났어 그렇지 그렇지 사실 그러니까 저기에 있었으니까 또 지금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변종원 공포에 쿵쿵따인데 지금 보면은 라인업이 엄청 화려하죠 아 장난 아니죠 지금 모으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어떻게 돼 있죠 저때 라이브이 김한성 님 계셨고요 네 이휘재 님도 계셨나? 그렇죠 그리고 강호동 유재석 이렇게 네 분 해서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드림팀이네 드림팀이야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때 당시에 유재석 님이 네 지금처럼 이렇게 좀 서윗한 느낌은 아니었대 약간 약간 좀 옆에서 이제 막 약간 좀 뭐 깐죽깐죽 약간 이런 것도 있었어 강호동 님이 되게 좀 여기서 막 뭐지 뭐 무력 행사를 좀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좀 대항하는 음 사실 지금 약간 좀 이수근 형님의 약간 좀 그 이전 같은 느낌 오히려 더 무력을 행사할수록 굽히지 않고 더 저항했던 그런 느낌이 저는 어렸을 때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항상 응징을 당하는 아니면은 혹은 잘해가지고 게임으로 이겨가지고 오히려 한방 먹이는 맞아요 좀 그런 재밌는 구도였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합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때 막 뭐였더라? 최종원은 여기 뒤에서 막 단체로 나와가지고 막 뭐 하잖아요 뭐 보셨죠? 기억이 안나네 뭐 분장시켜가지고 뭐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근데 그 벌칙맨이 그 최종훈님 아니에요? 아 기억력이 좋네 그랬던 것 같아 최코디 최종훈님으로 알고 있어요 나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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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 사또복장 와가지고 사또복장일 때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했었는데 진짜 기억력 좋다 그러네 아니 내가 그때 당시는 잘 몰랐는데 최근에 이거 보고 무슨 나무위키 보다가 보고 저거 저 화질 열화된 거 봐 꽤 됐죠 근데 이게 진짜 재밌어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쿵쿵 따로 재밌기가 힘들어 그렇지 끝말잇기 그냥 하는 거잖아 그게 어떻게 이걸로 어떻게 재밌어 그렇지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스킬 붙고 하면서 맞아 맞아 진짜 막 숙군발 막 공방이 딱 되면서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게 이제 재밌는거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재밌어 이거는 지금 오히려 유튜브 오히려 그치 스타일이지 않았나 괜찮은 것 같아요 쿵쿵다 벌칙으로 휴대폰 안테나로 딱밤 때리는 게 처음 방송타는데 그 다음날 학교에서 이렇게 좀 안 좋게 다들 이마가 아 그걸로 딱밤을 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요걸로 이렇게 옛날에 휴대폰 이렇게 안테나를 올렸어 휴대폰 안테나를 올렸어야 됐잖아요 그쵸 그쵸 휴대폰 안테나에서 PCS 막 이런 거 똥 하면은 기분 나쁘잖아 이거 아픈 것보다 기분이 나빠 프로레슬링 보면 항상 절대 집에서 따라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어 Don't try 무조건 따라하죠 This at home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더 따라 어? 이거 집에서 따라할 수도 있겠네 하하하하 그걸 본 다음에 어? 어? 떠나세요 떠나봤다가 어? 떠나는게 설탕을 이만큼 넣으시면 됩니다 하하하하 비법공개구나 하하하하 하지 말라는 게 오히려 더 자극이 되는 생각도 안했는데 그래서 이거 골라야 되는데 다시 했으면 좋겠다 싶은 TV프로그램 골라주시잖아요 저는요 사심 섞어도 돼요 사심 섞어도 됩니다 제 사심 뭐 다 종합했을 때 축제로구나 어? 인데 요즘 바이브로 저도 저도 축제로구나를 만약에 지금 다시 이렇게 가잖아요 네 진짜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정말 작가님 없어도 돼요 하하하하 우리끼리 가득 그냥 우리끼리 그냥 빠니버트님처럼 그냥 그런 축제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해보고 싶다 네 대신 유튜브 하하하하 방송까지는 좀 그렇고 그리고 재미없으면 정말 재미없는 걸 마음대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야 여기 축제가 진짜 개 같아요 막 이런 말을 적절 못하니까 그게 되게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공포에 쿵쿵따 근데 축제로구나가 두 표이기 때문에 축제로구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오디의 육아일기 어휴 이거 재밌었지 위험한 초대 위험한 초대 위험한 초대 너무 재밌었는데 그것도 재밌어 특정 키워드를 말하면은 뒤로 날라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위험한 초대는 이상하게 내가 좀 그때 당시에 폄하를 했어요 프로그램 아 왜요? 중학생이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응 수준 낮아 어? 그러니까 내 딴에 어린 마음을 말로 해야 수준이 높고 그런 이상한 사고방식이 있었어 아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돌려보니까 와 이게 명작이더라고 음 그때는 좀 이상한 중2병 같은 게 있어서 그랬어 아 근데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저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 뭐냐면은 웃는데 너무 뭘 간질펴서 웃는 느낌 있잖아 아 터지는데 터져 분명히 웃겨 너무 자극적이구나 너무 자극적이라서 이게 날라가는데 안 웃겨 웃기잖아 이게 말 터지면 웃기잖아 치트키를 썼다 이거야 내 아내는 이거는 반칙 아니야? 이렇게 웃기는 거? 그렇지 물 빠져도 푹 올라올 때 얼마나 웃겨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웃길 수가 없어 나중에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요 네 칙칙칙칙 떨어지는 거 맞아 처음에 떨어지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날라가는 거 있고 금지어가 두.. 아 금지어 하나 행동 하나였나? 이럴 거예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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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게 금지 행동인가 뭐 이러면은 칙칙칙 폭포도 나오고 그렇죠 나중에 버전업 됐죠 그리고 나중에 하도 옆에 있는 사람을 고통받으니까 칸막이도 맞아 맞아 그 칸막이 시초에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그 요즘에 그 방송할 때 칸막이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칸막이 시초야 왜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 너무 괴롭다고 스플뎀 맞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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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앞에서도 찌익 나왔던 거 같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맞아요 요즘엔 저런 프로그램은 이제 안 나오죠 가학적이라고 해서 음 그렇죠 그리고 뭐 가학적인 것도 가학적인데 이제 트렌드가 아닌 거 같아 트렌드가 아닌 거 같아 트렌드가 아니기도 하고 트렌드가 이제 저거라고 사람들이 안 오는 거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게스트가 한 명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잡담을 나눠요 근데 게스트가 아니요 저는 그냥 예뻐요 이중에 걸리는 키워드를 말하면 그렇죠 아니 저는 그냥 그러면 그냥에 있는 사람이 날라가는 거야 그렇지 근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키워드가 뭔지 몰라 몰라 그렇지 근데 어느 날 이런 경우도 있어 아니 그냥 그냥 이제 알잖아 대려 그러니까 유도해 이제 그렇지 그냥을 말하도록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뭐 그냥 또 날라가 그리고 이제 게스트가 알아채는 경우도 있고 게스트가 계속 영문도 모르고 미안해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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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죄송해요 키워드가 예를 들어 계속 날라가 그런 재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키워드가 더 추가가 되고 했는데 이제 요런 재미였죠 맞아요 맞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얘기만 설명만 들어도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 중2병적인 어떤 그런 감성을 인정을 안 했었던 아 이거 볼 때가 중학생이었구나 아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지금 청소년기에 어떤 그 어떤 그 좀 약간 꼬인 특유의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너무 그런 사람이 지금 커가지고 삐깃줄을 하고 먹고 치고 먹고 치고 조기에 진압하지 못하고 병을 내려놨더니 다 그냥 퍼져서 네 god의 육아일기는 와 이거는 근데 진짜 인기였죠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 이게 god의 육아일기는 제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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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미니가 아니고 제미니 제미니라는 아이를 네 그 god 다섯 분이 네 어떤 이제 펜션 같은 어떤 그 집이죠 진짜 실제 사는 공간 네 공간에서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다예요 관찰 프로그램이죠 관찰 저거는 그냥 god 팬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오빠의 저런 모먼트가 있네 하면서 그렇게 그냥 그런 프로그램 아니죠 시작이 시작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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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사실 god가 물론 팬덤도 물론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팬덤만을 위한 어떤 그런 방송을 했던 시절이 아니야 아 지금하고 달랐지 완전 달라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 때는 그냥 솔직히 그리고 지금처럼 아이돌이 많았던 시절도 아니었고 맞아 맞아 god가 게다가 또 되게 핫하기도 했었지만 와서 아이를 키운다? 저 젊은 남자 다섯 명이 궁금하잖아 진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내용도 재밌었어요 god가 이 프로그램으로 엄청나게 인기가 저 프로그램 때문에 국민 아이돌이 됐다고 그렇죠 이걸 통해서 된 거예요 인간적인 면모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래서 팬들을 위한 거라고 보기에는 시청률이 말이 안 됐어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고 그리고 재민이가 큰 역할을 하는데요 재민이가 이쁜 짓을 되게 많이 해요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인데다가 god의 어떤 되게 독특한 어떤 엉뚱하고 재밌는 매력이 합쳐지면서 이게 치트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치 그치 아 군대 갔을 때 재민이 와 재민이가 갔다 왔어? 갔다 왔겠지 벌써 나이가 몇이야 재민이가 대박이었어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 내용 기억이 안 나 그냥 대박이었던 것만 내용은 그냥 같이 밥 해 먹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 파티도 하고 진짜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사실 관찰 예능 지금도 관찰 예능이 재미있잖아요 마트도 가고 그러니까 원조네요 그 슈돌 원조네 그렇죠 나는 육아 알기는 안 봤어 그래서 몰랐구나 물론 채널이 걸리긴 했지만 그걸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보지 않았던 지나가다 보는 느낌이었지 걸리면 보는 거고 아니면 안 보고 그쵸 사실 이제 뭐 아이를 아이나 이제 뭐 god를 막 좋아하는 어떤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있어야 되는데 딱히 또래 남자애들은 그냥 뭐 시큰둥했던 것 같아 아이들은 그리고 이때 당시 왜 뭐가 신선했냐면 네 이 젊은 남자 다섯 명이 키운다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 그냥 그럼 지금은 지금이야 뭐 삼촌이 뭐하고 뭐하고 이런 그렇죠 많이 좀 깔렸지만 이때는 너무 생소하잖아 이 젊은 남자 다섯 명이 맞아 맞아 어 좌충우돌 하면서 좌충우돌 하면서 육아의 지식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는 뭐가 재미있었냐면 이 다섯 명이 그래도 연예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먹는 거 뭐 라면 뭐 막 싸우는 거야 그런 걸로 먹을 거 같고 막 싸워 유치하게 먹을 게 없었대 옛날에 진짜로 그니까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그게 에이 방송이니까 근데 나중에 봤더니 진짜였어 진짜로 먹을 걸로 싸우는 거였어 그러니까 얼마나 리얼해 그러니까 진짜 찐텐으로 싸우는 거야 먹을 거 같고 그러니까 재밌지 리얼이었겠죠 이때 당시 이제 손오 형님이 네 그 재민이 시키면서 팔근육이 잘 나와서 그때 또 유입된 사람들이 또 있었다고 아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이게 어떤 영업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스윗하게 아기를 보는 모습이 되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맞아 왕엄마라고 했어 맞아 왕엄마 너무 그 부드러운 자애로운 그 롤을 맡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맞아 진짜 기억난다 그래요 되게 그 서윗한 그 매력으로 인기가 되게 많으셨다 맞아요 그리고 고르자면요 저 위험한 초대 저도 위험한 초대 위험한 초대 저 지금 생각하면 저는 위험한 초대 다시 한 번 보고 싶어요 난 지금 나오면 진짜 웃길 거 같아 근데 한 번 무한대전에서 비슷한 것만 했던 거 같은데 그쵸 근데 여기 있는 게 다 재현하면은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벤트성으로 한 번쯤은 한 번 정도는 어디서 딱 한 번 하면 재밌을 거 같아 지금 여기는 게스트가 가운데고 두 분 두 분 이렇게 앉아있는 상황인데 옛날에는 나중에는 왼쪽으로 다 게스트가 가고 오른쪽으로 다 앉고 이랬던 거 같아요 저 위험한 초대로 갈까요? 네? 우차 싸대 도전 도전 골든벨 끝났어요? 지금 안 해요? 끝났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 그래요? 끝났으니까 여기 있겠죠? 딩딩딩딩딩 마지막 친구야 미안해 친구야 미안해 울지마 울지마 막 뭐 이런 거 막 붙이고 어 명차에 명차에 붙이고 이런 거 막 머리에 붙이고 모자에 붙이고 이게 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친구야 미안해라는 그 감성 네 지금은 좀 약간 좀 퇴색되지 않았나 좀 내가 왜 미안해 왜 미안해 내가 못한 건데 그냥 학교와 나를 우리의 패배가 아니야 나의 패배지 학교와 나를 이렇게 하나시에서 하는 게 동일시에서 생각하는 게 좀 요즘엔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그거 요즘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거 같아 뭔가 돌고 도는 건데 네 힙한 감성에선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또 요즘은 너무 또 그런 거 같아 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죠 학교에 명예가 걸려있다 이런 것도 많이 거기서 좀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도 사실 별거 아니지만 아니 솔직히 같이 응원도 해주고 하잖아 솔직히 다 우수수 다 떨어지면은 아니 우리 학교에 대해 퀴즈 너무 못하네 이렇게 되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그냥 뭐랄까 나는 그게 좀 좋더라고 순수함 왜냐면 나중에 되면은 막 학교 대항전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학교에 그 명예 갖고 갈 때는 그때 응원 안 할 거야? 같이 응원하게 되잖아 그렇잖아 우리 학교도 했었어요 도전골젠배 그래요? 제가 우차 저 학교 다닐 때 했었어요 도전골젠배 아우 진짜요? 진짜 어리다 어린아이네 저때도 서배가 5님 안에 막 했던 얘기 기억이 형이요? 형이 늙은 거예요 내가 늙었죠? 우리 세대란은 아니에요 제가 자꾸 알겠어요 제가 자꾸 MG세대님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폭이 있어서 제가 자꾸 넣어드리는 건데요 난 MG가 아니야 MG 아니에요 형 X세대야 난 MG 아니더라고 나는 MG 아니야 넣어드리는 건데 명확하게 말하면 다섯 살 차이에요 그러니까요 큽니다 쩜 5죠 쩜 5 세대가 쩜 5 정도 차이 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차싸 난 이때는 너무 웃겼어 네 이때 우차싸는 진짜 비교 불가입니다 근데 형대점 안 하는데 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형대점 바라지도 않아! 형대점을 얼마나 하는데요 제가 우차싸 리마리오님 나오고 저때 진짜 전성 쪼 뽀 쪼 뽀 이거 할 때 나 진짜 좋아했는데 쪼 뽀 쪼 뽀도 있고 이때 이거잖아 막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그건 기억하네 나 나 나 나 나 맞아 그거 하고 뭐 그런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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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가 전성기 아니었어? 이때 아마 아성이 이때는 개콘을 눌렀던 것 같아 잠깐 눌렀어요 실제? 그렇죠 실제 눌렀죠 이때 최고였어 저는 근데 좀 우차싸 개그 별로 안 좋아했어 너무 아 또 또 또 또 또 이것도 뭐가 또 막 또 아니 아니 코드가 안 맞았어 그냥 이거는 개그는 다 다르잖아요 개그 스타일은 내 스타일이 어떤 걸 좋아했어 그러니까 우차싸에서는 재밌었던 게 내가 진짜 되게 재밌게 본 거는 화상고 쪼 뽀 쪼 뽀 이거 으아아악 근데 내가 화상고 최근에 다시 봤거든요 유튜브로 그때 느낌은 또 아니더라 당연히 아니죠 근데 아무튼 그때 당시 화상고 저거 미친소 네네네 그리고 저 리마리오 비둘기 합창단 그거랑 그런 거야 요거는 재밌었어 다 봤는데 재밌는 거 근데 좀 약간 뭐 만사마나 개미 퍼먹어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침착하면은 내러티브적인 개그를 좋아한다 오히려 나는 맥락 없는데 맥락 없는 개그 이렇게 딴사랑이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내가 2만 년씩을 처음 보고 나서 야 이거 우차싸 코드인데 내가 이랬거든요 틀을 깨기만 하는 어 뭐야 우차싸 코드가 만화라면 이렇게 되는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래서 내가 와 동적혐오였어 알고 봤다니 그래서 제가 쟤 만화 싫어하잖아 그거 있어요 내가 내 만화 싫어해 진짜 동적혐오 같은 거 있어 내가 내 만화 싫어한다고 내 거장 비슷한 거 보면 싫어하는 거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자꾸 침상배님이 그린 만화 왜 폄하해요 근데 내가 내 만화 싫어 난 와 그랬구나 난 이 맥락 없는 유머가 이게 사실 진짜 뭐랄까 진짜 이것도 어떻게 하면은 간지럽해서 웃겨버리는 게 있다고 너무 맥락이 없는데 너무 웃겨버리는 거 있잖아요 나도 유행어도 웃기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약간 좀 그게 너무 과해져서 그래서 뭐 유행어를 막 이상하게 해서 좀 그 반감이 있었는데 초반에는 맞아 너무 신선했어 그게 뭐냐면 유행어를 위한 유행어인지 그냥 하다보니까 입에 붙는 유행어인지 그 두 개가 좀 다른데 아 이거 억지 유행어가 좀 초반에는 그게 억지 유행어는 아니지 유행어 스타일 개그 약간 이때 그런 느낌이었어 그때 이제 한참 이나중 탁구부나 마사루 같은 게 우리나라에 이제 유입되면서 정식 출판이 아니었었던 거야 그때 당시에는 슈르 개그 그런 게 들어오면서 막 이게 거의 맞춰 떨어진 거야 맥락이 없는데 그냥 웃겨버리는 그런 게 너무 웃긴 거야 방장이 억지 유행어 전문 아님 전문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싫어한다니 미래를 싫어하는 거야 얘가 등족 혐오야 난 그런 거야 이런 거는 우찾사 맨이야 난 그런 그런 거 우찾맨 그런 거야 할 때는 나 감탄하면서 그때는 구성이 완벽하다 그런 거 재밌지 감탄하면서 웃어 음 난 그런 거 너무 재밌게 봤고 화상고 같은 경우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 그때 윤태이 형님 너무 웃겼는데 안 해요 어 아 윤태이 형 어응 어응 막 뒤를 켜는데 한 대 맞으면 퍽 맞으면 3초 있다 오잖아요 데미지 너무 웃겨 화상고도 되게 재밌었고 그쵸 재밌었죠 우찾사 저는 우찾사죠 아무래도 우찾사? 네 우찾사 재밌게 본 거 뭐 처음 말씀하신 뭐 그런 거야 뭐 왜냐면 그런 거야를 군대에서 봤거든 아 그런 거야는 군인이 보는 그런 거야 너무 재밌죠 그런 거야 너무 재밌어 재밌었어 나도 우찾사 아 나는 파파파가 너무 웃겼어 파 파 파 파 파 뭔지도 모르겠어 파 파 파 파 파 둘이 나오는데 합이 안 맞아 처음엔 맞는다? 처음부터 안 맞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파 파 파 파 파 파 파 같이 맞아 이렇게 둘이 같이 해 이거를 근데 갑자기 딱 한 명이 약간 틀려 그러면 둘이서 이게 안 맞아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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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를 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서로 안 맞으면은 한박 차셨다가 다시 해 근데 또 안 맞아 근데 이것만 계속해 이런 것만 계속해 너무 웃겼어 그게 모르겠다 나는 이거를 아 흫 그리고 미친소는 역대급이죠 미친소 난 진짜 이거는 미친 거죠 진짜 우리 옛날에 그 윤수영 우리 축제로구나 할 때 윤수영이 그 가이드 했을 때 네 그 백일장 했었잖아요 그 때 꼬마애 기억나요? 막 이렇게 웃었죠 응 뭔지 알아요? 뭐였지? 막 웃는 꼬마애 있었어요 어떤 지나가던 가족한테 평가해달라고 우리가 그린 거 그 꼬마애가 막 진짜 웃었거든요 너무 그 웃는 걸 보면 나까지 웃긴 너무 너무 찐으로 웃어서 거의 나 그 느낌으로 계속 웃어서 막 티비 앞에서 막 무채쌈이 무채쌈이 쌩뚱맞아 막 하하하 거실에서 하하하 그 정도야? 어 쌩뚱맞아 야 진짜? 아니죠? 막 이렇게 막 맞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구성이 되게 좋았던 게 어 영어 영어 이렇게 블랭크 넣어가지고 뜯으면서 했는데 되게 엉뚱하게 해석했었어 그쵸 맞아맞아 완전 침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등장할 때 막 뒤로 막 롤러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뒤로 하면서 나와요 나중에 맞아맞아 아 리마리오 정년도 진짜 웃겼는데 이상한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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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나 키워난다 충 이러고 왔다가 하다가 충 충 뭐 이러는데 맞아맞아 아 재밌었는데 그때 그거 리마리오 처음 등장하고 나서 갔는데 애들이 과에서 애들이 다 이거 하고 있었어 아 그리고 저분 닮으신 배우분이 계세요 이세창님 이세창님도 저 분장하고 나와서 같이 하신 적도 있어요 같이 하셨어 그때가 진짜 레전드였지 김..그..그..그것도 있었어요 무슨..그..그 뭐지? 너무 잘생겼다 근데 지금 봐도 플래시 게임도 있었어 응 그랬나? 응 완전히 이때는 뭐 사람이 완전히 아이콘이었지 이때는 한사람 한사람이 다 그냥 아이콘이었어 용국이 형님이 이제 우체사에서 근데 내가 그때 용국이 형님 한창 하시지 내가 안 봤어 근데 우체사 그래서 내가 잘 몰라 나중에 내가 용국이 형님 하신 거는 나중에 유튜브로 봤어요 제가 어 그니까 딱 그 느낌 난 이때 초창기 우체사 보고 안 봤어 내가 TV를 제일 재밌을 때가 그렇게 빨리 끊었어 TV를 되게 빨리 끊었어 나도 초창기 때 한참 보고 그남부터는 사실 너무나 채팅창이 계속 올라오길래 응 일단 심지어 무한도전도 저는 안 봤거든 아 어 지나가다가 무한도전 있으면 보는 거고 아니면 거의 안 봤어 무한도전 막 명작이라고 하는데 잘 몰라 나는 사실 근데 무한도전을 그게 할 시간에 응 그 뭐 인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노는 친구들은 사실 거기 그때 한참 나가서 놀 시간이거든 아 6시 7시면은 토요일 6시 7시에 사실 그쵸 그러니까 무한도전을 볼 수가 없어 그렇죠 아 저는 놀아서 그런게 아니고 그 삼국지 PC게임 다른거 하는 다른게임하는 아 나갔다는건 아니에요 제가 도전 골든벨은 어 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50명인가요? 50명인가요? 어느 학교로 가서 학교에 있는 이 여러 명이 몇 명이면 몇 명 50명이면 50명 뭐 100명이면 100명 이 친구들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화이트보이더에 내가 정답을 맞춰가면서 이제 맞춥니다 틀리면은 나가요 그래서 생존해가지고 50문제인가 뭐 그거를 아 100명이 50문제 맞추는 건데 네 50문제를 다 맞추면은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고 장학금 주나? 장학금이든 뭐든 줄거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끝나는 건데 50번째 문제를 못 가면은 그냥 그 학교는 못 맞춘 학교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자존심까지 명예는 걸고 하는거죠 중간중간에 그 학우들의 공연도 준비되어 있고 아 장기잖아 댄스부 뭐 이러내서 그 선생님이 나와서 뭐 재밌는 말씀을 그리고 막 고백도 하고 갑자기 오오오오 맞아맞아 그래서 이게 모자 거꾸로 쓰는 게 좀 그거였고 여기 뭐 번호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 명찰을 그때 당시 우리가 이제 그 명찰 달고 다니는 거 여기다 달았었던 거 같아요 그치 그래 여기다 여기다 간다니까 친구들의 떨어지는 애들 명찰 여기다 달아줘 아 떨어지는 거 맞아 네 목까지 내가 네 목까지 내가 맞춰준다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래 맞아 왜냐면 처음에 떨어지고 뭐하잖아 그리고 중간중간 공연도 하지 그리고 막 교장선생님이 나오고 가장 무서웠던 선생님이 나와서 막 애들한테 막 얘기도 하고 하잖아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 한 녹화시간이 어느 정도 되겠지만 끈끈해지는 그 느낌들이 있어 야 퀴즈 잘 풀게 생겼다 아 이렇게 생긴 애가 퀴즈왕이다 여기다가 명찰을 이렇게 달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죽은 친구들 죽은 친구들 죽은 친구들 죽은 친구들까지 다 붙여서 복수한다고 그치 그래서 여기다 이제 번쩍 들지 그리고 이 화이트보드에도 막 깨알 같은 정보들이 옆에 누구야 누구야 뭐 이름 써있지 친구 이런 뭐 지혜 뭐 뭐 누구 뭐 찬영이 뭐 이렇게 써 놓고 정답 광고판이죠 그러니까 개인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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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 달고 이렇게 들어서 틀리면은 가고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순수함이지 따지고 그렇잖아요 나이 들면 이런 거 누가 해 이 풋풋한 게 매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전문 예능인이 아닌 걸로 가득 찬 그렇죠 나중에 스타 골든벨가 생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줄 이렇게 등줄 골줄 좀 다른 느낌이 그거는 이제 KBS 2에서 했던 예능이죠 완전 다른 식이에요 문제를 맞춘다는 거 빼고는 어 죄송 이런 비 비전문 예능인들이 했던 그렇죠 비행기 모드로 했는데도 왜 오지 아마추 씹 아마추 하하하하 죄송 전화 왔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아냐 아냐 나 진짜 아 잠시만요 에 hanya 나가! 이제 뭐 이렇게 불장 닫았다 ㅎㅎ하하하하 아니 이게 이거 뭐 우리끼리인데 에헵 그러러 요즘 뭐 화가 조금 났어 아니 아니야 ㅎㅎㅎㅎ Kävention 안 좋아 아 저.. 요거 knocking ㅎ 너무하네 아이 그래도 혼민이가 다 날려 준거야 침철 침투부 네 이게llä 1000명 안 된다 십 아마추어는 전부님이 먼저 하신 말이에요. fucking 아마추어라고. 내가 여기서 했어? 본인이 유통시킨 단어라고 이런 개념. 이런 개념 있잖아요. fucking 아마추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런 개념이 생겨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도는 거 아닙니까. 그걸 나한테 지금 그걸 뒤집으시죠. 그걸 탄생시켰다고요. 아 나 진짜. 십 아마추어의 아버지예요. 진짜. 자 좋습니다. 요즘 요즘 나 TV를 안 보면서 TV봐? 진짜 TV를 안 봤어요. 저 옛날에도 잘 안 봤어요. 안 본 TV가 봤어. 꽤 됐어. 몇 년 됐어. TV 안 보고 전 PC게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웃쳤어 했잖아요. 저요? 네. 저는 웃쳤어요. 둘 다 웃쳤어요. 둘 다 웃쳤어요? 네. 뭐예요? 둘이 두 분이서 이렇게 많이 같이 가나요? 저 같은 경우도 웃쳤긴 한데. 이거는 어쩔 수 없지. 이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우야. 개콘데. 야. 무도 나왔네. 무도. 야. 근데 지금 이 개코. 이 때 당시의 개코는. 사랑의 가족이었나? 맞아요. 맞아요. 이 때 당시의 개코는. 사실 이 때 당시의 무한도전하고.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따지고 보면 또. 이 때 개코의 어떤 아성은. 개콘 안 보면은 그냥 왕따야. 아.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돼 그냥. 그냥 뜬금없이 개콘에 나오는 유행어 하면은. 특히 이런 코미디는 유행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무한도전하고 조금 다르게.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고. 유행어 썼을 때 못 알아들으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냥 끝이야. 그냥 왕따인데. 그냥 말을. 똑같이 말을 못 섞어. 그냥. 야 너 보고 와서 얘기해. 이런 데니까. 아. 저는 이 때 당시. 이거 제작하신 분이. 이 프로를 제일 좋아했나봐요. 이 코너를. 음. 대표 사진을 이걸로 넣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무한도전은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뭐. 한국 방송 역사 이래. 이런 예능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수많은 기록을 만겼던 또 예능이라서. 아. 진짜. 야. 이렇게 붙으니까. 이야. 빅매치 빅매치. 아니 결승이구먼. 너무 빅매치야. 결승이네 결승. 너무 빅매치야 이거. 혹시 개그콘서트에서 좋아하셨던. 제가 최고의 모먼트가 있었어요. 김대희님이 바지 안에다가. 아. 그치. 팍 했는데 이게 뚫고 팍 하고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그건 나 진짜 생방으로 보다가. 그 라이브로 봤거든요. 진짜 숨 넘어가는 중. 맞아 맞아 맞아. 웃쳤어 버전으로. 진짜 나. 나에게 웃쳤어. 이렇게 됐어 진짜. 미친 소호가 있다면. 형은. 원래 6시 볼 때 많이 웃고. 나 혼자 볼 땐 진짜 안 웃거든요. 그냥 이 정도인데. 그거는 혼자 봤는데도. 미친 듯이 웃었어. 그게 원래 그냥 바지가 부풀었는데. 여기 삐져나왔을 거야. 개크게.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나는 개콘 처음 했었을 때도 아직도 기억나요. 맨 첫 회에. 빰바이야. 난 기억나요. 그때. 맨 처음에. 전윤성 님. 김미호하 님도 나오고. 님 나와가지고 처음에 소개를 했어. 아 저희가 뭐 이제. 그 개그맨들이 나와서. 뭐.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막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와서 했는데. 사실상. 옛날 우리가 생각한 정통 코미디는. 무대도 바뀌었어야 됐거든. 그러니까. 무대 설치를 하고. 진짜 같은 것도 연기를 했었단 말이야. 유머번지 때 막. 세트도 하고. 그치 그치. 근데 그때는. 그냥 일반 그냥. 홀에. 조명만 있고. 조명만 있고 다야. 근데 나와서 그냥. 코미디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약간 좀. 마치 유튜버들 초창기 때의 모습처럼. 그렇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꾸며졌지 않았는데. 그냥 거기서. 막 타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그게. 너무 신선했던 거야. 아. 그치. 거기서 그냥. 쇼를 하는 느낌이. 개그맨이란 말이죠. 전효성님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그 단어 자체를. 그러니까. 개그맨. 아.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진짜 막 빵빵 터지고.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막 점점 갈 때는. 그리고 막.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만 다 웃기는 거야. 신입이 들어올 때마다. 무슨. 어떤.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옥동조 처음 나왔을 때. 우와. 저게 저게. 저게 뭐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우와. 이건 막. 맞박이 나는. 맞박이. 나는 딜빡아기. 막 이러고 있잖아 왜. 그렇지 그렇지. 이거 하는데. 그렇지. 그리고 또. 봉숭아 학당도 이제 부활시켜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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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심현섬님이. 너무 이제. 맹구 맹구. 지금은 이제 맹구. 이창훈님 생각은 잘 안 나. 아. 오히려 맹구하면 심현섬님이 생각나. 그 정도지. 완전 자기 캐릭터를 만들었어. 아. 맞박이는 진짜. 너무. 나는 맞박이. 죄송한데. 띨빡이는 없어요. 띨빡이 없었나요. 대빡이. 대빡이지 대빡이. 맞박이. 알겠습니다. 맞박이. 또 뭐였더라. 아. KBS라서 없었나보다. KBS는 비속어 못쓰니까. 나는 맞박이. 캐릭터. 이게 다여. 내 개그는 이게 다여. 어. 아. 이렇습니다. 한참 있다가 튀어나와. 한참 있다가 이런거다. 대빡이가. 그게 이제. 대항로 소극장에서. 아. 대빡이가 그거다. 나는 이게 뭐지. 어. 어. 이거는 뭐더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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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무슨. 빠귀였는데. 근데 이런거 계속했어. 처음에 하는 사람이 제일 분리해. 계속해야되니까. 대항로 소극장에서 먼저 한 다음에. 김치덕씨. 반응이 좋으면 올라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 PD검사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무대에서 검증이 되고 이제 올라오니까. 갱깅. 탈비야. 직박이. 직박선으로. 효자선으로. 효자선으로. 직박이. 뵌적이 없지만. 네. 아. 참. 개그콘서트. 어. 딱 그. 옹달쌤. 그. 그 시기가 딱 저. 그. 코드랑 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최고였죠. 그. 전성. 황금기 때. 유세윤님이 하시는거는 다 재밌었어. 맞아. 저는. 그때 진짜. 그냥 모든 코너가. 어. 나는 한번도 재미없었던 적이 없어. 강유미님하고 나오는게 나 진짜 좋아했어. 강유미 안영민님이. 맞아요. 그 디오를 했던 예술속으로도. 아. 다 너무 재밌었고. 전 딱 그 시기 때가. 응. 전반적으로 다 재밌었어. 연기력이 너무 좋아. 연기력이 너무 좋아. 초창기도 재밌었는데. 초창기는 좀. 제 호불호 좀 갈렸고. 딱 그. 그리고 그. 박준영님이 했던 코너도 다. 전반적으로. 그게 2003년, 2004년쯤이에요. 그때 이제. 그분. 나는 뭐 개콘의 히든카드. 맞아맞아. 이종숙이야. 맞아맞아. 맞아맞아. 그분도 나오고 그때. 그리고 오비삼남매. 아. 그렇지. 우와. 이종숙님 우리 아파트 사셨었어.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축제 했었거든요. 흔쾌히 사회를 받았. 오. 프로가. 프로가 아파트 잔치. 사회를 받으셔서. 아. 멋있다. 집에 있는데. 안내 멘트 있잖아요. 경비실에서 하는거. 그게 나와? 당일 축제. 그. 마을 잔치 당일날. 아파트 마을 잔치 당일날.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오늘 마을 잔치가 열리고 있으니. 시간 되시는 분들. 나와서 함께 즐기시면 좋을 것 같다. 그걸 녹음을 하셔가지고. 나와. 나왔었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넌 뭐했어. 너의 아파트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했지. 나는. 그리고 이사갔어. 이사가. 그거 하기 싫어서? 어? 에이. 집창민님께서. 우리 축제 때 좀. 바로 이사가. 아. 이사가고 나서 그런 얘기 들었어. 어. 침착민님. 코로나 났는데. 어. 어떡하죠? 아. 이상한데요. 아. 아. 다행이네요. 휴. 다행이다고? 왜? 왜? 코로나 나 걸렸다고 기사 났는데. 아. 어떡하죠? 우리 어떡하죠? 아. 무슨 병균 숙주 치우 것처럼. 아. 그 얘기는 들었어. 휴. 휴. 그런 식으로 도움은 드렸어. 안심을 드렸다. 너무하네. 진짜. 아. 아. 근데 충분히 있을 반응이에요. 그때는 한창 예민해가지고. 그렇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무한도전. 무한도전은 또. 이때도 굉장히 빛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 주 예고편이 나올 때부터 너무 고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주 정해진 게 없이. 이상한 걸 하니까. 그리고 매 회마다 특집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내가 알기로는 무한도전이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 뭐야 맨날 특집이야?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약간 삼국지로 비유하면 유관장 사후도 있어 그 시기가. 우리가 들어갔던 시기라 그게. 웹툰 특집 같은 거. 그때는 말기라서 제갈량 사후에요. 제갈량 사후 그렇죠. 제갈량 사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는 그때도 너무 영광이었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으니까. 근데 아무튼 가장 빛나던 시기에 너무 즐겁게 봤던 추억이 많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개권도 그렇고 무한도전 도 그렇고 사실 이 프로그램이 재미있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게 한참 재미있었을 때의 내 나이가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정서가 남아가지고 더 재미있게 느껴졌다. 좀 덜 재미있게 느껴졌다.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존중하니 해주셔야 돼요. 네. 누구 안 합니까? 재미없었어요. 아 전부 다요? 아니 전반적으로. 뭐한 도전이? 나 웃지를 않았어. 그냥. 그냥. 그냥 봤어 그냥. 그냥. 근데 막. 쌩뚱 맞춰라. 막 이거. 막 저뽕. 막. 까악. 이런 거 할 때 막 웃는 건 아니었어. 그냥. 그냥. 무표정. 무표정으로 봤어. 말도 안 돼. 근데 우차사에서 화상과에서. 그. 선 긋습니다. 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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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건 에피소드가 다양하니까. 호불호가 좀 갈렸는데. 막 공익적으로 뭘 하는 건 되게 안 좋아했어. 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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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의미를 자꾸. 넣으려고 그러지. 이런 게 좀 있었어. 아. 아니 근데 난 전반적으로. 아 전반적으로 했어요? 맞아요. 어. 나는 사실. 무한도전에서. 그게 너무 좋았던 거야. 캐릭터성이라는 거 자체를. 연장해서. 그들로 인해서 케미가. 계속. 발전해 가잖아. 음. 나는 이런 예능이. 어 그동안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니까요. 난 그게 너무 충격이었거든. 그니까. 다음에는 이 사람 얼굴만 봐도 웃기는 거야. 무슨 말을 할지 예상이 되지만. 그 예상을. 어김없이 그걸 해버려. 응. 너무 터지는 거야. 그런 데가. 근데 그게. 단편적인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이 아닐까. 응. 실존 싶을 정도로. 만약에 그것도 많이 반영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좀. 그러니까 바가 되는 건 사실상. 여러분 개콩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애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까지 몰입이 안 되는데. 무한도전은. 와 씨. 명성은 진짜 저렇게. 저렇게 화내는 사람 아니야? 막 이런 거 있잖아. 캐릭터성이 너무 대단한. 그런 게 대단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뭘 해도 웃겼던 것 같아요. 진짜 어떤 캐릭터 코미디의 진수 같았어요. 제 아내는. 네. 무한도전을 계속 반복해서 봤어요. 그랬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 은혼 좋아하고 무한도전 좋아하고. 아 그랬을 것 같아. 그냥. 그. 뭐. 일본 그 누구야. 엑스재팬. 엑스재팬 좋아하고. 어우 나도 엑스재팬 엄청 좋아했지. 딱. 딱 그거. 좋아하는 거 계속 파는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 나는. 무안도전. 재밌었던. 아니 뭐 재미없었던 거 아니에요. 재미. 유독 재밌게 본 거는 이 중에서. 무안상사. 아. 아. 무안상사 너무 재밌었죠. 근데 나도 그거 뒤쪽으로 가면서. 무슨 영화 찍고. 나는. 스케일 커지고 이때부터. 아 그런데 몰라 못 봐서. 난 약간. 오히려 나는. 무안상사 같은 건 좀 별로였어. 아 그래요. 오히려 그렇게 뭔가 꽁트 형식으로 만드는 건 별로였고. 꽁트가 아닌 어떤 프리롤롤 했는데. 갑자기 막 진짜 찐 당황하고. 막 찐으로 막 그런 거 있잖아. 그게 너무 재밌어. 난 막 박명수님이 막 일하다가. 찐텐으로. 아. 하기 싫어. 그런 게 나오죠. 그런 게 나오죠. 그런 게 웃긴 거지. 아 그렇구나. 아 나는 막. 프린트 안 하고 똑같이 그려. 그런 거 너무 웃기죠. 그런 거 재밌었어. 이게 마우스야. 이게 클릭이야. 막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거. 아휴 참. 아무튼. 그거 딱. 저는 그래서 개그콘서트. 와. 더 재밌었다. 근데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시 했으면. 다시 안 해도 된다는 거. 아 그래요? 저는 무한도전이. 그 옛날 그 멤버로. 한 번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무한도전.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유튜브 댓글에. 막 계속 막. 호들갑을 떠는. 그런 댓글들이 좀 있었어요. 막. 다시 봐도. 어 이거 막. 저는. 내 심술 더 가죠. 아 저는. 약간 너무 거기에. 추억 보정도 돼가지고. 사람들이. 더 막 이렇게 좀. 신격화하는 거 같으니까. 아니 나는 막. 심술 떠나서. 다시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내 좋은 추억을 그냥 남기고 싶어. 아하. 왜냐면. 기준치가 워낙 높아졌을 테니까. 하기 힘들다. 기준도 높아지고. 사람도 변하고. 근데 개코는. 그렇긴 하지 사실은. 결국은 자기 기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잘해도 본전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다시 했으면 뭐. 아니다. 무한도전에서. 좀. 뭐야. 그때. 방송에. 못 내보냈던 B컷들 모아가지고. 아하. 그거 편집해서 다시 좀. 감독판. 응. 다시 좀 했으면 좋겠어 그냥. 감독판. 그럼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개코니다. 개코는 다시 좀. 좀. 했으면 좋겠다. 개코. 근데 개코는. 사실. 뭐지. 아직 그. 그만둔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없어진 지가.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립진 않아. 제 무한도전만큼은. 이런. 뭐라고 해야 하죠. 공개. 공개 코미디. 공개 코미디. 이거 자체가 트렌드가 좀. 이제 좀 진한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다시 보고 싶은 건 둘 중에 고르자면. 그래도 개콘. 아 그래요? 근데 개코는. 이제 좀 쌓였을 것 같아. 그런 어떤. 그. 그동안 너무 막. 그. 그. 땅. 그거. 회복할 시간도 안 주고. 계속 농사 지은 느낌. 그치. 그러니까 맞아. 지력을 너무 썼구나. 정확하게. 지력이 좀 쌓여서. 맞아요. 지금 하면은. 웅축된 그. 뭐. 공연이나 그런 걸로 이미. 쌓아서. 많이 그. 히트작들이 쌓여있을 거란 말이죠. 빵 터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아직은 좀 더 쌓여야 됩니다. 약간은. 왜냐면 아직. 없을 지 얼마 안 됐고. 유페이스도 많이 나오고. 커빅이 있어서 그렇대. 그렇지. 그리고 또. KBS적인 한계도 있어. 아. 계승자라고 이미 했는데 망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그. 그리고 이제 채팅창에. 공영방송이라는 게. 채팅창에 억지로 무한도전이 맞다고. 계속 하니까 더 심술나. 내가 개콘이라는데. 왜 지들이 정해. 그럼 니네가 방송키고 각자 하세요. 나는 개콘이야. 난 무한도전 재미없었다니까. 왜 내 감정까지 컨트롤 하려고 그래. 아니. 본인들은 얘기할 수 있잖아. 아니. 표현을 이렇게. 어. 저는 무한도전이 더 재밌었어. 야. 개콘이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아니. 근데 모든 프로그램이 황금기가 있고 쇠락기가 있는데. 개콘 황금기와 무한도전 쇠락기를 비교하면 당연히 개콘이고. 그렇지. 개콘 쇠락기랑 무한도전 황금기를 비교하면. 이게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지.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튼 개콘이라는 거지. 알겠습니다. 무한도전이 왜. 저는 무한도전. 나 개콘. 아니. 나 무한도전은 왜 좀 재미없게 봤는지 알 것 같아. 왜. 이게 오히려 인기 있으니까 더. 좀 약간 심술. 아니. 더 러프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 오히려 이게 적당히 인기 있었으면 나도 좀 조심스럽게 말했을 것 같아. 이런 부분은 좀. 내가 왜 재미없게 말하냐면 사랑해줄 수 있는 다른 분들이 많으니까. 나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식의 말을 더 솔직하게 하는 건데. 그 특유의 좀 약간 간질간질한 감성이 있어. 어 있어. 뭔지 알아요? 좀 알콩달콩. 뭔지 약간 알 수 있어요. 알콩달콩. 간질간질. 요런 감성이 좀 있어요. 그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이 당시에. 다른 예능들을 통틀어서. 무한도전 만큼 그래도. 우리가 느끼는. 왜냐면 간질간질한 방송들이 있었거든. 다른 예능들이. 그런 게 있었어. 자막으로 좀 더 간질간질 만들고 있었는데. 그래도 무한도전은. 좀 재미없으면 노잼. 이렇게 써버리는 게 있었거든. 좀 약간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서. 나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자. 그럼 정합시다. 저는 무한도전이요. 무도. 난 개콘. 어. 그러면 개콘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녀사냥 대. 특명아빠의 도전. 자. 와. 특명아빠의 도전은. 와. 난 이 프로그램의 특징을 확실히 알고 있어. 전부 딸아빠야. 아 그렇나요? 전부 딸아빠였어. 내가 완전히 기억해. 와. 그랬어? 어.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모르겠어. 하여튼 아빠한테 굉장히 어려운 미션을 시켜요. 뭐 이렇게 쟁반 돌리기 100번을 한다든지. 무슨 덩크를 시키고. 스케이트보드를 시키고. 그래서 아빠가 성공을 하면 가족 여행권 인가 그런 걸 줬었던 걸 기억해. 그래서 재기차기 20개 이런 거. 옛날에 지하철 노선 다 외우는 아빠 있었어. 하루 종일 그거 외워 그냥. 그 과정도 찍잖아요. 하루 종일 외워. 그리고 막. 항상 이제 마지막 그 도전하고 이제 결과물 하기 직전까지. 실패한 것만 보여죠 계속. 그러나 우리한테는 막 마음을 쫄지게 만들어. 어 진짜 실패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 근데 그걸 이제 스튜디오에서 또 해야 되잖아. 연습할 때는 잘 됐는데. 여기서 하면 또 긴장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막 쫄리는 거야. 가족들 앞에서 그것도. 그렇지. 특히 아빠의 도전은. 어. 이거. 어. 참신했던 것 같아. 응. 뭐 다른 데서 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구성 자체가 되게 재밌어. 그렇지. 아빠가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빠들이 이때만 해도 아빠들이 가정에 이렇게 신경 쓰고 돌보고 일했던 시절이 조금 아니었거든요. 저 세대 아버지는 더. 왜냐하면 밖에서 일하기 바쁘고 뭐 뭐하고 우리 애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약간 이런 세대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빠들이 뭔가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 네. 이런 도전을 한다. 이게 약간 좀. 따뜻해지는 게 있죠. 그런데 당시에 제가 느꼈던 감정은 성공해도 불쌍하고 실패해도 불쌍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너무 막 이렇게 하기 싫은데. 이거 내가 이거 외발 자전거를 왜 타야 됩니까. 지금. 아빠잖아요. 갑자기 내가 외발 자전거를 타야 됩니까. 그걸 주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민이 형은 그런 식으로 느껴졌다는 거 같아. 그러니까 내가. 나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일하기도 힘들 텐데 불쌍하다. 그런데 실패하면은 더 불쌍하다. 그렇고. 어떻게 해도 불쌍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 불편했던 게. 나는 오히려 따뜻하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하지? 본인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죠. 그 시간 내가 가지고 막 짬짬이 하더라고. 막 피골에서 졸면서 해. 내가 이제 PD님의 연출에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감화된 걸 수도 있는데. 시간 되는 대로 종이 쪽지에 써서 지하철로서 계속 외워. 그렇지. 이게. 그런데 누구를 위한 거야 사실은. 그렇죠. 그게 뭐 가족들하고 여행. 왜냐하면 가족들 여행을 가는 게. 내 안에서는 뇌피셜로. 변변 차는 여행을 안 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나도 하고. 그렇죠. 이런 따뜻한 게 뭔가 깔려. 그렇죠. 가족 드라마 같은? 그리고 예능인데 가족 드라마? 성공하면은 그렇지. 저 당시만 해도 여행을 간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처럼 쉽게 갔을 때가 아니야. 저 당시에는 큰 맘 먹고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아빠들이 도전할 만하고. 그 정도 가볼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실패함은 좀 쌓여져. 진짜 쌓여졌어. 실패함은 진짜 좀 쌓여져. 그게 찐. 찐. 상막함. 왜냐하면 난 정말로 응원했거든. 저거 뭐 실패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거에서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기도 하고. 잔인. 뭘 잔인하다. 왜냐하면 너무 그 실망감이. 저는 진짜. 아니 근데 이제. 나는 그렇게 봐요. 실망하든 뭐 하든 간에. 이 가족이. 아 추억이 될 수 있다. 두고두고 추덕 추억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야 너희 할아버지가 말이야. 그때 너. 야 그때 녹화해 놓은 거 어딨냐. 집에 어디 있을 텐데. 그건 설날 때마다 보지. 추석 때마다. 그런 게 추억이지. 이쪽은 이제 딱 따뜻한 맥스. 이쪽은 좀 차가움 쪽이. 그리고 이게 이때 당시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듯이. TV. 이렇게. 레거시미디어. 몇 개 안 됐거든요. 네 군데 뭐 이렇게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추억이 될 수 밖에 없지. 그렇죠. 마녀사냥은 제가. 마녀사냥 재밌죠. 1회도 안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저는 저렇게 남녀 관계 얘기하는 걸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나는 이 시간. 나 원래 TV를 안 보는데. 이 시간 때는 더 안 봐. 근데. 난 너무 재밌게 봤는데. 난 그 얘기는 들었어. 뭐 무슨 뭐. 남녀 연애 이야기. 정말 차이가 너무 크다. 너무. 난 진짜 재밌게 봤거든. 마녀사냥은. 어. 성적이었거든. 그리고. 그리고 너무 공감하면서 막. 그린라이트란 단어가 저기에서 유행했죠. 그쵸 그쵸. 아. 진짜. 그럼 뭐. 얘기할 게. 뭐. 보통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기억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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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소드. 썸타고 뭐 이런 얘기죠. 썸타는 용도가 아니라. 섹스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쉽게. 되게 막. 솔직한 이야기. 심지어 뭐. 체리 얘기도 한 적도 있었고. 그니까 진짜로 되게.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아. 근데 마녀사냥이에요? 그건 그때. 그럼 뭐. 아 뭐. 금기시대는 뭐 그런 거를 뭐 한다는 건가. 아니요. 그럼 뭐. 황금어장은 뭐예요. 황금어장이냐. 아. 그런거요. 별 뜻없어요. 별 뜻없는거야. 그런거 없었던거 같아. 근데 아무튼간에. 그런 약간 좀. 되게 재밌어요. 그 솔직한 이야기를. 남녀가 솔직한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저 이야기가. 그리고 되게 많이 장안에 화제가 돼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이성을 만나거나. 뭐 어디 뭐. 소개팅을 하더나. 클럽을 하더나. 어디서 만나면은. 그. 그 주제를 같이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야. 너 어떻게 생각해? 뭐 하면서. 그럼 막 자연스럽게 막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좋았던거. 저는. 제가 양말맨이라서 그런지. 그. 너무 솔직한 이야기를 보는 거를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아. 아. 나도 좀 있어요. 저도 좀 있어요. 그런거. 솔직한 이야기를 좀 불편해하는. 아. 이게. 안 봐가지고. 뭐 얘기를 못하겠네. 저 혼자 봐가지고 얘기를 못하겠네.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를 이제. 그. 그. 내부에서 만들었거든요. 이 월드컵을. 네. 이 목록이 마녀사냥이. 아. 나 이거 모르는데. 어. 풍경이 알거에요. 그래서 나왔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게 지금은 위험하니까 못 나와요. 아. 이런 이야기가 이제는. 솔직한 이야기를 금기시하는 중세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네. 근데 이렇게 솔직하고 얘기했던 그런 시절에. 저희 건강하게 젊은 친구들은. 네. 같이 놀던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되게. 공감도 형성하고. 같이 공감도 형성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공감도 형성하고. 뭐 또 어떤 뭐. 정보도 알아가고. 그렇죠. 여러가지 뭐 또. 이게 또 연애가 또 심리학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것도. 왜 그럴까 얘기하면. 아. 납득도 되는 부분이 있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도 하고. 서로. 예를 들면은. 남녀가 있으면은. 서로. 한발씩 다가가야 되는 게 맞잖아. 그렇죠. 근데. 속도를 맞춰야 되잖아요. 사실상. 속도를 맞춰야 되는데. 이때는. 야. 맞추는 방법. 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어. 야. 제 속도가. 내 속도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지금은. 서로의 속도가 모르기 때문에. 가지마. 아. 가지마. 약간 이렇게 돼버렸어. 야. 나도 안 갈 때가 너도 가지마. 이렇게 돼버렸어. 너 와. 야. 정확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빠의 도전. 저도 아빠의 도전이요. 왜냐면 마녀사냥 같은 포맷은 이제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고. 이제 안 보고 싶어요? 더 수위가 높더라고. 아니. 아빠의 도전 같은 게. 마녀사냥 같은 거는 사실 말 그대로.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있어요. 아. 안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것도 보고 싶은데. 요걸 더 보고 싶다. 그렇죠. 푸푸트하잖아. 요즘 아빠가 도전하는 거 없잖아 잘. 그렇죠. 좀 뭔가 고독해 보이기도 하네요. 고독해 보이기도 하고. 이제 아빠의 세대가 또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새로운 아빠들 좀 보고 싶네요. 그렇죠. 네. 탈권이 아빠들. 그치 그치. 맞다 맞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 좋습니다. 그럼 특명아빠의 도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지? 계란 못이 하는 건가. 아들아빠가 없었다는 게 되게 충격이다. 없었어. 아들은 모멘텀이 안 생기나 봐. 아들한테는. 나는 아직. 나는 우리 아들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좋거든요. 아니. 우리 엄마가 찝어줬어. 나 몰랐는데 나도. 대단하다. 저 부러워 딸만 나온다 봐라. 막 이러신다. 아빠는 아들 때문에 하다가 포기하나봐. 아들은 하다가. 아 힘들어. 이 씨 아네. 아들 때문에 뭐. 야 돈 내고 가자. 아들은 뭐 해주고 싶지가 않나봐. 아들은 못하면 옆에서. 따로들어. 아빠 힘내. 아들은. 저것도 못한대요. 막. 아들은. 아들은 이러나봐 옆에서. 아빠 그것도 못해. 이러고. 자. 나는 칠수다 대 스타 서바이벌 동거동락. 자. 이거 뭐.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가수다. 나 너무 재밌게 봤어. 아. 나는 가수다 진짜. 특히 임재범님 나오던 시즌. 그때 막 그. 그 뭐죠. 막. 북치고 막. 우와. 퍼포무스. 맞아. 그 남진님 노래를. 굉장히 멋있게 재해석한 게 있었는데. 아. 이때. 빈잔 빈잔. 재도전의 기회를. 이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맞아. 김건모님 떨어지려고 할 때. 그거. 재도전의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그게 초반에 이제 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논란은 있었죠. 근데 이제 뭐. 그렇죠. 근데 뭐 그거는 그거고. 네. 되게 귀가 호강했어요. 굉장히. 근데 나중에 되니까. 이 경연이다 보니까 편곡이 되게 경연용으로 엄청 화려해지는 어떤 그 구성이 생기더라고 또. 그렇지. 그때부터 좀 지겨워지더라. 아. 뭐 이렇게 해서 뭐 엄청 고음으로 이제 터뜨리고. 빰. 끝나게 되는. 공식이 생겨서. 공식이 생겨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 사실 그거지. 나는 가스터가 센세이션했던 이유 중에. 제 기억으로는. 네. 우리가 평소에 듣던 음악을 편곡 해가지고. 응. 완전 다른 느낌의. 그것도 그냥 뭐 가볍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무대며. 마치 새로운 곡처럼. 재해석해서 부르는 게. 그게 너무 대단했던. 그리고 한국한 곡에 집중해서 듣게 되잖아요. 그렇지. 이게 대결이니까. 그냥 틀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오. 오. 막 이러면서 부르니까.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진짜 정확하게 말하면. 편곡도 편곡인데. 호민이 형이 말했던 것처럼. 가수가. 응. 프리저. 풀파워 100% 내는 걸. 언제 보겠어. 그렇죠. 3단계. 이거를. 노래를 하는데. 한음 한음. 숨 쉬는 거. 입. 눈 깜빡이는 거. 다 총 컨트롤해서 하는 느낌을 들었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엄청. 생소한 기분이었어. 초가수 상태로 불렀다. 초가수 상태로 불렀다. 그니까 그냥 가수는. 진짜 그것도. 내공이 엄청난 가수들이.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불러도. 너무 좋은 가수들이. 그걸 풀파워로 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어떻게 서로. 의식을 하게 해서.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죠. 맞아요. 참. 재밌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수많은 어떤. 아류를 만든 것도 있었고. 그렇죠. 어떤 그. 시적을 만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리스펙 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스타 서바이벌. 동거동라. 동거동라. 하룻밤 같이 자면서. 그렇죠. 저때부터 이제. 유재석님이 MC로서. 굉장히 이제. 근데 이게 자면서 하는 개념이었어요. 아니면 진짜. 1박 2일. 1박 2일. 네. 자다가 갑자기 막. 비상벨 울리면서 깨고 막. 깨고 막. 그랬던 거 그랬었어. 잠 덜 깬 상태에서 막 가고 막. 시작할 때 일단 춤부터. 막 춤 춤 뭐. 막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그치 뭐. 그런 시기였죠. 1박은 아니고. 살짝 잤다고 하네요. 아 춤은 엑스맨이었나? 왜 기억이 안 나지? 아니 무조건 춤추죠. 시작할 때 뭐. 빠라바라바라바라빠밤. 뭐 이런 춤을 썼는데. 시작할 때. 그거에 뭐. 댄스 신고식. 어. 그거에 시초가 아니었나? 엑스맨은 확실했고. 응. 네. 이거 재밌었어요. 방석 끌고 가서 정답 맞추고. 방석 끌고 가서 정답 맞추고. 그리고 막. 이 안에서 막. 그 연애코드 막 이런 거 막.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응. 진짜 진짜 좋아하는 거야? 뭐야 막. 이러면서 막. 아 철가방 퀴즈. 맞아 맞아. 요. 동거동락 같은. 어떤 느낌이. 또 이제. 그. 뭐였더라. 그. 남녀. 그. 천생연분. 천생연분도. 그런 느낌이야. 요런 식이 유행이었어. 아 천생연분 헷갈리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다 비슷비슷하지? 그게 방석 끌고 하는 거야? 그게 비슷한 스타일이었어. 이게 유행에 서가지고. 그. 잘나가는 연예인들이 다 총동원. 젊은 연예인들이 총동원 해가지고. 그. 그 유엔의 그. 최정원님. 그 분 나오고 막. 맞아 맞아 맞아. 그때였죠. 다 나와. 그때는 그. 윤정수 형님도 진짜 웃겼는데. 윤정수 형님도 나와가지고. 춤도 너무 잘 춰. 그러니까 요 풋풋함을 못 살리는 것 같아 요즘에는. 요 풋풋함. 이게 아마. 다른 시기. 다른 데로 정보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여기서밖에 정보를 못 느끼다. 그러니까. 스포츠 신문하고 여기 밖에 없어. 우리가 볼 수 있는 데는. 그렇지. 되게 그 풋풋한 느낌이 있었어. 맞아 맞아. 제한된 정보에서 보는 이 풋풋함. 연출된 풋풋함.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야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데. 딱 모든 걸 알고 나서 보니까. 에이 거짓말. 지금은 다 자기 채널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에이 저 가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선수들인 걸 다 아니까. 정보가 너무 많죠. 정보가 너무 많아. 정보가 없었을 때가 참 이게 있어. 그렇죠. 우리가 또 봤을 때가. 우리가 어렸을 때 또 풋풋했을 때 봐서 더 풋풋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정보가 너무 많아요 지금. 아련해지잖아. 이걸 풋풋하게 해보기. 그 청소년물 뭐 이런 거 보면. 청소년이 청소년물 보면 아련해지잖아요. 눈이. 눈이 벌써. 그 뭐. H2 같은 거 보면.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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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눈이. 아 저는. 순정만화 눈이 돼서. 이렇게 돼서. 눈에 이제 눈물이. 눈물이 싹 맺혀있는. 아롱아롱. 미소. 미소. 이렇게 돼서. 아롱아롱해서. 진짜 못생겼다 야 근데. H2라고 하기에는. 이게 H2라고. H2를 본 나. H2를 본 나야. 학교에서. 아 본 나. 창밖을 보면서. 아. 이렇게 보이면서. 그렁그렁해져서. 촉촉해져서. 그때 거울 한 번 봐야지 정신 화들짝 들지. 이 청소년기에 느끼는. 그 청소년 만화 봤을 때. 이런 그렁그렁해지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하하. 참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제 순수. 우리가 가장. 어리니까. 순수했던 나이에 또. 저를 봤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저 때. 저걸 보는 게. 집에서 공부하러 엄마가. 가는데. 몰래 보거나. 되게 운 좋게 봐야 되잖아 또. 교복 입고 이렇게. 이런 이런 느낌. 하하하하. 수업 중에 그렁그렁해져서. 하하하하. 마우스 잘 그린다. 잘 그린다. 그렁그렁해져서. 뭔지 알죠? 네. 이 갬성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렁그렁해지는 거. 집에 돌아갈 때. 차를 통해서. 옛날에 에버랜드도 비슷한 거에요. 에버랜드 끝나고 딱 집에 갈 때. 차에서. 그 특이의 그. 어둑어둑해진 데에서. 그렁그렁해지는. 아련한. 그게 딱. 그 시기에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그렇죠. 저는. 나는 가수다. 어 그래요? 네. 저는. 스타 서바이벌 동거동락. 아. 나는 가수다가. 보면서도 에너지 빨려. 그니까. 에너지가 있어. 그 이후에 아료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도 그냥. 비슷한 게 있는 거 같아. 구로의 명곡이나 그런 식으로 편곡하는 게. 뭔가 좀 이게. 아련하기보다는 그 이후로. 이제 좀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네. 조금 뭐. 그렇고. 굳이 다시 보고 싶진 않을까. 예를 들어 김건모님이. 혼신을 다시 노려보는데. 막 이러고 보기가 좀 미안해서. 나도 모르게. 정조하려고. 나도 모르게. 이 정도는 해서. 보니까 나도 좀 힘들어 사실. 그치 그치 그치. 같이 좀 기가 빨리는 거 있어. 약간 좀. 편한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 밥 다 먹고 봐야지. 밥 먹다가 뭐. 얹혀 얹혀. 얹혀. 그래. 그래서 저는. 동거동락. 동거동락이요. 동거동락 하겠습니다. 절대 게임수성.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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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곱 번째 며치. 강심장 대 몰래카메라. 이야. 강심장이 어떤 프로죠? 뭐 좀 설명을. 강심장은 이제. 패널들이 이렇게 한 3열인가로 이렇게 테이블 하나씩 들고 앉아서. 그렇습니다. 강호동 씨가 이제 토크 기회를 주면은 이제 뭐 주제 토크. 그 토크를 하는 일종의 일종의 그것도 서바이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재미있는 얘기로 다 죽여버리면은 누가 얘기하겠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리고 자기가 할 이야기의 주제를 여기다가 그 단어로 딱 해놓고서는. 네네. 근데 저는. 한 해도 안 봤어요. 그래? 강심장? 좀. 지나가다 보긴 봤어. 어. 안 맞아요. 그 세바퀴나 뭐 그런 류에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네. 맞아요. 자기가 준비한 아피소드 하나씩 푸는 느낌으로. 진짜 가끔가다 터지는 게 나오면 미친듯이 웃긴데. 진짜. 그러니까 좀 웃기게 말 재밌게 하시는 분이 이게 뭐 재밌는 뭐 터지면은 떼골떼 울으면서 봤어요. 음. 아무튼 그런 거였고 몰래카메라는 뭐였죠? 몰래카메라는 이제 이경규 형님이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네. 이제. 지금도 알잖아요. 몰래카메라라는 용어 자체가 저때 생겼습니다. 몰카라는 말이 없었어요. 저 이전에는. 그렇죠. 프로그램으로 생긴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관찰로 해놨다가. 네. 마지막에 여러가지 골탕을 먹이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가장 극도로 흥분했을 때. 네. 몰래카메라였습니다. 나와가지고. 김종서님. 라커 김종서님이 뭐 미용실에서 이렇게 머리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용실 강도가. 맞습니다. 그렇지.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사람의 진짜 인성이나 어떤 본모습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학적이야. 내가 봤을 때는. 사실 사실 그렇죠. 따져보면. 좀 무례하지.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은. 테스트를 안 받았을 텐데. 강제로 테스트를 받게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사실 근데 그것도. 시대나 이런 것에 대한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은. 왜냐면 몰래카메라나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 먼저 했잖아요. 아. 심지어. 심지어 외국은 일반인 대상으로 더 먼저였어. 형 KTX 같은 거 타면. 그 텔레비전에서. 맨날 그 무언급으로. 음악 나오면서. 두두두두두. 하면서 이상한 거 한 다음에. 또 카메라 보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 웃음소리 막. 이상한 자기저기있는. 흐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맞아. 맞아. 그런 거. 흐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힝. 막 이러면 나와. 맞아. 그런 거. 아니면은. 그. 뭐지. 막 연기 하고 있고. 여기서 웃긴 거 하고 있으면 모르는 사람이 듣고 있는 어떤 그런. 맞아맞아. 유튜브 용은 뭘까? 그리고 항상 그 사운드도 되게 과장되게. 이렇게 뭐. 주워 달라고 그래요. 동전을. 동전을 못을 닦아 놓은 거야. 아스팔트에다가. 안 줍혀. 계속 막 죽을 때마다 이 사람이 막 이러면 뽀잉 뽀잉 막 싸우는 사운드를 계속 하고 청소부 아저씨가 와서 저에게 카메라에 있다. 하면서 끝나는 거죠. 이렇게 웃어. 막 이런 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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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막. 그렇죠. 그렇죠. 갈드가 있나? 갈드가 있나 봐. 있어요. 그러면 소프트한 거고 이거는 상황을 좀 빡세게 만들었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몰래카메라류는 워낙 많고 일본은 더 가깝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죠. 연예인을 진짜 여자를 고용해서 진짜 꼬셔서 호텔까지 간 거야. 거기서 몰래카메라입니다 하고 들어가. 아 진짜야. 근데 일본은 진짜 그래. 옛날에 나도 그것도 있었어. 누가 산장인데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화장실이었어. 화장실에서 변기에 딱 앉으니까 갑자기 벽이 다 열리면서 이런 거 많았어. 스키 날 생기면서 맞잖아요. 스키 점프 해. 시험에서 출발하는 거 그게 아마 변기였나 뭐였나 그것도 있었고 일본 예능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과학적이었어. 진짜 독했어. 준비를 되게 너무 공급인다. 그러니까 독하고 이전에 준비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몰래카메라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몰카가 좀 약간 해석을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유행을 하면서 민간에도 이제 퍼졌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몰카라는 게 재밌으려면은 뭔가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리둥절? 어리둥절? 응. 하고 푸하하 아니었네? 이게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걔 심각하게 시비를 건다거나 어 맞아 맞아. 끝나고 나서 기분만 들어온 거잖아. 어 맞아 맞아. 그런 걸로 잘못 해석해서 쓰는 애들이 있었어. 그렇지. 몰카를 엉뚱 어 뭐야? 어리둥절? 뭐야 이게? 이런 느낌까지 가야 되는데 웃지도 않아. 그냥 쥐들끼리 막 엄청나게 심각하게 싸워서 막 개새끼 소새끼까지 갔다가 몰카였어요. 맞아 맞아. 하나도 재미없어. 그게 왜냐하면은 기분 맛나. 해석을 잘못한 거거든. 해석을 잘못한 게 아니라 어. 그렇게까지 만드는 게 더 힘들거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즐겁게 그러니까 즐거운 감정으로 마무리 짓게 꺾어서 하려면은 머리를 더 써야 돼. 더 고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고민을 거기까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해석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니 그냥 그만큼 신경 안 쓴 거 같아. 거기까지 안 되면은 취지를 그렇게 못 한다면은 안 해야지. 근데 해석을 잘못하니까 그냥 반전이면은 몰래카메라 끌거니 해서 맞아 맞아 맞아. 친구들끼리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설계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계를 정말로 둘 다 재밌고 웃기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단 나는 재밌어. 이건 됐어. 상대방까지 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것까지 신경 하려면은 아 이게 좀 안 맞는데? 그럼 고민을 더 해주거나 아니면 그걸 리젝트 시키거나 해야 되는데 가! 일단 난 재밌으니까. 이래 버리는 거야. 그 고민을 그만큼 안 해주는 거지. 그리고 그 과정도 재미없어요. 그런 식의 과정은 하다가 진짜 막 심각하게 막 싸우고 이런 거를 보고 있는 것도 재미가 없어. 그렇죠. 불편하죠. 알면서 해도 재미없어. 아무튼 이거는 기억나는 것도 있어요. 이거. 뭐야? 이 때 찐 몰래카메라 원본 할 때 이범왕님이 이별 아니면 이별의 이범왕님? 장학 퀴즈 문제 출제 자리에 나왔어. 이상한 문제인데. 그지 같은 문제. 세 발에 피는 조족지열이라고 합니다. 뭐 있었는데? 그런 게 웃겨. 너무 웃겼어. 그런 게 웃겨. 몰래카메라의 정신이라고 보는 거야. 그렇지. 맞아. 뭐야 이게. 이거 맞아? 그래서 눈으로 신호를 넣은 것이고. 인간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정말 황당한 상황을 그냥 주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한테 프레스를 너무 많이 시켜. 계속 쳐다봐. 계속. 그리고 본인도 웃어. 장학 퀴즈인데. 이 사람이 석학 등이 안 쳐놓고서 이걸 지금 문의 내는 게 맞아? 이런 거. 뭐 그런 거. 그런 느낌이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런 귀여운 장난. 그렇죠. 끊임없는 샴푸 맞아. 그거는요. 머리가 없는데 계속 샴푸도. 그거는 뭐 외국도 우리나도 그거는 되게 많이 써먹는 거. 진짜. 지금도 써먹도록 유튜브에서. 그래서 요게 근데 나중에 이제 점점 뭐 그 기대치도 올라가고 하면서 이게 좀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뭐 이게 몰래카메라가 그 계승한 게 이제 양심냉장고도 좀 그런 정식이네. 몰래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양심이 먼저 아닌가? 양심냉장고는 나중이죠. 나중인가? 이거 연달아서 희탈을 쳤어요. 아무튼 저기. 근데 옛날에 내가 일본이었나? 어딘 나라에서 1년짜리 몰래카메라가 있었다고 나었나? 1년짜리요? 그러니까 기획을 1년 동안 했던 거야. 거의 무슨. 드로마이 쇼네? 거의 사람이 그냥 그걸로 믿질 않는데. 아 그 정신 나갈만 하네. 그 정도 했다는 얘기가 내가 어서 들어봤어. 1년 동안 속이는가? 응. 몰래 어 양심냉장고는 뭐였냐면요. 뭐 여러 버전이 있었는데 초창기 맨 처음 나왔던 버전은 정지선 지키는 거 아니야? 정지선 지키는 거였어요. 횡단보도 정지선. 그쵸. 뭐 3차선이 있으면은 횡단보도 빨간불이 딱 그 그 차량 그 신호등이 빨간불이 딱 되면 멈춰야 되는데 횡단보도 앞에 지켜야 되는 선 있잖아요. 옛날에 무조건 그물 밟아가지고 넘어가가지고 횡단보도에 걸쳐있었어. 그치. 사람 지나가는데 다 걸쳐있었어. 그래서 이거 하지 말자. 정지선 지키자. 아 그거 진짜. 그래서 3차선이면 3차선 다 차가 똑같이 지켜야지 성공이야. 맞아 맞아. 자기만 잘하면 안돼. 그치. 그래서 확인되면은 이경규씨가 나와가지고 뭐 냉장고를. 근데 되게 단순하잖아요. 네. 그냥 정지선 다 지킨 거가 되면은 그리고 끝나서 횡단보도 바뀌면은 그 위에 출발하면은 그럼 타는 거잖아. 그 얼마 단순해. 헌회분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1년이 뭐야. 엄청 오래 했어.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보는 내내 똑같은 건데도 마음들이면서 같이 봐. 오 이상해 진짜. 왜냐면은 그리고 막 그때 경규 형님 진짜 진행을 잘한 게 막 오도독 추워. 막 한밤쯤에 자 지금은 뭐 시간이 지금 새벽 3시 반입니다. 아직까지 안나왔는데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아 저도 지금 집에 못가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 이제 어 지켰나요? 지켰습니다. 막상에다가 막 흔들려. 3. 근데 갑자기 노랑머리 출발해봐요. 노아나가. 아하하하하하 뭐 이러면 같이 밥먹다가 야이씨 하고 있어서 다같이 아! 막 이렇게. 그치. 그치. 아 그거를 진짜. 야 너무. 지금은 근데 이거 되게 잘 지키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실수로 멈추는 걸 놓친 거 아니면은 그렇죠. 의도적으로는 다 지켜요. 그게 영향력이 있었던 거에요. 뒤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 밟으면. 뒤에 차 없으면. 뒤에 많이 가. 거기 가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 횡단보도 위에 있으면 째려보고 가. 다 사람들. 그렇지 그렇지. 왜냐하면 그게 이제 많이 있는 일이 아닌 거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다 껴있었어 횡단보도에 그냥. 거기까지가 대기선이었어요 다. 옛날에는 뭐 횡단보도 없어도 그냥 무단횡단 기본이었어. 진짜로 8차선 무단횡단 하는 게 그냥. 뭐랄까.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진짜 나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걸어다녀. 그냥 지나다녀. 삼성동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럼 애들 그냥 막 가. 그럼 차가 우웅 지나가잖아. 중간에 서 있어. 몇 명은. 중앙선에 서 있어. 서로 양보하네. 서 있어 그냥. 사람이 서 있어. 중앙선에. 차도 그냥 지나가. 슝슝 지나다녀. 사람도 이상하지 않게 쳐다보고 있어. 사진 좀 멈춰서. 그럼 막 뛰어가. 이런 일이 있었대니까 진짜로. 이건 저장해야겠다. 너무 잘 그렸다. 아련해진.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그때 진짜 중앙선에 일단 한번 서 있고. 하하하하. 이게 진짜. 중앙선에. 차가 지나갔으면. 대로변에. 중앙선에 사람들이 몇 명씩 서 있었어. 이렇게. 하하하하. 그냥 서 있어. 하하하하. 차 없으면 지나가려고. 하하하하. 그래서 사람 못 다니게. 중앙군대도 만들고 그랬는데. 하하하하. 사람 못 다니게 하려고. 하하하하. 이렇게 있잖아요. 차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람 다 여기 서 있어. 이게 서 있어. 중간중간 몇 명씩. 하하하하.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버스 타는 데가 아니야. 하하하하. 그렇지. 하하하하. 요즘에 중앙에서 버스 타잖아요. 그게 아니야. 웃긴 게 뭐잖아. 여기 있는데. 한 이쯤에 횡단보도가 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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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년의 초반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하하하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길건너 친구들이. 길건너 친구들. 그니까 막. 뭐. 뭐. 외국에 약간 조금 뭐. 다른 나라들. 이제 막. 개발도상국이나 뭐 중진국, 다른 뭐 후진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막. 그런 교통상황 이런 걸 보면서. 에이. 뭐. 미개 막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불과 한. 20년 전에 이천 년 때니까. 제가. 제가 한문철TV를 종종 보잖아요. 정말 미스테리한 게 있어. 차가 이제 이쪽에서 오잖아. 이렇게 건너면 이쪽을 보고 뛰어야 되잖아. 사고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 이쪽 보면서 뛰어. 왜 이유를 모르겠어. 이유를 보면서 뛰어다가 차에 치어. 이유를 왜 몰라요. 난 알겠는데. 왜? 그거를 심정적으로는 안 보고 싶은 거야. 회피야 그냥? 회피야. 그러면 차죠. 회피. 차 운전하는 사람 뒤를 보고 가요? 차는 왜 받아? 차는 왜 받아? 뭔 소리야? 이 사람은 여기 보고 가서 부딪쳤는데 차는 앞에 볼 거 아니야. 얘를 왜 받냐고.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받는 거지. 여기까지 왔을 때 튀어나와? 그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이쪽을 보면서 튀어나온다니까. 그니까. 여기에 직접 튀어나올 정도면 안 봐도 진동 감지를 알지 않나? 아니요. 그러니까 끌리는 게 있나봐. 그러니까 그거는 회피 본능 중에 하나야. 보고 싶지 않은 거야. 위험한 걸 알아. 살짝 위험한 건 아지만 기본적으로 회피 본능으로 그쪽을 안 보게 되는 게 있대. 나도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야.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영상 많이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해버리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돼. 물론 이상하긴 하지만. 이상하지. 본능 중에 하나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본능을 억제하는 게 인간이다. 알죠? 본능은 동물입니다. 본능을 억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진짜 이상하긴 하다. 이게 헷갈렸나? 여기 건널 때 여기 봤으니까. 일본 사람인가? 넘어갈 때. 아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 방이 다르니까. 진짜 엄청 신기한 케이스 많죠? 너무 많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아예 안 본다니까. 아예. 좌우를 안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됐어요. 이제. 이해는 되지만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고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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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란이다? 내가? 고란이다. 지금이니? 지금이니? 하면서 뛰어넘어 죽으려고. 그렇지. 고란이다. 고란이다. 진짜 맞아. 여기다.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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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제가 그 고라니를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왜 그럴까? 고란이가.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자연은 계속 진짜 치열한 목숨을 건 타이밍 뺏기에요. 그쵸. 그쵸. 포식자가 자기를 노리고 자기도 포식자의 입장이 돼서 상대방을 노리고 타이밍 뺏기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엇박으로 하던 버릇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오면 엇박을 넣어. 자꾸 자기도 모르게. 아. 차는 정받은 거. 마치. 마치 사람이 마주 오다가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자꾸 타이밍. 계속 왼쪽 오른쪽 이렇게 못 지나가죠. 먼저 가세요. 이렇게 되잖아. 근데 몇 번은 이거 하잖아 같이. 그 타이밍이. 근데 일반적인 포식자의 속도면 되는데 차는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주격 외야. 이 엇박을 이상하게 넣어버리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이제. 그리고 베트남 제가 최근에 갔을 때. 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차선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가요. 네.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면 차가. 진짜 그냥 쌩쌩 가거든요. 심지어. 그.. 횡단보도가 거의 없어요. 어요.. 네. 되게 짜쩍 죽이 있구나. 짜쩍 죽이 있어. 횡단보도는 그래도 좀 지키는 편인데. 왜냐면 신호가 터지니까. 음. 근데 신호가 터져도 안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보다 나는데. 여기는 이제 알아서 지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이 보면 현지인들은. 지나갈 때. 슝슝슝슝 지나가요. 지금 계속 그 뭐라고 해야 돼? 믹서기가 가라가는데 이 날의 틈에 쏙 지나가 그냥 정속으로 걸어가면 안 와서 피해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니까 어 그치 내가 그게 나중에 안 거였어 내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 현진은 믹서기가 계속 돌아가 근데 한 줄은 피해가요 근데 두 줄을 연속해서 겹치는 타이밍에 쑥 지나가는 게 신기했거든 그니까 그게 무질서한 곳에 질서가 있는 거야 그들만에 그러네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오히려 멈추면 위험할 수 있어 그렇지 마치 차가 가는데 차선 변경을 하는데 멈추고 파손으로 가면 위험하잖아요 속도로 가면서 가야 되잖아 약간 그들만의 어떤 그 룰인 거지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이거는 결국은 용기의 문제였어 타이밍을 막 디테일하게 질 필요 없이 가면 여기서 언제든지 밟을 준비가 돼 있어 맞아 맞아 그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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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제더라고 나는 이 쭉쭉쭉 지나가서 이 틈을 어떻게 싹 휘찐인데 자세히 보니까 딱 간날째면 쓰읍 멈춰 되게 무협지 같다 이거 제가 마음가짐의 차이였어 그냥 또 하나 우리가 까먹고 있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옛날에는 도로에서 빵빵 소리 진짜 많았어요 크락션 많이 울렸어요 크락션이 왜 울렸는데 근데 그게 무슨 누가 잘못해서 울리는 게 아니야 그냥 그냥 기분이야 뭐 약간 인도에서 그런다는데 그냥 울리는데 그렇지 그렇지 빵빵 소리 듣고 싶어 그냥 그것도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끼어들어 끼어든 사람이 빵빵거리고 끼어들어 뭐 이런 식이었어 그게 자연스러웠어 그니까 도로 가면 빵빵대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렸던 기억이 나 나 간다 나 여깄다 어 그런거야 그냥 자기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신호를 계속 그니까 어떤 악의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니까 얼마나 그 소음이 얼마나 공유였어 근데 지금은 이유가 없이 안 울리잖아 이거 눌러본 기억이 별로 없다 최근에 그치 점점 안 울리게 되잖아 그니까 그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나라가 뭐 이렇게 그 의식이 발달하고 뭐 하다며 되면서 가게 돼 보면은 인도네시아 갔더니 차선으로 치면 8차선 되는 도로야 자카르타야 도시잖아 가장 대도시 아니야 차선이 없어 아예 8차선인데 없어? 없어 차선이 없어 그냥 넓은 길이에요? 어 그냥 넓은 길이야 근데 차들이 알아서 가 아 저기만의 규칙이 지가 아닌데 뭐가 가는 거야 있어 있어 그래서 내가 거기 앞에 아저씨한테 뭐 차선 뭐 괜찮냐 이렇게 했더니 아저씨가 막 웃어 그런 거 상관없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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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구 아무튼 막 가는 거 알아서 그들만의 어떤 그 룰이 있더라고 있죠 있죠 근데 그들만의 질서가 있는데 굳이 차선하는 이유는 만드는 이유는 더럽게 비율적이라는 거야 그들만의 질서가 마닐라에 그 있거든요 똑같이 차선 없거든요 모두가 천천히 가 차선이 없이 모두가 엉켜서 어떻게든 가 어떻게든 가는 건 맞아 근데 더럽게 느려 미친짓한 곧 교통채증이 벌어져 아무튼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 강심장 몰래카메라인데 저는 몰래카메라가 더 뭔가 좀 규모 키워가지고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아 몰래카메라를 강심장은 요즘에도 요즘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네네네 강심장 근데 몰래카메라는 근데 몇 번 그 이후로 돌아온 몰래카메라 막 하면서 했었어 아 했네 할 때마다 다 그냥 하다가 이슈 없이 그냥 끝나더라고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강심장? 그럼 강심장? 사실? 근데 그나마 그냥 몰래카메라 그래도 강심장 이게 더 보고 싶다가 둘 다 보고 싶은데 이거가 아니고 둘 다 그렇게 다시 보고 싶지 않은데 그나마 고려자면 그나마 고려자면 네 근데 경규 형님이 아마 지금 이걸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시지 일단은 감이 너무 좋으시니까 그치 쉽지 않아 모래카메라는 자 그러면 저는 저는 강심장 화면은 강 떨어진 거지 그치 근데 이게 두 표죠 두 표 가겠습니다 네 아 우결 우결 우결은 지금 뭐 인터넷 방송에서도 우결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온 거 같거든요 우결충 뭐 그쵸 그쵸 인터넷에서도 뭐 BJ 스트리머들 뭐 우결 이런 거 있어요 가상 연애 야 이 둘 다 정영도 님이 나오시네 롤러코스터는 이제 남녀 탐구 생활 스컬리 성우 님 서혜정 님이 이걸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지 않았어요? 뭐 남자는 이렇게 했어요 여자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했어요 해요 그거죠 이게 네 이거 뭐 목욕탕 씨 편이 기억에 남네요 저는 저 이거 롤러코스터는 안 봤는데 그거 하나만 기억해요 남자 여자 그 목욕탕 다른 점 음 이게 남자 여자 다른 거를 하는 건데 네 여자는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뭐 준비 막 다 해가지고 막 하고 막 뭐하고 어 저녁 막 뭐 뭐 다 준비해서 뭐하고 어 근데 남자는 그냥 들어갔다 하면 바로 끝 응 뭐 그거였던 내용이었던 거 맞아 뭐 자기 소지품도 놓고 나오고 응 약간 좀 뭐 그런 그런 거지 나는 우결은 조금 내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응 저는 안 봤습니다 아 우결 그니까 좀 이 가짜라는 거 이제 너무 이제 느낌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나는 둘 다 별로 그니까 나는 이상하게 남녀를 소재로 한 저런 프로그램에서 재미를 느껴본 적이 없어 아니 느끼잖아요 어떤 그 엔젤티비 아 티비엔젤스는 그거는 못참죠 그거는 남녀를 소재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야 그 남자는 그냥 거기서 이게 뭐 이렇게 농축의 얘기잖아요 남녀 소재로 한 농축의 얘기잖아요 아니 남녀 소재가 아니에요 그 여자만 사실 보는 프로그램이고 아 말 잘해요 하나의 성만 나와야 돼 하나의 아니 그게 남녀의 관계가 중요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죠? 그냥 그게 왜 재밌었어요? 티비엔젤스는 티비엔젤스요? 여자 탐구 생활이에요? 그게 재밌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하다니 일단 그거 자체가 재밌었어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하다니 그러니까 남미에서는 할 거 같은 걸 하니까 그게 뭐 어떤 거죠? 남미에서 할 거라는 건? 엄청 야하게 섹시 어필을 하고 비키니 입고 나와서 신선했죠 근데 그게 왜 재밌을까요? 신선하긴 한데 그게 왜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 왜 왜 어떤 부분이 재밌었냐 그게 이제 남자들이 남자들이 이제 심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 섹시함의 정도를 심사를 해줘 왕배라는 분이 해줘 근데 이분이 그 어떤 그 몰려오는 민망함을 못 참고 막 이렇게 막 찐탱으로 괴로워하거나 막 즐거워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였어 아니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야 거기에서 주로 다루는 어떤 소위 말해서 수위가 높은 야한 그 영상이 재밌었다가 아니고 신선한 방식의 접근이 흥미로워서가 자꾸 히트를 벗어나니까 우리가 계속 물어보게 돼 그러니까 뭔가 솔직하지 않은 거야 물어보게 되잖아요 신선한 방식의 새로운 시도가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관심이 있었으면 거기 나온 출연자들의 이름을 한 명이라도 기억할 텐데 한 명도 기억을 못 해 사실 아까 뭐 했잖아요 왕밴님이 아니 그거 기억 못 할 수 있지 왕밴님 남자 출연자가 왕백이고 아니 그걸 이름을 기억하는 걸 무슨 되게 중요한 어떤 지적을 기억 못 할 수도 있어 몸만 기억한데 이름이 뭐가 중요하니 사실 그래 나 몸만 기억한다 솔직한 게 뭐 나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억은 피 끓는 청춘이었어요 그거 볼 때 주문 작가님이 그러니까 20대였어요 네 그러면 피가 끓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눈이 가는 걸 TV엔 개국공신이야 그니까 그 프로가 그렇지 개국공신이긴 하지 그러니까 남녀가 나오는 영상에는 관심이 없다는 게 더 디테일하게 뭐 정리를 하자면 남녀의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 아우 속 시원하다 아시겠어요? 속 시원합니다 대화에 관심이 없고 심리에 관심이 없어 알겠습니다 몸에만 관심이 있어 알겠어 아니 심리에도 관심이 있는데 어우 시원해 아 개비스콘 더 깊은 더 깊은 관계 얕은 관계 말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둘 다 안 봤다 자체적으로 율모를 복용하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약해져야는 약해지는 건가요 텃밭에 율모 심었어요 약해지는 거 먹어야 돼 약해지는 거 저는 이제 우결은 너무 가짜라는 게 느껴지고 네 그때부터는 이제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처음은 재밌었어 맨 첫 번째는 진짜 진짜 같아서 그니까 이거 같아 우결로 잘되고 난 연예인들이 다른 데도 비슷한 것들이 막 나오면서 이게 바래더라고 캐릭터가 사실 우결만 나오는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여기만 나와야지 결혼을 해야 돼 진짜 결혼까지? 혼인 끝나면 다시 혼인신고 다시 이혼하고 어 왜 결혼했어야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해 이때 저는 놀랍게도 재미없어 할 것 같잖아요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우결 재미없어 하지 않아요?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요? 막 엄청 재미있게도 안 봤어요 몰라 이 시기 때 제가 그 시간대에 컴퓨터를 못 했나봐 그래서 거실에서 TV를 같이 봤는데 우결을 할 때였고 그때 기억나는게 크라운제이 선인형님 아 맞아요 맞아요 알렉스 씨네 네 아 그때 재밌었지 그 김현중 그 김현중 김현중 뭐였더라? 뭐 있었는데 그 진짜 인기 많았는데 조건 가인? 조건 가인은 뒤였나? 그럴텐데 어 그것도 있고 어 황보현중 아 맞아 맞아 어 이게 그 가지각색의 매력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 나중에 그 다른 퍼플끼리 만나기도 해요 막 2대2로 여행도 가고 어 그때 사실 재밌었고 그런게 근데 사실 우결을 보고 무한도전이 이게 코스였는데요 아 무한도전이 아니었나? 그때 무한도전 맞지? 우결 끝나면 무한도전 아니냐? 기억이 안나네 그럼 무한도전까지 봤겠죠 왜냐면 내가 잘 안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이어져요? 그 시간대가? 어 그러니까 그때 우결을 같이 보고 무도까지 가고 시간을 그냥 쑥 가버리게 만드는게 MBC가 그때 최고였어 토요일 순삭이었어 MBC 예능은 그때 이걸로 끝이 났었어 그땐 일요일에는 나는가수다 어 그랬나? 그랬던거 같아 그때는 음중부터 해서 음중 무도 우결였나? 그때는 음악프로도 챙겨봤어 내가 내가 그때 좋아했던게 음악프로였어 나 이소라엘프로포즈 윤도앤애러브렛 그래 아니 그런건 안좋아였어 아 그런건 안좋아였어 그냥 음악중심 이런거 아 그러네 나는 그 음악캠프 뭐 이런거 이런거만 좋아했어 그냥 지금은 아이돌만 나와서 안봐요 이게 이제 그렇지 그렇게 지금 바꼈지 아이돌판으로 바뀌었고 그때는 이제 아이돌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이거를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길이도 나오고 나도 부르고 세대가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재밌게 봤던거 같아 근데 지금은 음악프로 내가 안 보고 그때는 왜 이렇게 재밌게 봤지 음악프로를 음악프로가 좋았어 재밌었어 그리고 정보가 없어서 그런가? 그때는 그리고 춤이나 어떤 이런것들 막 그런 댄스나 이런것들 있잖아 그리고 음악프로에 나오는 그 가수들이 예능에도 그대로 다 남았어 지금은 약간 물론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은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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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세계가 됐어요 이제 그쪽세계는 아는 사람만 알아 진짜 왜왜왜 자꾸 치팅이 올라와서 뭐라고 말해? 아 전효성 보려고 라고 지금 전효성 아 침착맨님 전효성씨 진짜 아 저 옛날에 저도 옛날에 좋았어요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쩔지 않냐 라고 시민이한테 전효성씨 사진 보여주면서 쩔지 않냐 라고 했어요 왜 쩔어요? 왜 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가 쩔어요? 이제 내 턴인가? 에피소드를 알려드리면 네 기한84님하고 같이 살 때였는데 네 컴퓨터 작업실 컴퓨터가 양쪽에 있었어요 근데 걔가 집중을 못해 혼자 있질 않아요 계속 내 쪽으로 와 응 근데 내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사진을 보고 있었는데 왜 봤어? 왜? 아 근데 좋아하던 아이돌이었어요? 네 아이돌이었어요 그래서 감탄하면서 봤어요 혹시 그때 본 사진을 다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시크릿 예의가 아닐까봐 예의가 아닐까봐 그러면 집착맨이 또 그린 적도 있어 쩔효성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만화에 그게 어떤 시절이에요? 마돈나때 시절인가 아니면 매직 매직할 때 매직 염색하셨어요 약간 회색빛나는 보라색 회색 보라색 최고였죠 최고지 최고 매직이면 진짜 근데 그때가 근데 내 기억이 또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본 사진은 그건데 이미 마돈나때 매직사진을 봤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보고 오는데 휘민이가 오는거에요 네 형 뭐해? 그때 제가 쩔지 않냐 아 왜 쩔지 않냐는 뭐죠? 이진시 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되지? 어떤 느낌이죠? 쩔지는 육감적이다 아 육감적이다 육감적이라 어떤 마음이 동용한다 정확하게 제가 이제 말하는거는 무례할까봐 전효성씨에게 그래서 조심스러운건데 이렇게 보면서 희민이가 봐 그때니까 희민이가 봐 희민이가 봐 형 뭐해? 쩔지 않냐? everything 세번에 뭐랬어요 응? 뭐랬어요? 관심없어 가 아그래요? 물어보고 안들고 가 일단 묻고 걔는 이제 두가지에요 그냥 별로 마음에 안드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마음에 들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뭐 이러거나 이거 두개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 취향 아니면 그냥 가고 걔는 그때 당시 YG에 엄청 심취해져가지고 YG 음악을 맨날 듣고 YG 창법을 묘사하고, YG 발음을 연구하고, YG에 꽂혔을 때였어요. 21에 꽂혔을 때였나요? 그 당시에 YG 바이브가 있었어. 특이한 그 부정확한 바이브가 있잖아요. 아, 뭔지 알아요. 저는 그때 그런 에피소드 했었어요. 지금도 좋아하시죠? 저는 좋아하죠. 저는 그때 비디오스타 찍을 때 실제로 뵀잖아요. 그래서 딱히 뭐 이렇게 사진을 되게 좋아한다는데 또 그러진 않더라고. 아니 그게 그렇다고 그러진 않지. 그 마음이 지금까지 있으면 환자지. 그게 안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철수 들고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고, 소시간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DJ하고 계세요. 어, 네네. 지금 굉장히 그... 바로 앉아, 지금. 네. 골라주세요. 저는 둘 다 그냥 뭐. 오히려 저는 롤러코스터 한 번밖에 안 봤고, 결혼했어요를 많이 봤어요. 저는... 우결은 근데 지금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네, 우결은... 인터넷 방송에서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지금은 심지어 진짜로 이혼한 사람들이 나오잖아. 그건 이혼했어야지. 네, 그런 사람들도 나오는 판국에 이런 가짜 연애는 끝난 절대 할 수 없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다 그런 판을 깔아준 어떻게 보면 원조들이네 다. 그러니까 어떤 의의가 있는 프로그램들이죠. 롤러코스터 저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롤러코스터가 지금 나온다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아니, 지금 나와도 나쁘지 않은 게 일종의 하나의 꽁트 에피소드들이잖아요. 어떤 상황이 길지가 않았거든? 그러니까 되게 스낵처럼 먹을 수 있어. 스낵처럼 볼 수가 있어. 지금이 우리가 더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나오면 MBTI 별. 아, 뭐 그런 식으로.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완전 상반대. 남자이와 여자아이 뭐 어쩌고. 그렇지, 그렇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까. 그럼 재미있겠네. 아무튼 이걸로 볼까요? 이걸로 가겠습니다. 슈퍼스타K. 수수케 대 천생연부. 수수케는 지금도 하잖아. 수수케는 어느 순간부터 관심이 굉장히 떨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우승자를 모르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도 너무 많이 생기고. 그거에 거의 그냥. 원조죠. 원조격인가요? 네. 붐을 일으킨 골디로저 같은 건가? 사실은 뭐 붐을 일으킨 것도 물론 있지만 대중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한두 명씩 나오는 엄청 짤로 돌아다니는 밈화된 사람들이 나왔잖아. 그렇죠. 그게 되게 어떻게 하면은 슈스키를.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유튜브가 엄청 활성화되면서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채널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굳이 저기서 이렇게. 그렇지. 옛날엔 진짜 없었어. 네. 그리고 저기가 저거 이후로 막 각 지상파에서도 막 다 했었고. 그렇죠. 악동뮤지션도 그 SBS에서 그렇죠. 저런 게 많이 나왔죠. 되게 많이 나오고. 케이팝 스타. 맞아. 케이팝 스타. 근데 이제 사실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있는데 이게 매년마다 이게 새롭게 막 뭐가 막 나온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쇼미더머니만 해도 계속 나오는 사람도 나오기도 하고. 막 큰일 났습니다. 주민정관님 5시에 가셔야 돼요. 아 그래요? 어 맞아요. 왜냐면 뭐 할 게 있죠. 가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얼른 얼른 끝냅시다. 근데 이제 32강. 어? 32강.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알았어 알았어. 그럼 일단은. 디벤젤스 보러 가냐고. 아니 그거 어디서 하는데요? 근데. 거기 다시 보고 어떻게. 유튜브에 있나? 있어? 유튜브 있으면 좋겠다. 알려주세요. 자 강호동의 천생연분. 강호동 천생연분. 요거는 이제. 그때 아직도 기억. 김응수님. 오오오오오오오. 인기 많았어. 김응수님 인기 많았어. 뭐. B. B. 아 세븐. 저 때는 저. 저. 옛날에 하님이 얘기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저게 최고 인기였는데. 저거 하잖아. 애들아 천생연분한다! 그러면은. 다 앉은 다음에. 내무실 불을 끄고 봤어. 영화 보듯이. 그 정도 인기였어. 그리고. 진짜 재밌었고. 그. 사랑의 짝대기도 있었던 거. 있지 않았네. 이때. 나 지금. 나 지금. 이거 동구동랑에 헷갈려. 지금. 동구동랑에 이거는. SMA는 헷갈리고 있어. 그리고 이게 웃긴 게. 천명훈님. 뭐. 싸이. 뭐. 신정환님. 이게 좀 약간. 개그롤을 맡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맞아요.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돼.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이.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되게 찬밥 대접을 받고. 계속 막. 몇 번 막 시도하고. 질질질. 질질질. 이런 게 좀. 몰입이 깨졌었다 나는. 이때 당시. 연애편지. 맞다. 연애편지가 있었어. 맨 마지막에 연애편지 하는 게 있었어. 만약에 선택하니 안하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윤정순 님. 맞아 맞아. 이때. 이때 맞다. 이때 정진아. 이성진 님. 맞아 맞아. 이거 보면은. 슈퍼스타 케이닌 좀 약간 니즈가. 근데. 이거. 연예인들 좀. 단체. 미팅 느낌은. 지금은 없잖아요. 없죠. 요거 다시 하면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지. 근데 이제. 안 믿지. 사람들이 이거 보고 진짜라고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대신 이제 끝. 예를 들면 이거지. 이 방송이 뭐 예능 하나 끝나. 그럼 맞으면 혼인 도장이 찍는 걸 서로. 그게 마지막. 아니 혼인. 그러면은 오케이. 가짜. 가짜. 가짜로 그냥. 가짜린 거 그냥.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아니 가짜를 왜 보고 싶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프로레슬링 보듯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간에 근데. 조금. 모르겠어요. 난 슈스케는. 이게 한. 안 한 지 한 2, 3년 되지 않았나. 끝난 지가. 아니 모르겠어요. 난 저 소식을. 나 슈퍼스타 케이 안 봤어. 쇼미더머니만 보니까 나는. 나 또 쇼미더머니만 보긴 하는데. 이게 약간 조금. 1년씩 하는 건 좀 그렇고. 한 4년에 한 번씩은. 새로 좀. 아 올림픽처럼. 사람들이 좀 약간. 그래도 좀 물갈이가 될 거 아니에요. 나이스 듣고. 그건 괜찮을지도.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는 강호동의 천생연보. 저도. 저도. 그러면. 자. 다음 열 번째입니다. 상상 플러스 대 진실 게임. 아. 진실 게임도 기억나네요. 진실 게임도 제일 좋지. 난 순간. 네. 잘못 알고 있었어요. 뭐요? 유재석 님이 안 나왔는데. 이런 거였어. 아우. 진행자였어. 인생 게임으로 착각했어요. 인생 게임. 진실 게임. 유재 님이 했던 인생 게임. 나도 진실 게임 진행자가 유재석 님인 건 되게 생소하네. 그래요? 송은이 님. 항상 나왔어. 패널로 나왔어. 맞추는 사람인가로 나왔어. 네. 난 인생 게임으로 헷갈렸어. 옛날에 인생 게임이 재밌었는데. 알죠? 응. 결심했어. 그 음악 누가 작곡했는지 알아요? 누구요? 남궁현 님. 오! 아. 이회진. 이게 무슨. 인생 게임이 무슨 프로였냐면. 네. 쭉 드라마가. 짧은 드라마가 있고. 거기서 이희재 님이 주인공이었거든요. 결정의 순간 때. 그래 결심해서 다른 선택지를 고르는 거였어. 그래서 각 선택지를 다 보여줬어. 그렇죠? 두 가지. 되게 재밌었는데. 하나는 조지고. 하나는 조지고. 그리고 진실 게임은. 아. 인생 극장이래. 아. 인생 극장. 인생 극장. 근데. 진실 게임은. 같이 맞추게 돼. 맞아요. 같이 이렇게 호기심 있게 보게 돼. 진실 게임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진실 게임은. 이게 여러 명이 앉아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나 기억나는 거는. 에마잔에서 치카마카 거미. 아. 그 사람은. 빨개 벗고 여기다 바디 페인팅을 했는데. 이게 옷을 입고 있는 거라는 거야. 되게 얇은 거라고. 되게 얇은 치카마카 거미로만. 치카마카 거미줄로 만든 거네. 근데 에마잔에 있는 치카마카 거미줄. 하하하하하. 근데 그 아이치이 너무 그거를. 막 웃지도 않고 막 설명을 해주세요. 디자이너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야? 막 웃기는 거야? 막 했잖아. 말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말을. 나중에 스탠덮 코미디도 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개그 프로에서. 그게 원래 개그맨이잖아요?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다른 일이 있어. 원래 다른 일이 있어. 위기탈출 능력이 엄청났어요. 치카마카 거미로. 그거만 모아가지고 한 거였어요. 네. 그리고 뭐 뭐지. 몇 살. 어. 몇 살 누구. 뭐 이 중에서 뭐. 이 중에 뭐 대학생인데 한 명은 초등학생인 거야. 걷 늙은 초등학생이 앉아있는 거지. 근데 그걸 송은희 씨가 맞췄는데 어떻게 맞췄는지 알아요? 이번에 뭐 몇 학점 신청했어요 그랬는데 얘가. 백 학점. 뭐 이백 학점이 뭐 이런 거야 그냥.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 딱 꺼낸 적이 있어. 화를 띄였구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었어요. 패널들이 질문에서 맞추는 거였고. 여러 가지 되게 신기한 거 많았어. 그러네. 동안부터 시작해서 뭐. 무슨 뭐 전문가? 이상한 뭐. 개발한 사람도 있었고. 자기가 개발한 발명품 갖고 하고. 이런 것도 있었던 거 같고. 상상 플러스는 교육 예능이었어요. 일종의 그렇죠. 교양 예능. 교양 예능. 교양 예능인데 그 아나운서가 굉장히 평정심을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여기 나오신 분들 직국계에서 이제 아나운서가 이제 현우씨 터지거나 그런 모습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나운서를 웃겨라가 돼버렸어요. 아 그렇지 결국은. 나중에는 좀.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글을 맞춤법을 맞추는 거나 했던 그런 거였잖아요. 네. 올바른 맞춤법을 맞추고 이제 국어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적인 게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맞추고 잘못 맞추고 이런 게 이제 재미요소였고 나중에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뭐 문제를 이제 아나운서님이 내고 여기 쭈르륵 앉은 이제 출연자들이 정답이 생각났다 한 번 이쪽으로 가가지고 귓속말로. 귓속말로 말을 하고 틀리면 맞고 들어가고 뭐 아무튼 뭐 기회를 더 받고 싶은 뭐 장기사랑 같은 걸 뭐 한다거나 하고 힌트가 계속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추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말 같은 거였어요. 어 뭐 그런 거였어요. 네. 순우리말은 무엇일까요. 적담이나 뭐 그런 속담 뭐 이런 거. 여기서 그 김수로님 꼭지점 댄스가 공개돼서. 그쵸. 거의 챌린지 같은 식으로. 다같이 꼭지점 댄스를 쳤죠. 월드컵 때 막 응원하고 막. 근데 채팅에 뭐라고 그러잖아요. 아 맞다. 그때 적꼭지 댄스. 탁구한 김재봉님이. 적꼭지 댄스가 아니고요. 꼭지점. 아 맞다. 적꼭지 댄스. 아 맞다. 적꼭지 댄스. 야. 적꼭지 댄스. 미국식으로 읽었네. 이게 뭐야. 호민주처럼 이제. 꼭지점인데. 꼭지. 적꼭지가. 적꼭지적. 정꼭지 댄스로. 미국식이네. 그때.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따라했어요. 얼마 전에 무슨 뭐지. 내가 뭐 이렇게. 미팅을 하다가. 아 김풍 작가는 예전에 그 만화 제일 좋아했어요. 잉여가족. 잉여가족이요. 뭐가 섞였다. 찐찐한 영상. 잉여가족. 폐인을 잉여인간으로. 폐인가족인데. 계속 잉여가족이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 어 저도 봤어요 잉여가족.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아 이거 얘기해줄까 말까. 폐인가족인데. 잉여가족. 잉여인간도. 그 어떤 작가가 만들어낸 말이잖아요 잉여인간. 잉여인간. 거기서 명확한 거잖아요. 말죽가루 잔혹사에서. 너희 같은. 이게 뭔지 알아? 잉여인간이야 잉여인간. 아 그거 작가가 한 게 아니고. 거기서 처음 나온 거야? 거기서 처음 나왔어요. 아 그래. 거기서 그게 유행이 됐어. 밈화 돼가지고. 너 잉여인간 되는 거야 잉여인간. 잉여가족. 천호진님이 그 말 하시죠. 맞아 맞아. 원래 소설이 있음. 소설에서 창작한 말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밈화로 돼서 잉여를 많이 쓰게 된 게. 말죽가루 잔혹사 이후로. 유행이 확 퍼졌어 그 때. 이후로.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나는 질실게임. 아 맞추기? 어. 왜냐면 이때랑 또 다르게. 새로운 직업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막. 이중에 실제 스트리머는 누구일까? 뻥치기도 좋은 거 같아. 진짜 래퍼는 누구일까?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저도 진실게임이요. 이 당시에 진실게임이. 저녁 7시인가 목요일이었나 수요일이었나. 그때 했었거든요. 그니까. 의외로 이게 좀. 보기가. 제 방으로 보거나. 좀 그랬었어. 아. 그래가지고. 보면 재밌는데. 타이밍이. 막 재밌게 볼 수 있는 시간타가 아니었어가지고. 음. 그래서. 상상플러스는 다시 보고 싶긴 한데. 저는 이게 재밌었던 이유가. 구성도 구성인데. 출연자들에. 생각해볼게 맞네. 저 상품로 바꾸겠습니다. 이때 탁재원 형님은. 아 미쳤었어요. 신이었어. 개그의 신이었어. 날아다니었죠. 미친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여기에 스탯을 몰빵을 했다. 개그에 몰빵했다. 여기 출연자들이 다. 와. 작두를 탔어요. 이때는. 미쳤어. 그니까. 거의 뭐라고 해야하지. 전술이 좋고 이런걸 떠나서. 그냥 뭐. 스탯이 너무 높아. 어. 호나우딩이오 메시들이 그냥 와가지고. 공격하면 알아서 공격되는 느낌이야. 맞아 맞아 맞아. 작전도 없어 그냥. 그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보고는 싶은데. 볼 수가 없지 않나 지금은. 그렇지. 왜냐하면은. 그때의 그. 그거랑. 지금의 그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이 때가 폼이 진짜 전성기 폼. 와. 국대야. 이때는 그냥 국대야. 이게 좀 약간 그. 출연자의 능력에 많이 영향을 받았던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최고였죠. 저는 진실게임. 저도 진실게임. 아니 저는 상상 플러스에요. 상상 플러스. 저는 오히려 진실게임. 진실게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출연자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 아니고 그때 감성이 달라져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와. 저거 일요일 아침에 하던 건데. 우와. 비교체험 극과 극대 토요미스테리 극장. 이야. 저는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한 7, 8년 전쯤에 풍이 형네 놀러 갔거든. 그런데 김풍 작가님 텔레비전에 usb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딱 여니까 풍이 형이 열어줬는데 토요미스테리 극장이 쫙 있는 거야.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그거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보시더라고. 그때는 볼 수 있는 게 없었거든. 유튜브 때가 아니고 그거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 그쵸. 다시 보기가 막 있는 거 같았거든. 자. 좋은 친구들하고 토요미스테리 극장인데 좋은 친구들은 제가 처음 1회부터 봤어요. 진짜요? 네. 저게 홍록기님하고 박수용님인가? 아니야. 저 때는. 누구였죠? 저게 남이석, 이휘재. 아 그건 딴 거다. 그건 데이트하는 거 따른 거였는데? 응. 더 즐거운 데이트 고르는 거였죠. 그거 아니었나? 나 솔직히 안 나네. 남이석님이 먼저 나온 거 맞을 거예요. 남이석, 이봉헌 아니야? 남이석, 이휘재의 데이트. 근데 기억을 못하셔야 돼요. 봤는데. 뭐지? 맞어? 박수용이었나? 원래 이봉헌. 어. 이봉헌님이 계셨을 거야. 그거 진짜 옛날인데. 아이쿠, 아이쿠. 근데 막 사람들한테 인기 있었던 거는 막 막 할 때는 반응이 막 이제 슬슬 쌓여서 올 때는 남이석, 박수용이었을 거야. 그렇지. 나중에 이제 뭐 하고 바뀌었을 거야. 근데 아무튼 저 좋은 친구들 저게 김병옥 감독님의 첫 작품입니다. 이때 이 당시에 거의 이제 초창기 때 장황준 감독님. 아아. 그리고 장진 감독님이 여기에 작가, 작가로 메인 작가로 같이 해줬고. 두 분 다 진짜 코미디 잘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병욱 감독님이 와, 드림팀이네. 거기에는 이게 드림팀이네. 작가, 작가진이. 하지만 그때는 그들이 모두 외인 구단이었어요. 아무도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라디오 작가를 하고 왔다 그러고 뭐 별밤의 PD였다 그러고 이러니까. 아. 이때 정홍이님이 감자바스 할 때예요? 여기서 뭐 재현 드라마 같은 거 맞아. 감자바스. 이봉원 최영랑님이 일대 MC였다고 합니다. 아. 대를 거쳐서 했구나. 감자바스. 아. 감자바스는 맞아. 그거지. 남세. 새친구. 아. 그래서 새친구인가? 아. 헷갈린다. 감자바스. 이때 뭐 있었어. 재밌는 거 뭐였었더라? 비교체험 극과극이 뭘 했던 거였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싼 거랑 제일 비싼 거 그거 해보는 거였어. 지금 유튜브적인 어떤 거. 최저가 데이트 대 최고가 데이트 이런 거. 뭐 그런 거. 재밌었겠네. 토요미스테리 극장은 원래 극장이 안 붙어 있었어요. 토요미스테리고 전무석님이 진행하는 거였는데 나중에 아마 방심위 같은 데서 경고를 받고 너무 무서워서. 이거 페이크라는 걸 꼭 밝혀야 된다 해서 극장이 나중에 붙은 걸로 나 기억하거든. 나중에 왜냐하면 그리고 그게 있었어. 초반에. 막 예를 들면 전무석. 전무석. 아저씨가 진행을 하고 있어 계속. 지금 사사사사야 지금. 오후 사사사사. 아아아아아아아아. 그래서 아 네. 이회진. 근데 거기서. 그 전무석씨가 막 목소리를 다 그래. 깔면서. 여러분들은. UFO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 맞지 전무석. 이런 거야. 여러분들은. 귀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막 이런 식이야.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막 분위기가 이렇게 돼. 그러면 뒤에. 창문에 어떤 여자가. 아까 이렇게 서 있던 거야. 출연자가. 서 있어요 이렇게. 그걸 모르고. 계속 계속 얘기해. 사람들이 모르고 있잖아. 그럼 갑자기 카메라가. 그쪽을 쓱 보여줘. 언제 못해 있었던 거야. 이게 되네. 너무 무서워. 세트에다 그렇게 해놨었어. 그래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극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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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그 이제 재현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 성우 목소리가. 아주 또 생생해.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막. 1994년. 맞아 맞아. 곡성. 그 남자 성우분이거든. 맞아. 그 목소리 진짜 무섭습니다. 나는 그거 초반. 초반에 앞. 초반화가 진짜 무서웠어. 무서움에 거의 몰빵을 했었거든. 왜냐면은. 초반이잖아. 야 이거 진짜 세게 가야 돼. 우리 여름에. 우리 올 여름은. 토요미스테리가 꽉 잡는 거야 우리. 맞아 맞아. 화이팅 마셔. 이랬을 거 아니야. 그 대작팀이. 그치. 그러니까 무서운 걸 초반에 때려박았어. 진짜 무서웠어. 우와.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분장도 무섭긴 했는데. 네. 귀신이 밤에 나와야 되잖아. 낮에도 나와. 낮에 튀어나오는 귀신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왜요. 절에서. 절에서. 무슨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일단 처음에 깔고 와. 이거는 뭐 어디서 뭐. 황주법사에서. 무슨 뭐. 법정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걸 겪었던 사람이 눈에 모자이크를 하고 튀어나와. 그래서. 어. 제가 그때는 22살이었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진짜 같잖아. 그러니까. 그 재현을 하는 거야. 페이크 다큐인데 무서워. 그때 제가 낮에. 무슨 뭐. 뭐뭐였어요. 그때. 대낮이야. 졸업이야. 얼굴 분장한 귀신이. 확 나오는 거야. 무서워 무서워. 이 액션도 되게 기괴하고. 기괴하고. 낮에 귀신은 그 당시에 너무 센지. 낮이라니. 그 언케니밸리한 그 느낌 있잖아요. 너무 무서웠어 그게. 와. 나도 기억나는 거. 그 중고차. 엄청 싼 중고차 사가지고 집에 오는데. 옆에서 여자가 갑자기 조수석에서 칼을 찌르려고 하는 거야. 근데 뒷차가 그걸 보더니 뭐야 하고 하이빔을 막 켜. 그러니까 하이빔을 맞으면 없어져. 그래서 뒷차가 계속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이빔을 계속 켜면서 오는데 이 앞차는 뒷차가 왜 저러나 하면서 막 너무 겁에 질려서 도망가. 아. 이 뒷차는 계속 살리려고 쫓아가고. 아. 아. 그게 다 이제 그 시나리오라는 거죠. 지어낸 얘기. 진짜야. 지어낸 얘기잖아요. 무슨 소리야.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규신이 어디 있어요. 이거 충격 실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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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오들 손. 투요 미스테리 극장 손. 행복해야 할 호텔에서 그것은 나타나고야 말았다. 꺄아악! 여기네요. M.I.C.K. K.I.WANG! 자. 쟁반 노래방 대 더 지니어스. 와. 더 지니어스 출연자 아시십니까 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떠세요? 저는. 가아넷. 저는 더 지니어스를 이런 류를.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재밌게 봐요. 아. 하고 나서. 하고 나서. 더 보여 그게. 더 보이니까. 저는. 오히려 편안하게 볼 수 있어. 아우. 그 남녀 심리 관련한 프로와 더불어서 절대 안 보는 프로가. 지니어스 소사이어트 게임. 아. 이런 머리싸움. 긴장감. 긴장감. 아니 이해를 못해서 안 봐 그냥. 그냥 빡대가리라서. 아. 뭔데 이게? 하고 다른 듯. 그 티비엔젤스 틀어. 이게 쉬운 거. 이게 쉬운 거. 최근에. 내가 경험해 본 거. 최근에 이제. 그 진용진님이. 이제 그런 프로그램 만드잖아요. 피해게임도 그렇고. 피해게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거 이후로. 그. 공혁준님하고 또 같이 해가지고 만든 게. 남. 뭐더라. 있어요. 카카오에서 하는 건데. 생존남녀. 생존남녀. 이것도 재밌어요. 약간. 어디서 보는 거예요 그건? 카카오 TV로 들어가서. 거기서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내가. 나도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 우리. 뀨리 엄마가. 너무 좋아해요. 요즘에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옆에서 같이 보고. 같이 보니까 더 재밌는 거야. 다른 것도 그렇고. 반응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서는 반응이 좋아요. 우리 집에서 세 명 중에 두 명이 보니까. 이소 어머님이랑. 이소 어머니가 좋아하는 생존남녀. 이소 어머니가. 이소 어머니가. 이런 거 푹 빠져봅니다. 저도 그래서 옆에서 같이. 피익게임을 하시면 잘 몰랐는데. 이소 어머니가 너무 좋아해요. 이소 어머니가 너무 좋아해요. 이소 맘 원픽이에요? 이소 맘. 이런 거 좋아해요. 남들이. 막 그런 거 관찰하면. 진짜 찐으로. 막 거기에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 좋아요. 나는 그런 거 못 보여서. 기빨려. 난 쟁반 노래방 같은 게 좋아. 단순한 거. 긴장감 없는 거. 틀리면 말지 뭐 이런 거. 근데 그 차이인 거 같아. 이소 맘은. 삶이. 이소 맘이래. 이소 맘은 평소에 삶이. 너무 평탄해요. 긴장감이 필요해요. 큰 어떤. 그게 없어. 굴곡이 없어. 삶이. 너무 큰 도전도 안 하고. 되게 자족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거. 너무 재밌는 거야. 자극적인 게. 저런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소 맘이래. 이소 맘. 이소 맘. 이소. 이소. 이소랑. 쏘 형이. 쟁반 노래방은 얼마 전에. 뭐. 무슨 유튜브 댓글에. 뭐. 쟁반. 쟁반 엄청 맞았겠다. 막 이렇게 썼는데. 이해를 못 해. 쟁반을 왜 맞아요? 쟁반 노래방을 아는 세대가 아닌 거야. 쟁반 왜 맞냐고. 이게. 틀리면 맞는 거죠. 쟁반을. 쟁반을 쓰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하하하. 맞는. 위에서 쟁반이 내려와서 맞는 거예요. 왜 맞냐. 노래를 알려주고. 한 번만 알려주고. 그거를. 한 키로 다 따라 불러. 한 소중씩 다 따라 불러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노래를 합창을 하는 게 이제 미션인데. 틀릴 수밖에 없잖아. 한 번 들었으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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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면은. 어려워 노래는. 맞는 부분에서. 내가 틀렸구나. 유추해가지고 계속. 맞는 가사를 찾아가는 거죠. 재밌었어. 그래서 끝까지 해서. 몇 번의 기회가 있는데. 성공하면은. 뭐. 패스. 아니면은 실패. 그리고 그 중간에 너무. 맞추기 힘드니까. 찬수도 있었어요. 한 구절 알려주기. 아니면 자리 바꾸기. 아. 자리 바꾸기 있었어. 맞아. 자리 바꾸기. 뭐. 한 대 맞고 알려주기. 그렇죠. 쟁반 한 대. 누구 한 명 한 대 맞고 알려주기도 있었고. 이게 참.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쟁반 노래방과 비슷한 것들은. 이전에도 있긴 있었거든요. 다만 쟁반이 아니었을 뿐이고. 어떤 형태는 있었어.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하다가. 몇 번 하다가. 재미없는 것 스쳐 지나가. 근데. 어떤 출연자가. 또는. 어떤 상황. 어떤 노래. 또는. 어떤 벌칙. 어떤 뭐 쟁반. 뭐 이런 것들이. 딱 어떤 합. 뭔가 막. 그 일치가 딱 될 때가 있어. 맞아요. 그랜드 크로스가 할 때가 있어. 맞아요. 그러면 그때 이게. 붐이 되면서 빵 터지는 거야. 자. 저는 뭐. 다시 본다면. 쟁반 노래방은 좀 가볍게 한번. 저도요. 제니어스는 뭐. 다시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저는 제니어스 너무. 또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또 나가고 싶어요? 아. 그건 싫어. 보는 것만. 난 절대 안 나갈 거야. 종범 형도. 나갔었는데. 종범이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나가고 싶을까요 또. 종범이 나가고 싶을 것 같은데. 종범이 나가고 싶을 것 같은데. 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도전 좋아하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쟁반 노래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호민 작가님이. 이 세기에 남을 수 있는 시간은. 어. 9분밖에 채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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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9분이 지나면. 주호민 작가님 사라집니다. 여기서. 어. 저 누구예요. 저 왼쪽. 저 후덕한 아저씨. 어. 누구죠. 침착맨이었던가. 아. 이만연 작가. 이만연 작가. 이만연 작가님이구나. 웹툰 그리시던 분. 네. 이분. 이분. 고인인가요. 마리텔의. 네. 티비는 사랑을 싫고. 뭐 소리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그 정도. 어이. 이만연이었던가. 하하하하. 그만해. 하하하하. 마이리텔 텔레비전 왼쪽. 네. 티비는 사랑을 싫고. 티비는 사랑을 싫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사랑을 싫는 겁니다. 진짜. 그렇죠. 의뢰하는. 실제 연예인이. 네. 누구를 보고 싶다. 나 옛날에 누구. 은사님일 수도 있고. 은사님일 수도 있고. 옛날에 친구일 수도 있고. 네. 찾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티비에서 직접 찾아줍니다. 그렇죠. 수소문에서. 그래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자. 그 누구누구씨가. 찾던 그 친구. 혹은 은사님. 나와 계실까요? 안 나와있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나는. 찾았는데 안 보고 싶다. 그렇죠. 나는 티비 부담스럽다. 거절하는 적도 있어요. 거절하는 적도 있고. 그래서 안 나올 수도 있어. 안 나오면. 실망. 나오면은. 아 이게 누구야. 딱 부르면은. 셀린 디온의. 나오셨을까요? 나오셨습니다. 아. 멀리서 이제 걸어 나와. 자자자자. 이렇게 걸어 나와. 그러면 안녕. 이러면서 딱 나와요. 요거 재미가 있었어. 요거 다시 한번 보고 싶기도 하네요. 박광덕님 나와서. 첫사랑 만나서. 이렇게. 손잡고 나갔던 것도 기억나요. 어 그래요? 네. 난 요거 티비는 사랑 싫고. 이거는 지금 해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 인스타 보면 다 나와. 이미 다 나와. 이 싸이월드가 나오면서 말한거야. 아 그치 그치. 싸이월드 때문에 이게 없어졌어. 아 그냥 인스타 찾으면 돼. 다모임 있었는데 다모임. 어? 몇파면 몇파면. 그쵸. 아 최근에 했었어요 이거 다시? 그랬어요? 그래도 나는 티비는 사랑 싫고. 마리텔은. 일단 인방의 어떤 과도기에. 그거를 이제. 공중파로 접목을 해서. 신선했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이런 형식이 익숙해지니까. 어 저는 근데. 다시 딱히. 그럼에도 저는 마리텔이. 뭐냐면은. 좋았던 것 같아. 좋았죠. 그러니까 좋은게 딴게 아니라. 임방을. 편집을. 재밌게 맛깔나게 한다는건. 이렇게 하는거라는걸 좀 보여줬어. 음 그렇죠. 그러니까. 임방 모르는 사람도 너무 재밌게 봤고. 아는 사람도 재밌게 봐. 음. 그렇잖아. 저희도 몇번 나갔죠. 그렇죠. 저 머리 칸초 되고. 맞아요. 여기 다 마리텔이 출신이네. 그러네. 저는 이때. 큰 착각을 하나 하고 있었어요. 뭔데요? 뭐가 신선하지? 이랬어. 오오. 나는 임방 다 보는 줄 알았어. 아 지가 안되고. 난 내가 하고 있으니까. 아. 임방은 이미 우리 삶에 다 침투한 줄 알았어. 근데 되게 생소한 문화였더라구요.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TV에서 하는게 신선하긴 한데. 거의 무슨 막 일본 노래 찾아 듣는 애들 수준이었어.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임방을 TV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신선하다고 생각했지. 임방 자체가 신선하다고는 생각을 안 했어. 왜냐면 내가 임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방이 신선화되는거야. 이런게 있었는지 몰랐대. 심지어. 나도 사실 몰랐으니까. 저도요. 거기서 내가 이제. 그니까 나는 침착맨 아프리카 시절에는 아예 방송을 본 적이 없어요. 나도 나도 나도. 내가 오죽하면은 내가. 되게 처음 와가지고. 이걸 사람들 왜 봐 이랄테니까. 우리 작업실에 왔을 때 봤어. 그 방송을. 그치. 그치. 그니까 하는걸 본거지. 뭐 전화 오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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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 왜요? 맞았어요? isch. 좀 심하게 맞았어요? 지금 와서? 아니요. 그.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침을 배우셔가지고. 침을 학생들이 체했다면 넣어주셨어요. 오 진짜? 신기하다. 되게 좀 친구. 사랑이 많으신. 수지침 같은 거? 수지침 넣으셨구나. 수지침. 손해만 났죠? 아 수지침. 그때 수지침 유행했죠? 유행했죠? 우리 엄마 수지침이 올라왔어. 그때 전 국민이 수지침 열풍이 불었어. 아 유행했었죠? 수지침 다음에 뜸. 아니 뜸이 아니라 그 뭐지? 부황. 부황 부황. 가정에서 뜨는 거. 집에 침 수지침이랑 부황은 다 있었어 그때. 부황총 부황총. 아 불법시술이요? 아니 그건 몰랐고 아무튼 해주셨는데 그게 또 저에게는 사랑으로 다가왔다. 선생님이 그 학생들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 이게 뭐 탈이 났으면 뭘 했지. 그냥 양호실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나네요. 맞아. 초등학교 때 보면은 우리가 기억을 못 할 걸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애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들은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이 기억이 아직까지 한다니까. 나도 기억하라고. 근데 그때 당시 연세가 이미 좀 많으셔가지고 좀 뵐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 자유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TV. 저는 마리. 저는 TV는 사랑하실 거. 좋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브레인 서바이벌 대 냉부. 냉부는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다시 할 수는 없다. 다시 하기에는 아직. 대 셰프의 시대가 지났다? 그것도 그렇고. 아니 뭐 뼈만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진짜 말랐다. 진짜 반쪽인데요? 뼈만 있어요 뭐. 생선. 생선. 대구 같다. 대구. 어떻게 저렇게 말랐지? 저게 내 골격이라는 거죠. 원래 뼈가 저렇게 생겼다는 거죠. 제 뼈가. 라인이 너무 뼈 같아 그냥. 그 때 한 70kg대인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이때도. 한 6, 7은 됐을 거야. 지금하고 너무 달라요. 뼈밖에 없어. 돌아갈 수 있어. 참이야. 기분 나빠요. 뼈밖에 없다고 했는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 처음 봐. 아니야 아니야. 32강까지만 하겠습니다. 32강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냉분은 아직 사람들이 그리워하기에는 아직도 잔여운 아직도 안 가졌어. 아 맞아. 아직도 너무 선명하고 재방송도 자주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셰프님들도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것저것 나오면서 비슷한 걸 또 막 하고 약간 조금 아직도 있어. 그래가지고. 브레인 서바이벌은 좀 그런 거 같았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새박기나 강심장류 아니에요? 저런 게? 게임을 같이 하긴 하지만. 떡먹는 용만이 뭐 나오고. 게임을 같이 하긴 하지만. 근황 얘기도 하고. 게스트 잔뜩 많이 총출동해가지고 하는 어떤. 아 저것도 MC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혼자 진행하잖아. 보조 MC도 없고. 이 당시에 용만이 형님은 MC의 거의 신이었어. 그러니까 지붕 있는 데서 하는 거에 최고봉이라고 그랬어요. 맞아 맞아. 야외에서는 잘 안 하시고. 이때 진짜. 그리고 되게 기분 좋게 그거를 맞아요. MC를 잘 봤어. 그 뭐 누구를 막 이렇게 뭐 꼽줘서 웃기는 게 아니라. 맞아요. 다 너무 착하게. 우리 저기 퀴즈대회. 퀴즈쇼 뭐였지? 대한외국인때문 엄마님이 진행하셨어. 너무 스무스하잖아. 너무 스무스하고. 한 뭐 NG가 없어. 그냥 줄줄줄줄이야. 그냥. 안 멈춰 안 멈춰. 안 멈춰. 그 촬영이 안 멈춰. 자 그럼 다시 보고 싶은 거 골라봅시다. 저는. 브레인 서바이벌이요. 브레인 서바이벌이요. 이거 브레인 서바이벌 아니었나? 저는. 모르겠어. 냉부. 그냥 그냥 풍향이 막 쩔쩔매면서 요리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하면 저는 아직 안 나가죠. 아니 아니 저를 하지 않죠. 더 이상. 1억 주면 나가고. 1억 주면요. 아니 저를 부를 이유가 없어졌다. 1억 주면 김풍의 냉장고를 부탁해 가셔야 됩니다. 자. 브레인 서바이버. 브레인 서바이버가 보고 싶네요. 저도 브레인 서바이버야. 이때 이걸 보던 내가 그리운 건지. 이게 그리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걸로. 네. 아. 켄왕. 켄왕. 켄왕 씨. 켄왕도 고유명사가 됐어. 저 프로 때. 그치. 끝판왕 깨는 걸 이제 켄왕이라 그랬지. 여기 켄왕. 나도 나갔거든요. 네. 나는 진호랑 같이 나갔어요. 홍진호랑. 어. 무슨 게임 하셨어요? 너 피광 2개 했지? 나 2개 했어요. 캐치바이 들어. 나는 뭐였냐면 용사 주제의 건방지다 그랬는데. 용사 주제의 건방지다? 그게 진짜 미친 미친 게임이야. 왜요? 미친 게임이야. 진짜. 걔 난이도. 고난이도. 진짜 고난이도야. 내가 마지막에 결국 게임 깼거든요. 근데 어떻게 깼느냐 하면 심지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일종의 거예요. 내가 그 어떤 악마가 되는 거야. 어. 그리고 용사가 들어와. 내 던전으로. 어. 그럼 내가 던전을 구를 파고 뭘 만들고. 던전 키퍼 같은 게임이구나. 그렇죠.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던전 안에는 이끼가 있고 뭐 생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물들이 조금만 뭐 애벌레가 나오면 걔네들이 합체가 돼가지고 뭘 먹고 합체가 돼서 그 중간 레벨 올라가고 또 합체가 돼서 뭐 큰 레벨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하지만 용까지 만들면 되게 세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시간대로 빨리빨리 해야 돼. 그러면 사실 거기서 뭐 이끼가 너무 많으면 또 얘가 안 생겨. 아. 적당한 먹이와 적당한. 막 그 생태계가 되게 복잡해. 어. 근데 그걸 시간내로 해야 되는 거야. 용사가 오기 전까지. 아. 쉽지 않네.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깨도 증거랑 나랑 깼는데 서로 왜 깼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게 성취욕도 없어. 왜 왜 깼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점점 어려워져. 심지어 어려워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진짜로 우리 둘이서 못 나가는 거야. 도저히 안 깨져. 그래서 그때 전화 찬스를 했습니다. 이거를 잘하는 전문가가 있다던데. 아. 고수. 고수분을 모셨어. 고수도 못 깨. 왔는데. 왔는데 같이 갇혀가지고. 개발자도 못 깨는 거 아니야. 세 명이 같이 갇혀있었어. 구해주러 왔구나. 구해주러 왔구나. 이거 깨라고 만든 게임이 아닌데요. 응. 나도 갇혔어. 이거야. 고수도 갇히고 나도 갇히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에 이거를 제안했던. 그거 PD님인가. 사과했어. 사과했어. 아니. 그분이 이걸 했는데 그분도 못 깨. 사과해. 사과해. 우리 다 자고 있고. 그분이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깨지고. 사과해야겠네. 사과. 아. 근데 결과 어떻게든 깼는데 하나도 성취감도 없어. 아. 힘들었겠다. 힘든 날 갔네. 나 갇혔을래. 서로 그냥. 어. 속고 있어요. 지금 이러고 그냥 갔어 집에. 그러니까 프로게이머가 있어서 나 좀 어려운 게임을 골랐나? 모르겠어. 지금 저 시민이가 엄청나게 중요한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형. 맨날 이렇게 게임하고 하루에 10만원씩 주면 계속 할래? 할래 그랬거든. 그 말을 지켰어. 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은. 지금을 만들었던 어떤. 아. 중요한 모먼트에요. 그렇죠. 왜냐면 이때 음식을 계속 갖다 줬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어. 저 때부터. 하루에. 어. 그때 이게. 그때 10만원은 아니. 100만원? 이었고요. 아. 10만원이었던 것 같다. 하루에 10만원씩 주면서. 왜냐면 그때는 팀이니까 배포가 크지 않았거든요. 아마 10만원 정도 얘기했을 거예요. 10만원 하고. 10만원이면 자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이었고. 그리고 대신 이거는 형이 할 수 있다면 계속 할 수 있다는 천재야. 이거 없어. 이게 조건이었어. 내가 하고 싶으면 계속 할 수 있어. 그 대신 웹툰은 그만둬야 돼.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어. 예스. 그러면 하지. 이랬지. 안 한 사람이 바보죠. 그치. 맨날. 맵툰이 대수야? 그치. 지금 맨날 이렇게 놀고 밥 갖다 주고 하는데. 하루에 돈이. 어? 돈 준다는데. 그쵸. 바로 접죠. 저 수방사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수방사.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것도. 그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편의 어떤 취미생활에 맞게 집을. 마개조를 이제 하는 거죠. 네. 그 아내의 허락을 받지 않고. 취지가 그거예요. 수컷의 방을 사수하라. 네. 줄임말이 수방사인데. 네. 그래서 뭐 집에 실내 낚시터를 만든다거나. 자동차 극장을 만든다거나. 아이시카 레이싱장을 만든다거나. 그런 짓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아내가 화나는 모습을 보는 그런 틀어였죠. 그니까 남자를 위한 공간이 없다 이거야. 맨날 자식을 위한 공간만 있고. 어? 남자를 위한 공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 수컷의 방을 사수하라. 자. 남자들도 취미가 있고. 자기 갖고 싶은 그게 있는데. 네. 우리가 구현해주겠다. 돈 한 푼 안 받고. 네네. 그래서 첫 회가. 실내 낚시터였어요. 실내 낚시터였어요. 이 낚시터가. 낚시터 좋아하는 분이. 거실에다가. 돔이라고. 해수였어 그것도. 그치. 해수를. 해수. 수족관을 만들어서 그걸 낚시를. 근데. 수방사는 진짜. 난 너무 재밌게 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있던 거를. 네. 눈으로 보여준 거 아니에요. 만화 같았죠. 진짜. 그래서 이거는. 보면서도. 나. 어쨌든 이 사람한테. 고통은 남의 몫이지만. 보는. 보는 사람은. 막. 들뜨는 거야. 이거 어떤 모습이 될까. RC카 막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탕구대에도 있었고. 호프집처럼 꾸민 사람도 있었어요. 술집. 술집. 그것도 아내가 진짜 싫어하더라. 노래방으로 꾸민 집도 너무 좋았어. 방 하나를 아예 노래방처럼 해서. 방은 부수 다 해가지고. 노래방.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소원을. 약간. 뒤틀린 지니처럼. 뒤틀리게 해석해서 꾸며줘요. 그러니까. 나는 홈시어터를 해달라고 그랬거든. 근데 자동차 반절을 잘라와 가지고. 자동차 극장. 자동차 앞 대가지를 거실에 넣어놓고. 자동차 극장을 만들어 주는 식으로. 해결을 해 줘. 왜곡되게. 그게. 그러니까. 최대한 실용성 없고. 그 공간은 그것만 할 수 있게. 그렇죠. 여러 개 못하게.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외국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나. 다 힘드는 거야. 이게 우리나마는 거의 처음. 나는. 외국에서는 사실 이런 게. 예를 들면 난 그때 되게 재밌게 봤던 게. 미국에서. 자동차를 바꿔주는 게 있었거든. 유명한 거. 어. 있었어. 그 썩차 이제 가져가 가지고. 어. 맞아 맞아. 진짜 썩은 차를 갖고 와 가지고. 진짜 완전히. 개 힙한 차로 만들어 주는 게. 맞아 맞아. 너무 멋있어. 핀프마이라이드. 맞아. 그런 걸 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웃기게. 예능으로. 그것도 심지어 진지해. 예능인데 웃기게 진지하고. 진심이야.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는 말 안 하는 게 포인트고요. 네. 이제. 아내가 돌아올 때 쯤에 제작진이 대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준비한 남편이 있고. 뒤에서 이러고 있어. 그러면 이제 아내가 딱 들어와. 그럼 들어와서 그 반응을 보는 거야. 이게 몰카지 뭐. 딱 보고 있으면 김준현 님하고 다 계셨는데. 맞아 맞아. 도망가. 도망가. 안다간다면 도망가. 그리고. 오면은 아내가. 진짜 화를 내는 경우도 많고. 아. 말을 안 하고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어.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고.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오열 막. 이런 경우도 있어. 주저앉고 막. 딱 들어왔어 근데. 이렇게 막 쳐다봐. 상황판이 안됐어. 남편이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막 발로 차 갑자기 계속. 막 발로 차기 시작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발로 차. 그러니까. 막. 아니 이거 들어봐. 막 이렇게. 하다가. 같이 이제 엄마랑 아기가 들어왔는데. 아기가. 나 이거 좋아. 아이시카 아이시카 아이시카. 나 좋아. 어. 나 이거 좋아. 이러니까. 이러다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혼동스러웠다가. 그냥 냅두는 걸로. 어떻게 그냥. 흐지부지 끝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이시카자 아이시카. 사실 그 반응을 보는 거였죠. 그게 사실에 거기 킬포였죠. 정말 어떻게 하면은. 기승전결이 완벽한 프로그램이야. 이게. 이게 뭘. 근데 이제 폐지됐죠. 이게. 왜냐면은. 제작 비행위 문제도 있고. 반응을 보니까. 진짜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짜고 할 줄은 안 한 거야. 그렇지. 집을 다 조져놓는데. 말을 해놓고. 그냥 반응 정도는. 연기겠지. 서로. 상호간에. 동의가 됐겠지.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데. 진짜. 저질러버린 것 같. 저질러버렸다. 맞습니다. 그랬어요. 아무튼. 나 다시 보고 싶은 건 그래도 수방사네. 저도. 수방사 다시 보고 싶어요. 사실 켠면 안까지는 되게 재밌게 보진 못했어. 왜냐면은. 사실 남이 게임하는 걸. 괴로워. 괴로워. 그냥. 보고 있으면. 그렇지. 역사적인. 역사적인. 역사적인 프로인 것 같아. 이거는. 잠깐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회자가. XTM이죠. XTM. 맞아요. 거기에서 재밌는 프로 많이 만들었어. 많이. 탑기어도 하고. 우리가 좀 약간. 우리나라 인구가 좀 많았잖아요. 네. 진짜 이런 거 되게 많았을 거야. 유지하면서. 탑기어. M16 이런 거 다 재밌었죠. 인구가 1억만 됐어도. 진짜 이런 프로그램이. 되게 장수 프로그램이 됐었을 것 같아. 아 맞아. 근데 제작비가. 감당이 되나 싶어. 이게. 뭐. 방원부스 바르고. 막 뭐하고. 그. 촬영 기간도 좀 길고 이럴 텐데. 뭐.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 있으면. 형 김의완까지는 이제. 인터넷 방송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수방사가 맞는 것 같아요. 수방사를 하나 하도록 했어요. 혹시 뭐 꾸미고 싶은 거 있어요? 자기 방에서. 이미 다 했어요 저는. 아 형은. 이미 꿈을 다 이뤘구나. 아기 방이. 이제. 원래는 노는 방이었잖아요. 아기 방으로 바꿨잖아요. 네네. 그냥 아기 방이 됐어요. 이제는. 수방사에서 뭐 꾸며준다고 하면. 뭐 하고 싶은 건 없으신 거죠? 딱히. 저. 뭐 있어요? 음. 노래방. 아. 그냥 집에. 방원부스 딱 있고. 그건 어려운 거 아닌데. 어렵지 않아요? 아니 그럼요. 방원부스 하나 해놓고서는. 할 수 있죠. 하면 되죠. 기괴하려고. 귀찮아서. 아니 그게 대여도 해요. 그 업데이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 대여하면 돼. 그걸 하는 게 귀찮아서. 계속 해줘. 알아보고. 업체 알아보고 하는 게 귀찮아서. 그 뭐야. 그 이호목 사부님. 네. 되게 있어요. 아. 거기에 아예 노래방을 만들어 놨어. 지하에다가. 그래서 노래. 진짜 노래방이야. 정말 노래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대박이다. 되게 넓은 룸 노래방을. 노래방을. 아마 뭐. 광민수 소장님은. 이집트 그. 피라미드관. 잘 때 이러고 자면. 잘 때 이러고 주무신다고. 붕대 감고요. 그런 거. 말도 안 돼. 필요.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 그 안에. 방 안을 다 그. 묘실로. 묘실로. 제일 수 없게. 피라미드 묘실로 해서. 아니. 뭐. 사자에서 써있고 막. 턱도 이렇게 끼우고. 아. 뭐. 그럼 한국에 살. 한국 좋아하면은 무슨 뭐. 천마총처럼 집을 꾸미니까. 근데 제가 비약이 아니에요. 그 분은 그 정도로 좋아하세요. 그 정도로 좋아하세요. 아니. 무덤을. 무덤을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잖아. 아니. 문화를 좋아하시는 거잖아. 아니. 그. 그 시기 때. 또 스핑크스 뭐 이런 것도 좋아하셔서. 그 피라미드. 그래요. 다큐멘터리 3일 대 엑스맨이 마지막이거든요. 다큐 3일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큐 3일. 다큐 3일. 다큐 3일 난 지금도 봐요. 자기 전에. 나 너무 좋아. 잘 때 옛날 거 그냥. 유튜브로 있더라고. 저 편 보셨어요? 아. 이현 씨 명언 남기셨잖아. 저 선장님이 그 국문학도가 원래 되고 싶었다고 하면서 시를 막 줄줄줄 외우시는 거야. 근데 그 바이브가 막 그 배 엔진 소리 다다다다다 있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외우시는데 너무 운율감 있게. 되게 멋있게 딱 읽으시면서 뭐 저 한자는 뭐 모델이 알고 정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면서 이렇게 하늘에다 건배를 딱 하고 쫙 마시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진짜 멋있었어. 그 엔진이 거의 비트네? 어. 엔진이 비트지. 그러니까 이런 분 있고 또 한 분은 기억나는 게 기차인가 이런 거였어. 무슨 열차 안에서 3일인가 그런 거였는데. 기차를 하는데 뭐 맨날 출퇴근하나 뭐 학생인가 했던 그랬었어.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그분이 지금 자기는 자기의 삶과 되게 비슷하다는 거야. 기차가 계속 정면을 보면서 똑바로 가는 거 같은데 뒤를 보면은 꼬불꼬불 하기도 하고 곡선도 있고 이런다는 거야. 마치 자기도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 같지만 그것이 되게 수많은 어떤 곡선도 가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와 보면서 다큐라멜 보면서 진짜 소름 돋는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이런 것들이. 근데 어떻게 그런 출연자나 그런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왜? 찍다보면 나오는 거 같아. 수많게 찍으면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촬영 기간을 엄청 많이 잡아서 그런 건가? 아니 오래 했잖아요. 3일 찍은 거 아니야? 엄청 오래 했어.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딱 3일로는 못 해요 이거를. 더 하고. 그 전부터. 일단은 이전부터 가서 그 동네 답사부터 해야 되고. 사전 인터뷰도 하고. 사전 인터뷰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럼 사실상 3일처럼 보이지만. 뭐 찍은 건 3일 수도 있겠지만. 찍는 건 3일이지만. 한 달 정도는 미리 다 해야 돼요. 저는 그거 봤어요. 뭐 어디 재개발되면서 다 철수하는 지역이었는데. 서울 어느 지역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되게 막 골목골목에 되게 오래된 전통의 뭐 그런 집도 있었고. 막 음식점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 아 이제 오늘 어디까지만 영업합니다. 막 하면서 이렇게 붙어있었고. 손님들 마지막 날까지 먹는 거 나오고. 그런 거 있었어. 3일 철수. 그 딱 철거 3일 전. 네. 3일 동안. 야. 정상 영업을 전날까지 해. 그래서 단골도 막 이제. 막 아. 그동안 잘 먹었다. 인사도 하고. 마지막으로 작벌 인사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이야. 하. 엑스맨. 그니까 이 3일. 이걸로 컨셉을 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냥 다큐멘터리. 예를 들어 뭐. 그냥. 철거 전에. 그냥 모습. 이렇게 했으면. 잘 모르겠는데. 모든 걸 다 3일이라는 코드로. 이렇게 딱 빼가지고 하니까. 되게 특별한 느낌이 들어요. 나 그리고 나 그게 또. 그것도 있더라고. 다큐 3일을 옛날 걸 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항상 그게 나오잖아요. 시작할 때. 뭐. 2015년. 8월 7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 시절에. 내가 뭐 했는지 얼핏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죠. 내 나이랑. 그때를 뭐. 누구를 만났다라든가. 어디에 무슨. 그 시절이 같이. 명확하게. 어렴풋이 딱. 기억이 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보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아련해지는 게 있어. 옛날 걸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저도 휴먼 다큐 참 좋아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인간극장도 참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엑스맨. 그리고 이. 그 선장님은. 근데 또 요즘에 시는 또. 힙합 아닙니까. 또. 힙합이 또. 현대 좀 시의 느낌으로써요. 라임이. 그렇죠. 코드쿤슨트 님. 역시. 음악을 잘하는 상이시지 않나요.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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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그런 식의 뭔가 그런 강이 있으시는 분. 어. 어. 있네요 있네요. 있어 있어. 힙합 어떤 그런 어떤. 있어 있어 있어. 시. 운율감. 뭐 어떤 이런. 있어 있어 있어. 엑스맨은. 엑스맨은. 뭐. 당연하지. 이거밖에 없나요. 당연하지. 엑스맨이 이렇게 유명한데. 다큐멘터리 삶을 얘기로 꽉 찼어.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의 임팩트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삶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종영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게. 근데 또 보고 싶어. 근데 그거야. 뭐냐면은. 해주면 안 보잖아. 음. 이런 거야. 그렇지. 맞아. 안 하면 그립고. 언제든지 있을 것 같은. 사람 같잖아. 그렇죠. 다큐멘터리 삶은. 틀미라 각각하다 보고. 좀 봐. 하지만. 앉아서 몰입해서 보지는 또 않는다고. 마치 그냥. 그러게 징국인데 사실. 그렇잖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야. 히오스 같다고. 맞아요. 히오스 해주세요 하고. 업데이트하면 안 하잖아. 히오스 해주세요 하고 나가. 아. 히오스 해주세요 하고. 그렇구나. 자. 엑스맨 댄스 신고식이죠. 아무래도. 시작할 때 댄스 신고식으로.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댄스 신고식으로 시작을 한다. 근데 이거는 너무. 이건 진짜 완전 대표야. 대표예요? 이게 완전. 완전 무조건 댄스 신고식 하고 들어가는 거야. 어. 유노 유노. 그 유 이렇게. 슉 이렇게 돼가지고. 유 것도 있었고. 이게 그 유명한 그 뭐. 색도 씨발 그건. 그 자막. 충심춘황. 2프로인가요? 충심춘황. 그럴 거야 아마. 그래? 어. 잠깐만요. 진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제 가야죠. 이거 이거. 이것만 결정하고. 저는 다큐 3일 한 표를. 다큐 3일. 아 내가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찾겠다. 그냥 보자. 다큐 3일. 네. 다큐 3일. 한 번 안 볼 거잖아. 한 번 안 볼 거잖아. 나는 봐요. 짤로 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짤로 볼 거면. 요거하지 마. 그 수많은 제작진들이. 진짜 힘들게 제작한 건데. 짤만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너무하네. 아 진짜. 너무하다 진짜. 아 애초에 짤로 만들면 안 돼요? 힘 빠진다. 힘 빠진다. 진영진님 그 없는 영화처럼. 아 진짜. 힘 빠진다. 아 힘 빠진다 진짜. 아 너무한다. 주우민 작가님. 빙탕으로 2 만들어주세요. 짤로 보게요. 짤로 볼게요. 아 짤이 있었나?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아 옷 카페 왜 없앴어요. 가고 싶었는데. 짤 하나도 없어. 아 근데 막상 열면 또 안 와. 안 와. 그런 겁니다. 그런 거야.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반응이 지금 찐으로 오는 거야 지금. 어. 그런 거라고. 아셨어요? 응. 나는. 엑스맨 날 별로 안 좋아했어. 나는 이렇게 텐션이 높은 것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 까다롭죠 은근. 저도 다큐멘터리 3일 이거. 이게 짤 선정이 너무 치트키다. 이 선장님이 치트키. 그리고 다큐 3일은 사실 조금. 약간 좀 더 늦은 시간에도 좋았을 것 같아. 그 사람이 좀 차분하게 가라앉고. 밤에 깨어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쪽 갈 때 TV 보면은. 가만히 보게 되거든요. 좀 약간 그렇음 더 좋았지 않았을까. 사실 들긴 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큐멘터리 3일로 가도록. 그리고 저는 이쯤에서 이제. 좋습니다. 급한. 알겠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없으면 안 되는 일이면 가야죠. 네. 가.. 없어도 되는 일이면 안 가도 되는데. 제가 없어도 안 되는 일이면 안 갔겠죠. 크으으으 têm…. 저는 다음 기회도. 알겠습니다. 저etti. 생물 챙겨가세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오지 마시고. 계속 하십시오. 요거 저 가져가세요. 그 선물.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으이! 으아! 아 그거 마시면 안돼요. 왜? 제가 한 2개월 쯤에 아 어차피 안 먹고 있는데 알 수도 있다고 뜯고 뜯고 한 모금 마시고 다 놨어요. 침이 묻어서 사봤어요. 근데 왜 안 먹는 거예요? 까먹었어요. 대박 커피도 있어요. 아니 나는 그냥. 일반 커피 하나. 조심해서 왔어. 조심해서 왔어. 조심해서 왔어. 저거는 농축액이야. 일반 커피내야죠? 방송에 안 나오면 저거 같아. 어 근처다는데. 이게 없네. 어? 디디디디디디디. 어 그럼 그걸 못하겠네. 미서부 그거 못하겠네. 미서부. 아아.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지금 거의 이제 조금 살짝 막바지 쓰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살짝 여유가 생겼어요. 좀 어떻게 좀 원활하게 좀 되세요? 뭐. 저는. 저는 일단은. 일단은 뭐. 제 할 일은 거의 다 하기 때문에. 혹시 갈틱쇼 좋아하세요? 갈틱쇼가 뭐예요? 나 솔직히 요즘에 내가 보통 뭘 안 봤어가지고. 아 그래요? 갈틱쇼 모르시는구나. 갈틱쇼. 뭐 약자야? 갈. 아니 약자는 아니에요. 그. 문제를 내고요. 응. 여기 있는 시청자 지금 몇 명이요? 만 몇 명이 맞추는 거예요. 아. 재현 시간 안에. 음. 90초 안에. 내 그림을요. 보고. 근데 정답은. 만 명이. 만 열 명이 같이 맞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맞추냐 못 맞추냐. 내. 내.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맞추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못 맞추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맞추게 하는 게 목. 아니. 맞. 못 맞추게 하되. 납득이 되게 못 맞추게 해야죠. 약간 좀. 어려운 문제인데. 말은 돼. 돼야죠. 예를 들어. 뭐. 방송한 거 보면. 주호민 작가님하고 한 걸 봐야 될까? 근데 우리 이거 다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 할 거예요. 잠깐 살짝 살짝. 지금 비슷하면 근접하려고 그러죠 지금. 이거 무슨 그거 같아. 이거 인공지능이 막 학습하고 있는 거 같아. 왜 인공지능이야.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일단은 몸풀리니까. 사람 하나씩 낼까요? 어. 예를 들어. 자 제가 문제 내는 거예요. 맞춰보세요. 뭔지 맞춰보세요. 아니 맞추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알겠어. 여러분들 수준 알겠어요. 살짝 낮춰드릴게요. 너무 불순응이죠? 네. 알았습니다. 난 아예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는 혁명이 일어날 수 있어. 자 이거 네 글자. 왼쪽에는 네 글자 맞추네요. 뭔지 맞춰봐요. 네. 뭐 같아요 이거. 이거 못 맞추나? 맞추나? 부도블럭에. 지금 비슷하게. 지금 비슷하면 근접하려고. 부도블럭에. 그거 뭐야. 그거 아닙니까. 뭐지? 이거 인공지능이 막 학습하고 있어. 이거 인공지능이 막 학습하고 있어. 이거 인공지능이 막 학습하고 있어. 지금 막 미친듯이 막 하고 있어. 뭐지? 저도 불러 거기 맨홀 뚜껑. 아 이거 어떻게 맞춰. 맨홀구멍이 뭐야. 맨홀구멍인데. 맨홀구멍을 어떻게 맞춰. 맨홀구멍이 뭐야. 발음 나는데. 아니 시적 허용이야 시적 허용. 시적 허용. 맨홀구멍. 이게 뭐야 맨홀구멍. 아 그러니까 정답이 맨홀구멍이었던 거야? 저게 저런 단어가 나와. 아니 제시어도 자기가 쓴다. 아 제시어를 내가 쓴다고요? 제시어를. 왜냐면 만명이 맞추니까. 맨홀구멍이랑 무조건 맞추지. 이건 진짜로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뭐. 문제 내는 사람의 심리까지도 예측을 해서 해야 된다. 이건 뭐가 돼. 여섯 글자. 이거요? 해준 거야. 두꺼비 두 마리가. 두 마리가. 담겨있죠. 네. 잔에 담겨있어. 두껍스 두껍스. 두껍스가 두껍이 있어서. 두껍스. 이게 무슨 말이야 두껍스 두껍스가. 이걸 못 맞춰? 이건 솔직히 여러분 문제예요. 너무 화났으면. 우차사 싫어한다는 얘기 하지마. 개운소스라이팅 당했대. 앞으로. 앞으로. 뭐 그런 거가. 진짜. 뭐 말이 안 돼서. 재미없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 이거 뭐. 이거는 맞출 수 있어요. 네 글자. 네 글자요? 이건 못 맞출 수가 없는데. 이거 뭐야. 더 이상. 사스쿼치. 사스쿼치. 이게 뭔지 알아? 주호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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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키라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맞춘다고? 맞춰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선 조절을 좀 어렵게 해야 돼. 정답은. 가스라이팅이었는데. 아. 가스라이팅이었는데. 아. 아깝다. 거의 다 왔는데. 아깝다. 근데 형이 진짜 일반적. 가스라이팅. 이게 사잖아요. 1초 안에 맞춰. 진짜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돼. 이거 뭐 같아. 네 글자. 마지막. 마지막. 네 글자. 아. 11병건이에요. 왜 11이야? 12만년이 나왔어. 왜 11병건이야 근데? 반전만 그렸어. 반전만 그렸어. 이건 1만년. 이건 2만년. 1만년. 2병건 5개. 10병건. 10병건에 1병건에서 11병건에. 아. 2병건. 아니. 2병건 1병건. 왜냐면 2병건요. 12만년이 나왔어. 뭐 가까이 가. 10일까지 와야지. 가까이 가. 10일까지 와야지. 아니 뭐. 맞춤법 맞춰달라 해서. 맞춤법 맞춰줘. 이거 할래요? 문제되실래요? 왜왜왜.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마무리 짓고. 그래가지고 이거. 일단 마무리 짓고. 어. 마무리 짓고. 개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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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진짜 개 팍 도와 가지고. 진짜 개 Warriors 쇠гляд. tokens. 개 팍 돌파 가지고. 아 먹어. 근질근질하고. 막. 막. 어어. 손 오그라들고. 개 패고 싶어가지고. 계속 막 웃고 저지르러니까. 진짜 잠깐만. 보면서 느낀건데. 뭔가 낭비하는 기분이 들었어. HAHAHAHAH.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든 뭔가 낭비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약간 좀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뭔가 낭비하는 기분이었어. 저거의 이제, 저거의 핵심은 사실, 여러가지가 있지만 컴퓨터라고 있었어요, 문제가. 컴퓨터. 으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여줘요, 진짜. 됐습니다. 한 번만? 마지막, 마지막 한 번만, 딱 한 번만. 왜냐면 대표작이 있어, 대표작. 알았어요. 대표작. 아니, 그림부부서랑, 그림부부서는 편집에서도 뺐어요. 아니, 뭐. 쓰읍. 못 맞추나? 지금. 컴퓨터. 컴퓨터 문제인데 한 번 맞춰봐요. 컴퓨터 문제는 뭐예요? 컴퓨터가 내주는 거예요? 아니, 컴퓨터를 그렸는데 정답이 뭔지. 이, 이거예요? 그림이? 아니. 이거, 이거 뭘까요? 이거야? 잠깐만, 이거? 야구. 아이고. 나 잘 몰라가지고. 초능력이 하고 빼꼬빼꼬가 뭐예요? 초능력이 하고 빼꼬빼꼬가 뭐예요? 빼꼬들이 하잖아, 지금. 이걸 단어도 네가 만든 건가요? 어? 봤어? 이거, 컴. 이거, 컴. 갑니다. 어, 영어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 개 억지로 낼 거죠? 어, 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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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지. 끝났나? 아, 이거 이거. 이거 맞춰봐도 돼? 그냥 이거 한 번 꺼버릴게요. 진짜, 이거 마지막. 왜요? 이거는 진짜 한 번 보시고 마지막이에요. 맞춰보세요. 네네. 뭔지? 알았어, 진짜로. 세 글자예요, 세 글자. 아니,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맞춰보세요. 컴퓨터 그린 건데. 그래서 더 두려워. 네 글자요? 나갈까요? 컴퓨터. 형. 지금이, 지금. 뭐야 이게? 컴퓨터. 아휴 참, 이게 뭐니 이게. 아휴 진짜. 이게 창작이라는 거예요. 봐봐요. 이미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했던 거에다가 그냥 터만 하면은 너무 반복이야. 결국 여기서 한 번 새로운 걸 보여줄 거야. 혹은 새로운 거에 옛날의 스킬을 같이 껴서 어우러트리는 거야. 이게 창작이에요. 근데 개그라는 거. 네 글자가. 왜 네 글자인지 알죠? 기존의 질서를 계속 흐트러 넣는 거예요. 질체등기가 막 묻죠. 웃었으면 이게 개그예요. 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제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뭔지 알죠? 흐트러 넣는 게. 안 돼. 안 되는 게 더 웃겨. 저거를 몇 시간 동안 했어 저거를? 몰라. 한 몇 시간 했어요. 진짜 사람들 다 개빡돌아가지고. 개쌍욕했어 진짜. 저게 재밌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린다고 막 했어. 죽여버린다고 너. 개새끼 막 이러면서 막. 야 이 씹새끼야. 막 하면서. 근데 난 또 그거 보고 웃어. 미친새끼 같아. 난 또 그거 보고 웃어. 야 이 씹새끼야. 그거 보고 또. 너 지금 뭐. 요즘 뭐 하는 거 있어? 나요. 요즘 뭐. LSD 같은 거 하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이게 무슨 새로운. 야. 이거는. 난 이건 또 예술이라고 봐. 이게 무슨 예술. 맞추려고 하고. 못 맞추고. 근데 또. 정답을 보면 납득이 되고. 그 과정에서. 납득이 뭐고 납득이 돼. 그 과정에서. 분노가 터지는데. 누구를 향한 분노냐. 애꿎은 나를 향한 분노다. 그게 왜 분노의 방향성이 날까. 사회적 실험. 사회적 실험이기도 하면서.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다시 했으면 좋겠다 싶은 TV프로그램 월드컵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걸 보여줬던 것 자체도 되게 불쾌해. 이거를. 이걸. 이걸. 이거 하다 갑자기 중간에 끊고. 갑자기. 되게 자랑하듯이. 이걸 보여준 것 자체도. 뿌듯해서. 그것도 너무 불쾌해 지금. 뿌듯해서. 와. 마치 강아지가. 뼉 따귀 보여주듯이. 뼉 따고 막. 내가 이만한 뼉 따고. 찾았다. 이런 거지.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 자. 다시 했으면 좋겠다 싶은. TV프로그램 월드컵. 심지어 강아지. 아. 나 근데 그게 안 나와서 좀 아쉽네. 그게 나올 줄 알았는데. 왜. 그거 뭐지. 강호동 님이. 진행하는 건데. 왜 대학교들. 네. 막. 다니면서. 막. 대학교 무슨 막. 동아리들 나와서. 막. 쇼도 하고. 약간 좀 장기자랑도 막 하고. 그중에 막 되게. 막. 귀인들 막. 이런 사람들 하나씩 하나씩. 아. 캠퍼스. 캠퍼스 라이프. 이혁재 님이 그때. 캠퍼스 영상가요. 맞나? 영상가요. 캠퍼스 영상가요. 마지막에는 뮤직비디오가 지금 만들었어. 아. 그때 이혁재 님이 그때 거기서 데뷔하시지 않았어요? 대학생이었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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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리고 뭐. 그 누구지. 이승윤 형님도. 자연인. 거기서 처음 나왔었고. 그때 재밌었는데. 그게 안 나왔던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장기자랑의. 그. 대학교 장기자랑이죠. 따지고 보면. 대. 대학교 그. 전국노래자랑 같은. 버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영파옥 가슴을 열어라. 저것도 진짜 재밌었네요. 영파옥 가슴을 열어라. 막. 학교. 나 언제 뭐 뭐 했었지. 맞아 맞아. 그때 계열 받더라. 막. 맞아 맞아. 판유걸이야. 거기에 판유걸이 나오잖아요. 처음. 판. 유. 걸. 뭐 이거 있었잖아. 그. 인기 많았었어. 판유걸씨. 일본에 프로그램 있었어요. 근데. 맞아. 시골할아버지. 고향에서 온 편지. 아. 진짜 재밌었는데. 아범아. 뭐 옆집은. 보일러 놔줬대더라. 어. 필요하다는 건 아니고. 맞아 맞아 맞아. 그냥 그랬다고. 응. 할머니가 말려. 맞아. 아 왜. 니 애비가. 니 아빠가. 옛날에. 바람피고 집 낚았을 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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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갑자기 뒤에서 막. 개가 계속 짖고. 맞아 맞아. 빗자루 들고 막. 개 폐로 이제 또. 맞아 맞아. 할아버지인가 할머니가 출동하고. 혼자. 기다리고. 기다리고.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맞아. 니 애비가. 소 팔고. 그 돈으로. 도박하고. 막. 막. 진짜 웃겼는데. 응. 그런 거 있었죠. 자. 이게 원래는. 좀 더 후보가 몇 개 있었는데. 32개. 음. 넘쳐서. 애매하게. 40 몇 개가 되면. 무한도전 같은 게 잘릴까봐. 음. 그렇게네요. 그래서 32개를 튄 거예요 사실. 알겠습니다. 몇 개 있었는데. 64개를 만들기는 좀. 어려웠고 그래서. 좋습니다. 자. 진실게임하고. 쟁반 노래방인데요. 네. 음. 여기서 다시 보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진실게임? 여기서는. 사실 진실게임이. 저는 더 난 것 같아요. 음. 쟁반 노래방은. 좀 답답했어요. 보면서. 중간중간. 틀릴 때마다. 내가 너무 답답한 거야. 쟁반 노래방은. 침투부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왼쪽은. 섭외가 좀 어려운데. 쟁반 노래방은. 그러네. 그 배돌아지 같이 나와서 할 수도 있잖아요. 배돌아지 뭐 해서. 찜펄풍. 뭐. 예를 들어. 뭐. 광민수 소장. 광민수 소장님. 철면수심.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돼요. 할 수도 있네요. 해도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노래도 하고. 들려주고. 맞추고. 이거는. 구성 자체는. 그렇죠. 좋습니다. 진실게임은.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맞추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로 준비를 많이 해요. 응응. 못 맞추게. 그래서 재밌던 것 같아. 준비할 게 많아. 그렇지. 준비량이 훨씬. 설정도 디테일하게 해야지. 그. 함정 질문 같은 것도. 잘 피해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상 질문지도 생각을 해놔서. 그거에 대한 답안도 생각을 해놓고. 뭐 그런 거죠. 그렇지. 너목보랑 식스센스가 약간 좀. 이제. 이거에. 파생된 느낌이죠. 그러면 이제 뭐. 진실게임은. 얘기 들어보니까 좀 보고 싶네요. 네. 자. 두 번째. 아 이거 뭐. 투어미스트리 극장대 이현규의 몰래카메라인데. 나 이거 모르지 왜. 내가 보여줄게. 지금도 검색하면 나와요. 아 그래요? 너무 무서워. 유튜브에 있어? 유튜브에 있어? 유튜브에 있죠. 진짜. 투어미스트리 극장대는 너무너무. 제 최애입니다. 최. 최예요 최. 이게 SBS죠? 네 맞아요.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SBS 폰트예요. 에스베스에서 이런식의 비하일을 많이 썼어. 맞아요. 코미디 전망대 뭐. 약간 이런게 있었어. 그리고 오히려 오른쪽에 몰래카메라 이런식의 MBC 폰트는. 약간 좀 정, 그 정자가 있었고. 있었어. 그리고 요런 단어 선택도 SBS스러워 그 당시에 SBS스러워 맞네 약간 SBS 초창기의 느낌이 좀 약간 경쾌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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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느낌이 좀 있었어 좀 무게감이 있었던 기존 방송국에 비해서 좀 신선한 단어를 썼던 느낌이 있어 TVN 초창기의 느낌이 SBS 초창기의 느낌이랑 되게 비슷했어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나보다 토요미스타의 극장은 저는 왜냐면 이게 여름에 했었거든요 그니까 막 수박 먹으면서 가족이 온 가족이 수박 먹으면서 이게 막 보고 있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어 나 방에 가서 자야 되는데 끝나고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추억이 같이 있어요 그 무서움에 대한 낭만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거 한번 보고 싶네요 이거 시나리오를 되게 잘 썼겠죠? 좀 이렇게 잘 조정을 해서 그니까 선생님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오싹오싹 공포체험 이런 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영상화 시킨 거예요 하나씩 근데 실화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니까 더 막 그럴싸하고 막 눈에 모자이크한 경험자가 나온 순간부터 봤다 그러면 봤어 그래 가짜로 막 모자이크 해가지고 진짜 그랬어요 제가 그때 봤을 때 뭐 문을 열었더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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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가요 그거 그거 되게 리얼하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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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변조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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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거 이제 비슷하게 이제 mbc에서 나중에 이야기 속으로도 했는데 이게 사실 원조지 그리고 mbc 이야기 속으로 그리고 토요미스터 극장은 그리고 국내 편이 끝나면은 해외 편이나 이제 그런 게 나와요 뭐냐면은 진짜 앞에는 그래 뭐 꾸밀 수 있어 뭐 거짓일 수 있어 뭐 이렇게 픽션일 수 있어 하는데 그 3분의 2 지점부터는 뭐냐면 진짜 있는 영상이라든가 해외 영상 또는 사진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너무 무서웠던 게 헷갈려 헷갈려 너무 무서웠던 게 수학 1왕과 2왕과 일어났던 거 같아 수학여행을 그때 고등학생이랑 수학여행을 간 거야 네 그리고 사진을 다 찍었어 근데 이제 그 그 자기 사진을 이제 보여준 그 여자가 나온 거야 제가 고등학교 때 시절인데요 뭐 그때 사진 찍었는데 참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막 이런 식인 거 같아요 목 없는 친구가 있는 거야 사진에 목 없는 친구가 있다는 거야 벌써 무서워 벌써 무서워 얘기만 들어도 무서워 벌써 무서워 신경사진 그래서 사진 일단 보여주는데 진짜 사진에 여고생들이 다 옷을 입고 있는데 다 이렇게 있어 어 다 이렇게 있는데 한 친구만 옆으로 입고 걸어가는데 목이 없어 그 교복을 입고 있는데 목이 없어 어 와 나 그날은 그니까 얼굴 위가 없는 거야 호민이 형처럼 이렇게 된 거야 아예 목이 없어요 그냥 그냥 목이 없어 버려 옆에 걸어가고 있는데 목이 없어 버린다니까 그냥 어 와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저 문 열고 잤어요 그때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몰라요 그냥 모르죠 몰라요? 아 그냥 그게 그리고 심지어 그 사진이 거기에 나왔어 티비에서 내 눈으로 봤다고 어 그니까 내가 그 1화에서 봤잖아요 네 이게 너무 충격이야 그래서 나 그때 내가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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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하여튼 그때 좀 그때 방 문 열고 잤어요 너무 무서워서 엄마도 방 문 열어 나도 열 테니까 닫지마 엄마 닫지마 서로 문 닫지 말고 자 이러고 샀습니다 그때 그런거는 옛날부터 나왔는데 그렇게 그런 사진이 많이 찍히는 이유는 옛날에는 화질이 낮아서 그렇대요 이게 뭔 소리야 진짜 귀신인데 음 자 그러면은 토요 미스테리 극장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재 거리 구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토요 미스테리 극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자 요거 읽어주시고요 자 다큐멘터리 3일 대 TV는 사랑을 싫고 어 하 사실 이게 사실 뭐 둘 다 사실은 이제 다큐멘터리 3일은 네 KBS1스러운 KBS2 방송이고 응 TV는 사랑을 싫고는 KBS2스러운 KBS2 같은데 KBS1 방송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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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 좀 섞인게 있죠 KBS1하고 2가 좀 섞인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만약에 한다면 사랑을 싫고 KBS2 궁금해 근데 아직도 막 인스탄이 뭐니 해도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있죠 맞아요 맞아요 있어요 있어요 어 다른 뭐 유명인들의 뭐 이런거 사랑을 싫고 하면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음 있죠 당연히 있고 음 그거 한데 사실은 근데 옛날에 감성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어려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항상 옛날에 그리웠던 사람을 다시 만나고 보고 싶잖아요 네 왕자와 공주는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라고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치고받고 안 싸우겠어요 한 번이라도 네 서로 살리는 나 왕 나 나 나 나 나 성 나가 말 타고 나 성 나간다 막 이런 했을 거 아닙니까 왕자와 공주인데 그렇죠 그래도 삶이 있는데 그런 건 사실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아 딱 보고 싶은 것까지만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은 것까지 알게 될까봐 그렇죠 근데 이제 알고 싶은 건 알고 싶은데 뭐 예를 들면 팁은 사랑을 싣고 결혼까지 꼬린 이러면 사실 괜찮아 아 아 약간 그런데 사랑을 싣고 나서 음 그 다음 뭐 눈물 흘리고 들어가 그럼 뭐 사실 뭐 사실 거기서 그냥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아 나 결혼했어 뭐하고 지내 뭐 이런 것도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이걸 통해서 궁금한 거는 그거죠 이제 이 사람 이 연예인의 과거가 이랬구나 사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였죠 음 맞아요 어렸을 때는 뭐 활달한 아이였어요 뭐 어떻게 뭐 그 생활기록부도 막 보고 뭐 그런 거 뭐 사실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거지 그러면 막 이제 하다 아 저 선생님 아직도 계시네요 뭐 하면서 아 반갑다 막 이런 스트로에서 코멘트도 하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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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제 그거였던 거죠 아 그래요 아 이거 재밌는데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사실 저는 다큐멘터리 3위는 저는 약간 너무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어가지고 그리고 진짜 보셔야 됩니다 하면 다시 한번 많이 보셔야 돼요 아 저는 예전에도 뭐 몇 군데 가서 얘기했어요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뭐냐 저는 다큐 3위는 꼭 얘기는 했었어요 아 그 정도로 좋아해요 비슷 요거랑 약간 교집합인 게 하나가 있었어요 우정의 무대 아 우리 엄마가 확실합니다 그 엄마 찾아가서 그 코너가 하나 있었는데 우정의 무대 우정의 무대 우정의 무대 우정의 무대 제가 예전에 우정의 무대 생각나는데 사촌 누나가 있었거든요 사촌 누나가 우정의 무대를 우리 이모부 그러니까 이모의 딸이죠 이모부가 이모부께서 되게 엄하신 분이에요 네 그 동국대 학장님이신데 진짜로 덩치도 진짜 크시고 호랑이 같은 분이셨어 근데 되게 나한텐 되게 인지하셨지 이모부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분인데 우정의 무대를 진짜 빠지지 않고 보시는 분 아 진짜 근데 그때 그 누나가 대학생 시절입니다 네 누나가 대학생 시절인데 누나가 별로 안 좋아하던 맨날 쫓아다니고 되게 싫어하는 남자가 있었던 거야 아 그래서 심지어 내가 나 초등학생 아기인데 애한테도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수연을 하는 거야 아 막 아 너무너무 그 때문에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남자가 군대에 가서 우정의 무대를 나왔다는 거야 아 전화를 한 거야 누나한테 누나한테 야 누구야 모르는 전화가 그때는 모르는 전화가 전화 받잖아 그 때 핸드폰 시절도 아니니까 집 전화하니까 누구 바꿔주세요 바꿔주잖아 전화를 받았더니 어 나 누구누군데 아 나 왜요 어 나 요번에 우정의 매도에 나갔는데 거기서 엄마를 찾아서 그 마지막 코너 있잖아 응 거기다 나갔다 나하산 나 네 이름 얘기했다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여기 왜 나왔습니까 뒤에 계신 분은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아 근데 왜 나왔습니까 사실 저는 뭐 누구에게 하고 말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무슨 무슨 애교 다니는 무슨 과 뭐 누구누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아 그럼 한마디 하십시오 누구 누구야 너무너무 사랑해 막 이런걸 얘기한거야 그걸 했다는거야 그런거 많았어 그걸 했거든요 그때 난리났어 난리난거야 이제 공지는 누가 하냐 난리난거야 일요일이 이모부 이모부는 이제 우정에 부터 탁 틀어놓고 커피 한지 탁 마시면서 보고 계시고 누나는 TV전을 어떻게 뽑아야되나 암테나를 어떻게 틀어야되나 난리가 난거야 난리난거야 그리고 심지어 나도 그때 그 집에 같이 있었어 그날 야 이거 누나는 밖에서 발 동동동동 그러고 난리가 난거야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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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막 앞에서 막 TV앞에서 막 이러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이모부가 야이씨 비켜 뭐하는거야 TV앞에서 서스펜스 서스펜스 막 이렇게 하는거야 하악 하고 있는데 너무도 다행스럽게 또 편집했어 편집으로 날라간거야 노잼이었구나 노잼? 사실 뭐 그치 노잼이지 뭐 누구 사랑해서 나왔습니까 옛날에 한 번씩 살렸거든 옛날에 그렇게 살렸는데 너무 그런게 많으니까 편집이 된거야 너무너무 다행인거야 관종천외였어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때 나는 옆에서 사실 어렸을 때 봤으니까 초등학교 때 봤으니까 아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좋아해도 이렇게 싫어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단면교사 네 그때 그걸 알았는데 몸소 알려줬어 그렇죠 그러고나가지고 그분도 같이 속을 욕해줬어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싫어한다는데 왜 이렇게 혼자 좋다고 막 하는거 저건 너무 안좋은거 아니야? 안되는거 아니야? 막 이랬죠 동생이랑 같이 같이 화냈어요 동생 그때 초등 4학년 난 6학년 그래서 같이 화를 해줬어 화를 해줬어 씩씩때면서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 분과 누나가 결혼을 했어요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들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아이는 심지어 이제는 나이가 어... 20대 거의 중반? 정도까지 됐죠 드립투트가 예술이네요 갑자기 꺾는게 아니 뭐 막바지에서 꺾네요 아 결혼까지 갔죠 결국은 아 그래요? 저 사람이었어? 저 사람이야? 다같이 한 마음으로 극혐이야 막 이랬는데 그랬죠 와... 그랬어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다시 여러분도 하고 싶은 말 다시 집어넣으시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주워 담으시고 하하하하 매형이에요 아 사람 좋아요 좋은 분입니다 이때 당시에 막 그런 분도 있어요 저는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하지만 어 지금 계신 어머니를 제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었고 네 근데 열어갈 사람들도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 이거는 저는 사랑을 실건데 다큐멘터리 3일이면은 이거는 이제 다수개월로 안되니까 다큐멘터리 3일 할게요 다큐멘터리 3일 게스트 중심으로 가야죠 아 감사합니다 자 우찻사랑 축제로구나 저 다시 말씀드리면 우찻사식 개그 별로 안좋아했고 하하하하 그러면 아마 편집이 이렇게 나올거야 맨홀구멍 막 이렇게 막 나와 진짜 동족혐오 컵홀터리 그린부부소 막 와 야 진짜 우찻사형 그 개그 별로 안좋아했고 축제로구나 하 축제로구나 개그는 저랑 좀 맞았다 근데 다 시했으면 좋겠다 싶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축제로구나 방송을 떠나서 어 저는 추억이 좀 많이 서려있어서 말이 안되는 얘기지만 네 형이 출연을 안하는데 네 축제로구나 2가 만약에 다시 만들어져서 나와요 네 형이 안나오는데 형이 나와 그러니까 예를들어 이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형이 이걸 찍는 수고로 조금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만지 않고 그러면 만약에 만들어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죠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 근데 다만 찍는게 귀찮을 뿐이지 아니 근데 사실 뭐 찍는건 귀찮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것 같아 하기 싫은 걸 하니까 그리고 이게 공을 이게 시간을 많이 들이고 했으니까 정이 가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냥 후루룩 말았으면은 기억도 안났을지도 몰라 그니까요 그리고 찐텐으로 말년이 찐텐으로 화내고 말년이 나는 진짜 찐으로 화를 내는 거를 여기서 말년이 화내는 거 처음 봤고 윤수 화내는 거 처음 봤고 윤수 형도 한번 터졌죠 여기 나한테 진짜로 화를 내는 걸 난 몇 번 봤어요 나 나 그리고 호민이형 얼굴 씻고 둔 거 나 그때 처음 봤어 화는 안 냈거든 맞아 맞아 양말이 경화돼가지고 완전 얼굴이 그냥 진짜 무슨 아 그때였어 그 제가 삼수자님 그 홈페이지에 그 나 쭈퍼리 올시다 해가지고 막 뭐 남겼더니 안 지워져가지고 뭐 본의 아니게 테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표정 이게 완전 굳었거든요 그 표정이었던 걸 처음 봤어 내가 아 맞아요 맞아 그때 진짜 아 하 형은 못 봤어 형이 이때 제가 딱 어 들어주는 게 왜냐면 나까지 그렇게 되면은 진짜 진짜 조지는 경우가 생기거든 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생각했어 아 내구도가 굉장히 뛰어나고 어 그리고 아무래도 경험이 중요하고 확실히 사람의 성품은 체력에서 나오는구나 나는 그 생각했어 나는 체력이 약하니까 성질이 나는데 아니 체력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왜냐면 왜냐면 이 팀 구성을 내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희 다 힘들어해도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작진이 그렇게 힘들어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니까 아 그래서 재밌었던 거 같아요 아 재밌죠 저는 진짜 웃쳐서 재밌게 봤는데 축제로구나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근데 했으면 좋겠다가 나도 찍어야 돼서 이게 너무 너무 어렵다 했으면 좋겠다가 중이야 중이야 프로그램 방영도 하는 거고 찍는 것도 다시 해야 되고 촬영도 해야 되고 아 진짜 막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춤도 추고 모르는 사람들 춤도 추고 나 그때 연타감아서 나 그때 연타감아서 나 그때 연타감아서 나 죽는 줄 알았어 수박 끼고 막 춤추고 막 나 그때 나 그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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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싶었어요 모르는 사람들하고 춤추고 1회죠 1회 1회 때 고창수박축제 그때 내가 표정이 완전 굳었어요 아 맞네 맞네 방송에서는 안 나왔지만 완전 표정이 굳었어요 계속 이랬어요 고창수박축제인데 밤이 될 때까지 찍었어요 근데 밤에는 이제 댄스장 무도회가 열려요 그래가지고 막 스테이지에서 댄스팀이 와가지고 막 춤을 춰요 여자 댄스팀 4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댄서분들이 춤을 추고 막 진행자가 막 뭐라고 하고 하는데 야 뭐 한번 올라오고 싶은 사람들보다 올라오세요 이런 거였는데 맞아요 제작진이 미리 약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야겠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올라가는 걸로 해놓은 거야 우리는 올라가는 걸 예약해놓고 다른 분들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통보만 받았어 그리고 할래가 아니야 그냥 통보만 받고 나와 나가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주우문 작가님도 그렇고 참창맨도 그렇고 다 모를 때야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나는 어차피 무슨 요리하는 애가 이렇게 어디서 본 거 같긴 이런 때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온다 한들 반응도 뭐지 이거고 그냥 그냥 모르는 거야 조용히 올라가면 또 상관없는데 이래 야 여기 웹툰 작가분들이 올라오셨습니다 안내를 자 여기 자 아시죠 여러분 신과 함께 신과 함께 할 때도 아니었지 않았나 그때 아마 신과 함께는 유명한데 영화가 되지 않았을 때 만화는 유명한데 작가까지 관심은 없지 사실 그러니까 영화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영화가 아마 그때 진행되지 않았을 때 아닌가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그거는 기억이 잘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를 때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나와서 춤추는데 아 맞아 하기 전이야 춤추는데 나와서 춤추는데 풍요가 계속 이건 아닌데 계속 이건 아닌데 계속 이래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일단 일단 그전에 수박으로 가다가 말년이가 한번 거기서 이게 터졌어요 한번 한번 터졌어 한번 내가 한번 터졌고 그때 터져가지고 터졌는데 막 막 억지로 막 시키는 거야 떼앞빛이 그러니까 이제 말년이 터진 상황을 내가 한번 봤잖아요 그리고 후민이도 그렇고 윤수는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춤까지 하는 거잖아 예약이 되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말년이가 나가서 춤을 추는데 갑자기 말년이가 거기서 춤을 신나게 춤은 거야 존나 거 추는데 존나게 춤을 추는 거야 존나게 춤을 추는 거야 진짜 마더에서 김혜자주 머리처럼 춤을 막 막 추고 있는 거야 정신 나가는 사람처럼 막 추고 추는데 내가 거기서 거기서 내가 터졌어요 거기서 제 저렇게 안 춰도 되는 난 모르니까 저기서 저렇게 열심히 추는 그 모습이 뭔가 너무 기괴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슬퍼 슬퍼 되게 슬픈 얘기 너무 슬펐어 자기가 뭐 한지도 모르는 애가 하고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그니까 그래서 막 거기 나와서 이제 아비규 하는 게 뭐냐면 거기 이제 스테이지에 진행자가 야 누구누구 작가님 야 좋습니다 막 이렇게 막 중간평가 중간평가를 하고 형은 계속 나오면서도 계속 이래 계속 그중에서 막 이렇게 무슨 나이트 댄스 추는데 계속 겨우 겨우 담아 그게 그게 아비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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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아까 나는 그때 포민이 형은 뭐하는 줄 알아? 계속 두리번거려 따라주려고 막 두리번거려 뭐라도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너무 애잔한 거야 그게 너무 슬프지 슬프 너무 슬프고 비극이지 비극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이걸 다 이게 왔는데 책임감도 느끼고 내가 책임감도 너무 느껴지는데 내가 저렇게 망가뜨려 놨거나 참 아니면 평화롭게 살 수 있었는데 나도 나가기 싫은데 이래가지고 거기서 꼭떡처럼 춤을 추고 있는게 그리고 정확하게는 제가 진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일을 빨리 올라가 올라갔는데 다 안 올라가고 있었어요 맞아 형이 대표로 아 이건 아니라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올라갔어 그니까 안 올라갈 수 없는거야 그니까 안 올라갈 수 없는거야 데리고 왔는데 다 데리고 왔는데 쟤는 추니까 그니까 아닌데 항상 따라 올라와가지고 마더 마더춤 마더 마더 김혜자의 마더랑 똑같았어 마더춤 추고 마더춤 추고 마더춤 추고 형은 무슨 카포에라 같은 춤 나이트 나이트 댄스 어디서 뭐 허술같이 맞아 그니까 포민이 형은 되게 뭐든 그니까 그니까 나는 지금 돌이켜서 지금 말하면서 설명하는거는 어 왜 슬픈 얘기냐면 전쟁터에 끌려와서 병사들이 전쟁 저..저게 폭격이 시작해서 어린이 막 막 허둥지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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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꼴이 이게 춤 춤으로 표현됐을 뿐인데 그러니까 맞아 똑같이 똑같이 호민이 형은 어떻게 하는거야 막 쳐다보고 그랬고 나한테 막 마더춤 추고 아 이거 여기 끌려오는게 아닌데 막 이게 그러니까 전쟁터를 방불케 한거지 아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얘기 되게 슬픈 얘기 그게 왜냐면은 마련이는 이렇게 TV 예능이라는 곳이 거의 처음이었고 야외 예능이 덕에 나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올라간 거잖아 뭔지 올라갈 때도 이랬어 왜냐면 내가 아 이거 아닌 거 같아 이거 하지 말까 아 이거 다 이미 이해가 되고 막 위에서는 막 아 올라오 어서 올라오세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마련이가 그때 올라가자 이러고 올라가는 거야 먼저 와 그리고 그때 촬영이 계속 길었죠 첫 촬영이 원래 또 길잖아요 맞아요 밤까지 밤에 해 질 때까지 여름에 해 긴데 밤에 해 질 때까지 일단 다 친다 다 찍고 보는 거야 맞아 맞아 뭐 열차도 한번 타보고 괜히 열차 그 또 타보고 무슨 그 뭐지 그 수박 까는 거 조각하는 것도 참석하고 뭣도 하고 수박 깔려 먹기도 하고 뭣도 하고 수박 뭐 만든 제품도 알아보고 다 봤어 거기 있는 걸 응응응 밤에 밤에 봐도 주문 그러니까 사실 제작진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보통 그렇게들 준비를 다 하거든요 뭐라도 다 하긴 하는데 그게 약간 조금 이제 나는 이제 거기서 뭐냐면 이제 이 친구들이 그것까지 이제 소화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앞부분에서 앞전에서 봤으니까 이제 거기서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들었던 거지 비극이 뭐냐면 이 포킹 아마추어들은 포킹 아마추어들은 버겁고 그치 방송국은 방송국대로 포킹 아마추어 답답하고 그렇지 그거야 할 수 없는 과업 우리는 할 수 없는 과업 저쪽은 아마추어라는 일하기 힘들고 그치 그건거지 왜냐면 예능에서부터 올라가서 신나게 춤추죠 아 개웃기네 아 그리고 예능인들은 다 뭐 장기자랑 그게 다 장착이 돼있잖아 그렇지 해하면 준비가 이미 돼있어 그렇지 살면서 해본 적이 없어 대학교에서도 뭐 누구 댄스 뭐 뭐 문화상품권 드립니다 나오세요 한번도 나간 적 없는 사람들이 맞아 갑자기 여기서 샘 그러면 나오는건 마더춤이야 나이트라도 가서 이걸 쳤으면 나오지 그렇지 이게 구색이 이쁘면 쪽팔리지 않지 그렇지 근데 이제 마저춤이 나면 슬픈거야 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 처음이야 지금 첫날밤 축제라고는 첫날밤이지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날 슬픈 집에 와서도 집에 오는 와중에서도 계속 현타가 왔어요 왜냐면 서로 미안해 다 미안해 이쪽 우리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제작진한테도 미안하고 너무 다 미안한거야 차에 실려가지고 올라가고 있어 고창이 또 전라도 남쪽에 있잖아 고창에서부터 이제 서울까지 가는데 실려서 이제 가는데 밤에 집에 도착하니까 12시 넘어왔어 그리고 처음에 첫 회는 또 우리가 운전해서 내려갔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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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 것도 따고 싶다고 뭐가 싫어갈지 모르는다고 몇 번 운전해서 갔어요 계속 아휴 재밌다 이러니까 추억이 남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기억이 남는거야 마더지마 그때 잘 이겨내지 못해 마더라도 했을지도 몰라 아 그래서 우축제로 굽나요 축제로 굽나요 예 야 이거 우승하겠다 아 그러니까 아 우승하겠다 이게 우리가 했는데 이게 없을 수가 없어 롤러콘스터 대 개그콘서트 이거는 아 근데 이건 좀 약간 너무 개콘이 쎄다 저는 개콘이죠 네 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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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롤러콜을 하나밖에 안 봤어 목욕탕 편 밖에 안 봤어 그쵸 그쵸 개콘이 이렇게 이때 셋은 정말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얼굴만 봐도 처지는데 어떻게 정긍 쪽이 성대모사가 미쳤었죠 와 미쳤어 그 지하철 어 그런거나 비트박스랑 이거만 미쳤죠 롤러코스터는 제가 최근에 다시 한 번 봤는데 정가은 님이었죠 여자 역할 맞아요 맞아요 정가은 님이잖아요 나 그때 당시 몰랐어 되게 이쁘 나 그때는 몰랐어 아 그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굉장히 이쁘시던데 이혜인 씨도 맞아 그때 나왔었고 자 아무튼 개콘 다음 특명 아빠의 도전인데 브레인 서바이벌 요거는 호민이 형이 슬프다고 했다 어 슬프다고 했다 아빠의 도전이 나는 그렇게 슬픈 감정까지 숙제로 온 거 나가 더 슬픈데 숙제로 온 거를 울면서 봤을 텐데 지금 볼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호민이 형 그 스테이지 올라가서 아빠 잃어버린 아이처럼 전쟁통에 아빠 잃어버린 아이처럼 계속 누군가 나를 잡아달라 누군가 내가 버틸 수 있게 구심점을 찾고 찾는 아이처럼 전쟁통이었어 전쟁통 그리고 심지어 더 슬픈 더 슬픈 거 뭔지 알아? 그 와중에 나 윤수 형은 또 안 봤어 그래서 윤수 형은 기억에도 없어 기억에도 나도 윤수는 기억에 없어 열심히 뭔가 했을 텐데 심지어 춤을 안 윤수 형이 춤을 안 췄을 수도 있어 아니야 열심히 추긴 했는데 근데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어 더 슬퍼 이게 더 슬퍼 왜냐면 왜냐면 자연스럽게 윤수 형은 얘기를 안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네 기억이 없어 아 그러네 윤수 근데 열심히 했던 기억은 나 뭘 했는데 왜냐면 다 처음이어가지고 그때 나는 솔직히 그때는 모든 내 포커싱은 임하연 작가였어요 아 그때 왜냐면 말년이가 초반에 초반에 이게 터져가지고 이게 터져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너무너무너무 미안한 거야 그 때가 왜 터졌냐면 수박 벌칙인데 그러니까 수박을 넣으면 수박을 벌칙인데 내가 들고 다니고 아마 사진도 자료보도 화면도 이렇게 찍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건데 들고 가는 거였어 너무 무거워 들고 가는 건데 시간이 끝났어 근데 계속 들려놔요 그렇지 왜요? 그러니까 어디에 어느 화면은 서순을 어떻게 붙일지 모르니까 일단 들고 다니는 일단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터진 거지 일단 들고 다니는 터져가지고 근데 개빡세거든 이게 왜냐면 이게 무게 뿐이야 팔을 고정시킨다는 게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하지 자연스러운 자세가 아니다 보니까 결려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진짜로 빵이 터졌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모든 포커싱이 여기 맞춰져 있는데 갑자기 혼자 훅 올라가서 춤을 미친 사람처럼 춤을 이게 있었기 때문에 마더춤이 나오지 않았나 이게 없었으면 내가 뭔가 쌓인 게 없으니까 마더춤이 장전이 안 됐을 뿐이야 화약이 그만그만 안 쌓여서 터지지가 않았어 그렇지 거기 이미 이미 터져서 날아갔어 그러니까 홈이 형 홈이 형 엄마 찾는 엄마 찾는 엄마 찾는 엄마 찾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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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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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옆에 막 누나들이 막 계속 옆에서 막 여기가 지옥이야 정말 정말 아 여기가 여기가 막 마개소구리다 여기가 지옥이다 아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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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지 모르겠는데 쳐다봐 하하하하 쟤네들 뭐요 쟤네들 뭐요 누군지 모르니까 계속 누군지 알고 이렇게 하면 와 하거나 이렇게 할텐데 이쪽도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 아래도 아래도 고민하니까 춤을 잘 추는 것도 아니고 뭔가 쟤네들 저 어종척 아래들은 뭐냐 스턴 걸려서 아래도 스턴 걸렸어 아 우리는 우리대로 스턴 걸리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축제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하하하 아 재밌어 진짜 아 웃겨 얘기로 들.. 얘기로 하니까 더 심각했네 풀어서 풀어서 그때 상황을 하니까 그니까 아 암튼 아빠라 아빠라 특명아빠의 도전하고 프레인서바이버 하하 저는 특명아빠의 도전입니다 아 아 이게 지금도 좀 했으면 좋겠어 네 조금 이제 좀 그 상품도 좀 세게 가고 예예 그 도전도 약간 조금 세게 가가지고 네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도 요런 게 없어졌어 응 그쵸 요런 요런 류는 그니까 그 이후로도 좀 있었는데 요거는 좀 없어서 보고 싶다 맞아요 맞아요 뭔가 노력을 하고 그 과정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약간은 조금 이제 좀 사라진 것 같아 많이 좀 알겠습니다 강호동의 천생연분 강호동의 천생연분 스타 서바이벌 동고동락 비슷한 류 같애요 아 둘이 너무 비슷하긴 MC만 다를 뿐 MC만 다를 뿐 맞아요 맞아요 그 MC의 성향에 따라서 그게 스타일이 바뀐 거고 요거는 전체적으로 좀 근데 왼쪽은 확실히 대놓고 그 미팅이었죠 그쵸 대놓고 미팅이야 스타들의 미팅 맞아요 맞아요 애초부터 그거였고 동고동락은 그냥 약간 좀 오랫동안 MT의 느낌 네 MT같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노는 느낌이었고 학과에서 하는 연예인들의 MT의 느낌이었고 저는 저는 왼쪽이 저는 보고싶어요 오른쪽 왼쪽은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없는데 왼쪽은 스타들의 어떤 어 연애? 가상연애 가상연애 가상연애를 또 볼 수 있지 않나 어 왼쪽 같은 경우는 지금 없잖아요 그쵸 그쵸 저는 왼쪽 저는 근데 형은 이 가상이 좀 싫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동고동락 차라리 그냥 친구 같으니까 일단 동고동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초대 위험한 초대 대 수방사 짤이 폭력적인 느낌 그니까 아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수방사는 나는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다 사실 위험한 초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비슷한 거를 근데 수방사는 약간 찐텐으로 빡치는 걸 여기서 나 이거를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앞에 거는 다시 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아마 두 번 하면은 사람들이 처음엔 되게 오랜만에 되게 재밌게 볼텐데 두 번 하면은 좀 약간 또 뭔가 또 좀 식을 것 같아요 근데 수방사는 매번 할 때마다 기대됐거든요 근데 수방사가 시청률이 그렇게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채널도 그래요 채널이 XTM이라서 아무래도 좀 약간 채널도 있었을 텐데 수방사는 매번 기대가 됐어요 요번에 또 어떤 의뢰가 들어올까 이게 몰래카메라 버전업 버전 이게 그 어드밴스드 버전이잖아요 뭐 따지고 보면 그렇죠 일종의 몰래카메라니까 그렇죠 와이프한테 이제 아내한테는 잠깐 여행을 가거나 밖으로 갔다 온 다음에 난리를 짜잔 저는 이거 요즘엔 좀 이런 거 예민하잖아요 뭐요? 아니 뭐 수컷들의 방만 사수해? 암컷의 방은 사수하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런 뜻이구나 생각해보니까 네 수컷 왜냐하면 아빠 우리 남자들이 아 맞네 맞네 너무 자기 공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지가 아 그거였구나 왜냐하면 아이들 방 하나씩 내주고 거실은 뭐 내주고 뭐 없고 남자들이 있을 데가 없어요 거실에서 TV 보러 이렇게 있다가 뭐 시끄럽다 보면 방으로 안방 들어 이래서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주는구나 너무 슬프다 기 세워주자 남자들 해서 나온 건데 요즘에는 또 뭐 암컷의 방은 사수 안하나요 이럴 수 있으니까 방사로 가자고요 방사 그래서 기숙사인데 애니메이션을 심취하네 애니메이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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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식으로 내 방을 확보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가도 되잖아 어 좋겠다 방사 애니메이션 덕후가 예를 들면 나는 만화 같은 방을 원합니다 라고 하면은 사실 요즘에 그런 것도 유행하거든요 프라우모델인데 그 프라우모델 채색을 만화처럼 하는 게 더 유행이에요 어 애니메이션 딱 보면은 무슨 만화같이 평년적이에요 라인도 그리고 해가지고 프라우모델에다가 채색을 그런 식으로 아 그 2D처럼 보이게 2D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방을 막 다 그런 식으로 꾸며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단 방을 꾸미는 것 자체는 재밌는 것 같아요 컨셉이 근데 이게 아이디어도 바꾸는 게 재밌게 바꾸는 게 또 있어서 아이디어가 좀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 수방사가 좀 더 제 취향이긴 합니다 아 위암만 초대는 뭐 재밌긴 하죠 사실 저기 더 재밌긴 하죠 아 이것도 보고 싶긴 해요 보고 싶긴 해요 근데 너무 쉬워 이게 이 이의 구조가 네 네 네 너무 직관적이야 네 네 너무 그냥 딱 폭력적이고 딱 봤을 때 그냥 웃겨요 네 근데 수방사 한 표 네 네 해볼게요 자 8강까지 올라왔는데요 아빠의 도전하고 진실기 오 벌써 8강인가요? 아 위로 올라가면 쭉 그러네요 사실 축구로구나 얘기 아니었으면 끝났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무한도전이 없어졌네요 무한도전 16강 탈락 32강 탈락했어요 와 그래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32강에 개콘 만나고 탈락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저는 개콘 형은 무한도전인데 홍민이 형이 무한도전은 그냥 다시 그 안 했으면 좋겠지 안 했으면 좋겠지 어 그런 얘기 비슷한 거 했었던 거 같아 그러면서 그렇게 없애버렸어 추 추 옛날 그 멤버들을 하면 다 뒤져 진짜 아니 무한도전 올리고 싶으면 여러분들 저를 안 치지 말고 소맘을 안 치는 거예요 하하하하 소맘을 올렸겠죠 그렇죠 내가 어쩔 수 없잖아 내가 하는 거 그치 그치 우리가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 자 자 특명아빠의 도전 대 진실게임 에서는 저는 특명아빠의 도전 하겠습니다 저거 유니크하다 저기 유니크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누군가의 도전을 하기 위한 그 중간에 요즘에는 왜냐면은 요즘은 도전을 하고 그 기간을 막 그렇게 촬영 기간을 안 기다려주더라고 아 누군가의 어떤 그런 그런 거를 막 요즘에는 고구마 싫어하잖아 사람들이 사이다 무조건 사이다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런 것들이 좀 나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과정을 좀 봐주는 거죠 누군가의 진실게임 진실게임도 재밌는데 재미있긴 하죠 레전드편이 한 번씩 나와요 네 맞아요 근데 레전드편이 나오긴 나오는데 레전드들은 정말 재밌어 근데 그렇죠 그래요 뭐 아빠의 도전 올리겠습니다 네 아빠의 도전 아 크루 미스테리 규정 내 스타 서바바 왼쪽이 적으면 무조건 이건 우승후보죠 사실상 저는 사실상 마음이 있어요 우승후보 중에 하나에요 축제로 공부만 안 만나면 아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토요미스테리 극장 올리고요 네 3일 대 수방사 이야 이건 약간 좀 저 약간 고민 됩니다 수방사 어떻게 좀 더 할 방법이 없을까 좀 더 친화적으로 시청 시청률 친화적으로 아니 그거는 시청률은 어쩔 수 없던 거예요 채널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아이디어는 너무 좋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아이디어 좋았는데 좀 안타까웠던 게 옛날에 세모방이라고 쓰였어 세모방 세모방 그게 마리텔 이전에 약간 좀 중간에 뭐지 일요일 밤이 끝나고 나서 뭐 그때쯤 만들었던 거 같아 내가 이제 세모방 하여튼 그게 너무 재밌었어 뭐에요 세모방이 세상의 모든 방송인가 하여튼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명수여 그니까 그것도 약간 좀 뭐 누군가가 어떤 프로젝트 하나씩 하나씩 방송을 각자 다른 걸 해서 세게 섞고 섞는 거야 응 같이 보여주는 거야 근데 거기서 너무 웃겼던 게 슬리피 그니까 리듬 댄스라는 게 있어요 네 아세요 리듬 댄스라고 몰라요 리듬 댄스가 뭐냐면은 어르신들이 실버 인 분들이 마더 댄스랑 비슷한데요 좀 달라요 알아요 이쪽 세게가 있어요 리듬 댄스가 뭐냐면은 그분들이 어른들 콜라텍에 가서 춤추는 거예요 예 그 콜라텍 춤 있잖아요 어른들이 춤을 리듬 댄스 네 리듬 댄스 정말 정말 뭐 이런 거야 진짜 진짜 춤을 추면은 뭐 이런식이야 뭐 뭐 볼까요? 하면서 발도 그냥 이런식이야 거의 깨짝깨짝 깔짝깔짝 춤을 춰 이렇게 깔짝깔짝 앞에 뒤에 앞에 뒤에 그리고 한번 같이 추는 거 같이 어 같이 같이 파트너랑 같이 추게 돼요 한 번 돌리고 나도 돌리고 돌리고 이런식이야 이런식으로 앞으로도 가고 앞으로도 갔다가 두두두 갔다가 정면도 갔다가 머리켰다가 이런식 근데 정말 이런 거야 이런 춤이야 이런 춤 아 이렇게 이게 이제 그 그 약간 어르신분들이 가볍게 가볍게 춤도 추면서 기분도 이제 좀 하면서 좋네요 맞아요 살짝만 살짝만 해도 그러니까 요걸 추는 건데 이거를 배운 후 슬리피 슬리피가 슬리피씨가 슬리피씨가 이거랑 슬리피씨랑 장인어른 거야 친해지기 아니 아버지인가 하여튼 그때 결혼할 때가 아니었지 그러니까 그때 왜 장인을 아 아버지였나 하여튼 둘이 같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배워가지고 같이 이제 그거를 익히는 건데 너무 너무 웃겼던 게 이쪽 세계도 딥하더라고 아 이게 스텝이요? 스텝도 스텝이 별거 아닌 건데 각자의 명칭도 있고 전문가분들이 있어 이쪽에 이쪽에 고수분들이 있어 고수분들이 있고 서로 배틀도 해 심지어 그래서 그분들 중에 최고의 명인들을 찾아가지고 그분들에게 배우는 거야 사사받는 거지 그래서 명인들이 이런 거예요 뭐 아 이쪽에 가면 그 종로에 헤어 각자의 명인들도 이름이 있어요 명인 이름이 헤어화라는 헤어화 헤어화라는 분도 있고 무슨 꽃 이름 뭐 이런 각자 이름들이 있어 자기학꽃 어 정로에 헤어화에 가시면 그분이 좀 이쪽에 전문가입니다 딱 갔더니 영산홍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구두빵이야 구두를 이렇게 수선하시는 분이야 그분이셔 구두 수선은 아닌데 그분이 이쪽 계산 명인이었던 아 그래서 이제 구두 수선을 이렇게 하고 끝나고 하면 그쪽에 자기 거기서 그 춤을 하는데 막 자기만의 그 각자만의 특성들이 있어 예를 들면은 그 헤어화 그 뭐 그분 같은 경우는 무슨 다리를 벌리면서 쫙! 쫙! 뭐 이런 게 있거든? 중간에 리듬댓스요? 아니 그거는 그분만의 특징이야 중간에 자기만 시그니처의 동작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거는 다른 분들은 못할 그분만의 그래서 그걸로 되게 유명하신 분 뭐 어떤 분은 갑자기 하다가 이상한 모습 뭘 하거든 그런 거 이상하다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상하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각자만의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서로 배틀을 하는데 심지어 그거를 중계하시는 분도 있어 음 아 지금 아 지금 저턴이 나왔네요 막 이런 거 하면서 중간에 저턴이 나왔네요 그 두 분이 막 춤을 추고 배틀을 하는데 중간에 그걸 되게 해설을 해설을 해줘 그 댄스스포츠 같이 어 어 하는 거야 아 드디어 나왔네요 아 저 리듬 하면서 뭐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여기 트러플너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짚어준다는 거죠? 나 그게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아 세모방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진짜 재밌어 특히 그 리듬 리듬 댄스 그거는 명작이에요 아 근데 좀 하다가 없어졌어 그 해설님이 이렇게 하다가 쭈욱 뭐 이렇게 이런 슬리트 동작을 어 그런 것도 하는 거야 그런 것도 하는 거야 어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나왔네요 해설을 또 차분하게 어 해설은 진짜 진지해 그리고 그분들도 진지해 그리고 처음에는 슬리피 씨가 자기가 너무 웃겨가지고 웃음을 막 참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진짜 자기 진지하게 빠져들어 아 그걸 진짜 진지하게 막 하는 너무 재밌었어 슬리피 근데 그런 게 약간 어떻게 하면 약간 조금 뭐 마이너 감성일 수도 있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 하다가 좀 만 것 같은데 마이너 감성 맞는 것 같아 축제로구나 좋아하시는 거 하하하하하하 너무 재밌었어 자 알겠습니다 요거는 다큐멘터리 3일? 3일? 네 저는 다큐멘터리 저는 수방사인데 일단 3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흠 축제로구나 대 개코스 야 이거는 개콘하고 붙었네요 4강경도 8강경도 올라가니까 와 축제로구나를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하하하하 근데 축제로구나는 이제 없어요 근데 개코는 코미디 빅래그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건 축제로구나가 아닌가 그렇죠 사실 축제로구나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프로그램이에요 개콘이 슬픔을 담아본 적이 있어요? 하하하하 그렇죠 웃음만 담잖아요 우.. 개그.. 웃음과 슬픔을 같이 담았잖아 그렇죠 웃으면 입은 웃지만 마음은 우울 뭐가 더 대단하다는 아닌데 유니크하잖아 그렇죠 웹툰 작가 4명이 여행을 간다? 너무 슬프잖아 너무 슬프잖아 이런 게 어디있어 이런 대단한 기억이 어디있습니까? 난 이 짤만 봐도 고여 눈물이 하하하하 난 이 호민이 형이 지금 이 호민이 형만 봐도 눈물 고인다 이거 나만 봐도 고인다고 아 지금 이제 사람들이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지금 우리끼리 막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카메라는 또 계속 엄청 많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뒤로 하면서 찍고 있어 맞아요 삼촌 쟤는 뭐야 이런.. 윤수 형은 고양이를 발견했나 봐요 여기 앞에 하하하하 아니면 촬영 중간에도 고양이를 발견하고 가면 이탈하곤 했거든요 그니까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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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갑자기 갑자기 카메라 의식 안 하고 사실 리얼 다큐는 윤수가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 리얼로 리얼로는 고양이 발견한 것 같죠 아무래도 이렇게 세 명이서 얘기하고 고양이 지금 발견했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축제로 호나를 올리죠 네 윤수가 터졌을 때 기억 아 윤수가 터졌을 때 약간 너무 생생해 윤수 형 터졌을 때가 하하하하 거기였잖아 뭐지 메밀축제였나 강원도 윤수 형이 담당한 그 각자 그때 이제 한 명씩 그 뭐지 자기가 그 축제를 주도해서 리드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괴산고추축제였고 고추축제였고 형이 군산이었고 호민이 형이 하여튼 멋있었고 윤수 형이 이제 메밀축제였어요 맞아요 근데 메밀축제였는데 윤수가 너무 기획을 너무 못해온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한소리 했어요 오 내가 이 형이 계속 윤수가 터졌을 때 아니 형이 형이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나눠서 했어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그 메밀축제 때 그 메밀 주막 같은 컨셉으로 해가지고 메밀잔하고 시켜가지고 점심을 그걸로 먹으면서 했는데 먹는 것도 그냥 일단 카메라를 돌렸단 말이야 근데 먹는데 서서히 이게 감정이 고조되더니 좀 심각해진 거야 실제로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눈치를 막 보셔서 아 음식 주문하겠다고 난 나갔어 또 나는 또 털출했어 이게 정확하게 하면 그거였어 왜냐면 내가 걔가 이제 얘기한 게 뭐 이런 거였어 어떤 기획들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엔 여기서 뭐라고요? 저기서 뭐라고 했는데 윤수가 처음엔 뭐지? 여기서 무슨 뭐 사진 찍겠나? 별거 진짜로 약간 좀 좀 좀 좀 보잘것없는 방송적으로 좀 재미가 없는 것들이 앞에 막 깔려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꼽을 줬지 근데 예능으로 치면은 그 꼽 주는 게 계속 가면은 그걸 살리 있으면 되게 웃기 터지거든 왜냐면은 약간 좀 이제 재미가 없어도 내가 꼽을 주면은 그게 재미로 살 수가 있잖아 어떤 캐릭터로서 했다고 했는데 그렇지 근데 윤수는 그걸 이제 찐으로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터져치고 있어 그러니까 난 근데 양쪽이 또 이해돼 윤수 형이 기분 나쁠 만하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그런 캐릭터 이해가 없으면 그치 어 그게 어떤 일종의 막 욕쟁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욕을 막 하면 진짜로 이렇게 그렇지 그런 어떤 그런 형태의 예능적인 캐릭터로 롤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윤수 형은 진짜 상처받은 거야 왜냐면 자기가 중요한 그렇지 알콩달콩 준비도 많이 시작할 때 막 뭐 뭐 들고 가라고 소품도 준비하고 얼마나 되게 했거든요 그렇지 맞아 그래서 분위기가 엄청 심각해진 거야 그래서 나는 주문한 거 가져야겠다 이거 갖고 가고 홍민이 형은 계속 그 또 그 양말 경화돼가지고 그렇지 양말이 지르고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터지면 뭐가 문제냐 앞에 거에서 꼽 준 거고 뭐고 다 날아가는 거야 아 그 재미없게 앞에 쓰면은 그게 다 같이 날아가는 거지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 저랑 생일하고 생시까지 똑같은 피디님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 썽피디님 맞아요 카메라 데려 웬만하면 지독하게 다 찍는데 그렇지 카메라 데려 박수 앞에 잠깐 박수 딱 치고 딱 다 내렸어 자 이때 다 식사하시죠 그래서 스태프분들 다 식사 그랬죠 그때 심각했죠 맞아요 그래서 앞에 거는 거의 다 날리고 그냥 뒤에 것만 살았잖아요 거의 근데 그 편이 좀 잘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백일장도 있었고 그 홍민이 형 그 뭐 문어기사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윤수 형이도 소품을 또 준비해서 소품 같은 거 준비해서 뭐였더라 같이 하는 게임도 뭐 잔디에서 했었고 응 보물찾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나름 저는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게 그 벌어진 건 초반이었어 초반 아무튼 이게 계속 나온다 썰이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네요 아 아 아 아 윤수 형이 또 고양이 보면 또 멈추고 또 네 고양이 아 참 이거 아무튼 그냥 안하게 생각을 하죠 네 아무튼 예 하죠 특명아빠의 도전이 좀 더 보고 싶습니다 아 이거요 되게 높게 그 아니 너무 옛날 거니까 더 보고 싶은 게 있는 거 같아 아 알겠습니다 특명아빠의 도전 네 네 투요미스테리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토크에 그걸 알아냈어요 뭔지 축제로구나 있거나 없거나 축제로구나 얘기만 해요 그러네요 지금 뭐 월드컵이 아니고요 그러네요 축제로구나 그냥 썰프리 그러네요 예 자 투요미스테리 역장인데 둘 다 공포를 축제로구나인데 야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좀 야 이거는 좀 어렵다 두 개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투요미스테리 역장은 각 저 각각 가다가도 생각나서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아 이거는 예 그 뭐 또 있어요? 있었어요? 에피소드? 아니 그런거죠 그랬다 되게 슬프고 무서웠던 장 그 회차가 있어요 음 실화 이건 진짜 실화였어 네 뭐냐면은 이건 진짜 실화인데 되게 슬픈 이야기에요 뭐냐면은 엄마랑 왜 웃어요 왜 울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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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진만 보고 그냥 사진만 보고 사진만 보고 그 맞벌이 엄마 아빠였나 아이를 두고 간거야 예 두고 이제 두고 가는데 애들이 어린이들이니까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간거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옛날에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어 집안에 뭐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다가 불이 난거야 집이 아이고 근데 그게 투어 미스터리 국정에서 그게 나온거야 너무너무 슬프죠 무서운 것도 앞에 보여주고 갑자기 이게 나온 슬픈 이야기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겹치는 희상한 감정이 드니까 너무 그날은 잠을 못 잤어 아 쫙 다운돼서 쫙 가라앉았어 그 너무 그게 막 무섭고 슬픈 감정이 막 뒤엉켜가지고 그 멸은 막 잠이 안왔어요 진짜 보고나서 저는 아무튼 그런게 있었고 저는 이거 뭐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축제 로고나 같은 경우에 할 말이 있는게 또 있어요 야 이거 뭐 토마토 화천 화천 토마토축제가 있었죠 야 이거 진짜 뭐 화수분이다 전성이야 화수분이야 이런 데 안 한다고 이거를 어 우리가 기회만 있으면 해야지 이게 진짜 전설이에요 이 편이 하나 있었는데 화천에서 이제 군인들이 하는 군인들이 진행을 좀 도와줬었었어요 이게 오뜨개 부대 근처였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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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기자 부대 그거만 봐도 얼마나 참혹했는지 알죠 전쟁터죠 그렇죠 호빈이 형 또 이게 또 엄마 찾는 아이처럼 전쟁터였어 지금 맞습니다 이게 그때 그 호빈이 형 이게 페이스페인팅 할 때였는데 맞아요 하하하하하하 너무 웃겼어 이게 있었는데 이게 엄청 땡볕이었고 이때 그게 있었어요 토마토로 만든 안에 경기장이 있어서 풋살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맞아 맞아 그럼 뭐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리 다니는데 난리 아니었어 처음엔 어 뭐야 들어가래 막 들어가래 그랬어 징발된 사람처럼 들어가 들어가니까 영문도 모르고 들어가 준비됐대 일단 들어가 일단 들어가는데 들어갔는데 앞에 그 원래 하시던 풋살 하시던 분이 세 분이 이미 기다리고 있어 우리랑 하려고 4명이었나 그랬어 4대4로 4대4로 하는데 우리가 축구 좀 못하니까 일반인 2명에 우리 멤버 2명 저쪽에도 똑같이 넣었어요 3대3이었나 아무튼 모르겠어 아무튼 그냥 했는데 한 10초에 밖에 되게 재미없는 거야 진짜 진짜 보기에는 되게 재밌어 보였는데 막상 우리가 너 너무 못하고 아이고 토마토 미끄러워 미끄러워 미끄러우니까 진짜 다치는 거야 자빠지면은 잘못 잡히면 뇌진탕이야 이게 진짜 미끄러워요 근데 이게 여기가 그래도 좀 에어를 넣었어요 그래도 좀 넘어져도 그래서 했는데 요런건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냄새가 올라오잖아요 아 그 냄새가 익은 토마토 냄새가 이게 이야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랄까 케첩 냄새도 나면서도 하여튼 말도 못해 그리고 이게 첫째 날도 아니었을걸 이게 아마 우리가 갔을 때가 몇 번 했어 여기서 벌써 풍이 형하고 혼민이 형 있는데 또 카메라가 또 이 사람 많은 데서 막 들어가고 아 아 비교하냐 결국 끝나고 나서 계곡에서 또 푸닭거리 한 번 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때 푸닭거리 계곡에서 푸닭거리 또 한 번 하고 상승에는 안 나갔는데 방송에는 안 나갔는데 그때 계곡에 그래 이제 거기서 방송에서는 이제 제작진은 이제 우리끼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계곡에 몸 담그고 야 오늘 어땠어? 막 이런 얘기하는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딱 갔어요 삶 없는 왜 이렇게 싸우냐 어? 왜 이렇게 싸우냐 나는 진짜 이 정도로 그 심각한 프로그램 찍으면서 계속 이렇게 심각한 프로 처음 봤어 하하하하 매화가 크로마트곡이야 하하하하 매화가 상남위인조고 하하 근데 그때 이제 뭐였지 그때 뭐였냐면은 이제 몸에 이제 토마토도 다 묻었고 하니까 막 근데 이제 아 오늘 너무 수고했다 하면서 이제 계곡에서 이렇게 물장난을 하고 있는데 그 어느 동네든 간에 화가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특히 방송을 하고 있으면은 화가 더 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이제 난입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계곡 이제 토마토 축제가 끝나고 이제 몸에 토마토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씻기가 좀 힘드니까 근처 계곡으로 가가지고 막 물놀이 하면서 이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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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이제 소감 말하고 이제 끝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계곡 가서 막 이렇게 노는 거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작진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계곡에서 이렇게 촬영하고 펜션 들어가서 샤워시설만 이용하고 끈 그래서 이제 뭐 대금을 지불하고 딱 찍고 있었는데 우리가 막 찍으니까 위에 있는 펜션의 한 그 주인댁에 있는 분이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러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 그치 근데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피디님이 아 왜 그러냐 근데 계속 막 막 욕을 하면서 막 시방 꺼 막 어? 꺼져 막 여기서 왜 막 계속 알고 보니까 그분이 노래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좀 그 펜션 주인분이 감당이 안 되는 뭐 어떤 가족이었나 봐 응 그래서 막 자기 노래방한테 시끄럽다 이거야 응 그래서 피디님이 계속 막 욕을 하니까 이제 카메라 감독님도 요즘 열받아서 아 욕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블루투 그 원거리에서 고함으로 대화를 해 우리는 계곡 아래에서 이렇게 찍고 있었고 여기서는 막 뭐라고 욕을 막 이쪽으로 향해서 하고 있고 여기서 아 욕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이야 피디님이 빡쳤지? 그렇죠 나랑 사주 같은 그렇죠 송피디님이 빡쳐가지고 올라가 그렇지 올라가서 막 아니 우리도 돈 내고 응 응 그렇지 가락박할건데 근데 왜 그러는거야? 하면서 막 올라가서 이제 막 하더니 내려대 다 끝났어 다 끝나고 막 하면서 내려가면서 나보고 야 같이 안 올라갔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들 같이 안 올라가 아 그랬어? 나 올라갔는데 왜 같이 안 올라가 아니 출연젠데 왜 올라가 올라가면 다 따라올 줄 알았는데 혼자 올라간거야 아 원팀이라 하겠구나 우리는 원팀이다 우리라고 생각하고 시야에서 다 따라올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게 계속 올라올 줄 알았는데 왜 나보고 안 올라가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가지고 이제 둘은 막 얘기하다가 멈춰야되고 그리고 또 오민이형 양말 경화됐어 또 심각해져 심각해져 굳었어 굳었어 굳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었고 얘기 소감 얘기하려고 하면 갑자기 요기 튀어나오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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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하니까 웃긴데 맵의 레전드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몰랐어 그치 왜냐면 촬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몰랐는데 그러니까 아 음 그러면 또 거기 또 작가님들이 되게 좀 뭐라고 하지 좀 온순한 성격이야 그렇지 아 왜 그래 또 그렇지 그렇지 근데 사실 이제 프로들은 막 그런게 좀 혼란이 있고 난다면서 자 그래서 말해줘 하면서 막 막 그 텐션을 유지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쫄았잖아 얼었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발근쳐 발근쳐 그래 옆에서는 계속 욕하고 있고 말만 하면 욕하는데 그러니까 막 돌아가시면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한꺼풀 더 뒤에서 어 축제로구나 라는 예능을 찍는 예능팀 시트컴이라면 되게 웃겨 그러면 웃기지 되게 매일에 에피소드 매일마다 이거 뭐 장난 아니지 한꺼풀 더 갔어야 돼 뒤로 그렇지 축제로구나 라는 가상의 예능 제작팀의 이야기 그렇지 그렇지 출연진과 PD와 그 작가와 카메라 감독과 각자 캐릭터가 있고 막 좌충우돌 그렇지 어떻게든 재밌는 예능을 만들기에 맞아 맞아 그런거였으면 진짜 웃기지 아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좀 무난하게 찍었던 화는 별로 기억이 안나 아 맞아 그랬더니 뭐지 뭐 그런것도 있었잖아 우리 무슨 공포 무슨 뭐지 이렇게 막 무서운거 하는거 있었지 호러축제 합천호러축제 합천호러축제 얼핏 기억은 나는데 특별히 그날 그냥 무난하게 재밌게 찍었던거 같아서 그것도 있었어 합천호러축제는 그거였어 무서운거 체험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어느 날 딱 갔는데 이제 무당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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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당 그 가짜무당 맞아 그니까 뭐 부적도 쓰고 막 하는 그런 컨셉 그런거였어 맞아요 맞아요 들어갔는데 다 못맞추는거 하나도 못맞추고 웃기는것도 아니고 뭐지 약간 이런느낌이 또 우리가 또 아마추어니까 분위기를 못살렸어 또 쭉 가라앉혀가지고 하하하하 또 쭉 가라앉혀서 사실은 그치 그냥 못맞추는게 사실 못맞추면 당연히 왜냐면 그분이 아마 연기하시는거 아니야 그분은 그냥 그냥 거기서 연기를 하신거잖아 뭐 그런거 하는게 아니고 그냥 그냥 거기서 고용된 그냥 가는건데 진짜로 못맞.. 맞춰봐 이렇게 돼버린거 아니야 그때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왜 못맞춰 이렇게 돼버린거지 분위기 좀 또 그때 또 쌓여지고 한 번씩은 쌓여진 상황이 있었어 그때 우리 2회 울산 그 호민이형 상괭이 그 나왔던 때 있죠 아어어어 맞아요 울산고래축제 어 무산고래축제 그때도 좀 쌓였었죠 그때 쌓여진 이야기 있었나? 우리는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쌓였어 아니아니에요 형이 뭐 쌓였지? 형 아니었어요 뭐 누구였냐면은 그 염라대왕으로 강재준님이 나왔어 아 그게 거기서? 강재준님이 염라대왕이 그때 컨셉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재밌는 축제를 다니면 환생을 할 수 있는 컨셉이었고 음 영라대왕 님이 지켜보는 거였는데 하나 찍으려고 계속 대기 하신 거 그래가지고 분위기 좀 안 좋았어 그니까 그게 이제 그치 왜냐면은 뭐 이게 좀 그렇죠? 좀 뭐 좀... 좀 약간 저희가 미... 저희도 왜냐면은 우린 뭐... 강재진 님이 화를 내신 게 아니고 그치 그치 우리가 괜히 눈치 보이는 거였잖아 왜냐면은 계속... 이게 맞나? 우리끼리 왜냐면은 계속 우리 때문에 계속 대기를 하셔야... 이건 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fucking 아마추어 4명인데 프로... 프로 예능인이 기다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살짝 걸리려고 어... 그 부분이 너무... 너무 죄송하고 저 죄송했지 이렇게 생각했지 너무 죄송하고 아무튼 좀... 그때도 좀 약간 아비규원이었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작가들이다 보니까 예민해서 눈치는 잘 봐 눈치는... 누가 불편한 거 있잖아요 누가 불편하면은 눈치 기가 막히게 봐 오지게 보고 그 그때 울산 그 고래축제도 이렇게 뒤로 찍으면서 가잖아요 ㅋㅋㅋㅋㅋ 돈 잡혔는데 밀고 들어가는 거야 맞아 사람들이 이렇게... 찍는 게 사실 그래도 어렵거든요. 통제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누가 밟았어. 밟아가지고 감독님이 밟아가지고 아악! 화가 났어. 근데 그게 내가 슬쩍 보면서 안인 척하면서 슬쩍 봤는데 우리는 가야 돼. 멈출 순 없어. 그럼 우린 가고 작가님이 사과를 계속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편하게 놀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우리도 왜냐면은 우리도 막 사실 우리가 어디 앞에 앞장서는 성격들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거기서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아 이거 우린 도저히 안 맞는데? 성격이 안 맞는데? 우리가 연예인이 누가 봐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라면은 차라리 괜찮아. 그럼 사람들 좋아야겠지. 그나마 아 그래 그게 약간 누그러질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쟤네 뭐야? 뭔데 이렇게 막 길막아 이게 될 수도 있잖아. 더 열받는 요소지. 이게 쟤네 누군데는 열받는 요소. 그렇지. 아 그거 생각난다. 물총축제. 물축제? 그거 어디였지? 거기는 또? 아 물총축제 물총축제 아 거기는 장흥 물축제 장흥 장흥 물축제 처음에 시작해서 물총으로 시작했어.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그냥 막 그냥 어디 한 몇 4, 4, 5 몇 블럭을 막아 놓고 거기서 그냥 마음껏 물총을 누군튼 막 쏘고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있었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는데 근데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뭐 카메라 돌고 막 하잖아요. 하는데 거기 보면 중간중간에 물을 수급받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문방구가 있어. 문방구에서 아저씨들이 막 물총에다 물도 넣어주고 막 해요. 그럼 물을 어디든지 수급받아서 막 쏘고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오고 카메라도 몰려왔잖아. 근데 어떤 꼬맹이가 꼬맹이들이 신나잖아. 꼬맹이가 저쪽에 막 놀이터러 간 거야. 난 이제 손 씻으려고 했는데 꼬맹이가 막 와가지고 물 주세요! 하는데 아저씨가 그만해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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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눈치 보여요. 눈치 보여. 애가 무서워. 거기서 눈치 보여. 눈치를 너무 많이 그만... 그게 너무 적당히 해라. 너무 기억이 나. 왜냐면은 거기서 사실은 그거 많이 한다고 뭐 뭐 매출이 오른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이 얘기는. 왜냐면 거기서 영업을 포기한 거니까. 그날은 사실 따지고 보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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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 그대 때 물총 할 때 진짜 뭐 계속 뭐 파파관데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4명이서 했는데 야자 노세요! 됐어 또 이제. 투입 됐어. 맞아 맞아. 강제 징발돼서 전쟁터로 딱 내려왔어. 헬기 타고 딱 내려왔어. 딱 투입. 작전 개시. 자 물총 싸움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총으로 막 야 근데 막 우리가 도망가고 막 서로 쏘고 막 하면서 카메라 감독님도 막 달려가고 미끄러워했겠는데 진짜 위험했거든. 막 하고 막 진짜 막 누구 잡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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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놀지도 못하는데 막 용서가지고 다 했어. 다 켜고 끝나가지고 하핳 이러고 있는데 필드팀이 쓱 와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못 놀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왜 이렇게 못 놀아요? 우리 최대치로 놓는 건데! 진짜 진짜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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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우리 마더댄스2 나올 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왜 이렇게 못 놀아? 이러니까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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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안그러다가 못하는 거 그 뭐지? 용서가지고 했는데 자괴감 밀려오는 거 아니죠? 자괴감 괴되고 우리는 약간 좀 우리 한계치 오버클럭으로 해서 움직였거든요. 야 이 정도면 야 오늘 우리끼리는 야 오늘 존나 웃긴다. 야 오늘 대박이다. 야 웃기는 장면 너무 많아. 라고 했는데 와가지고 왜 이렇게 못 놀아.. 근데 나는 그게 왜 자괴감이 오냐면은 우리가 서로 말은 야 너무 재밌다 재밌다 하는데 속으로는 좀 이상한데? 좀 어색한데? 아 좀 좀.. 좀 그렇게 막 시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마음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못 놀아야 하니까 갑자기 확 오는 거야. 아 맞아. 그게 맞는.. 맞는 말 같애. 아 그렇지 그렇지. 자기 현타가 확 와. 어.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계속 나오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우리 뭐냐 그 물.. 뭐 고기 잡는 거 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기 그 다음에 고기였어요. 그치 그치. 가서 이제 강으로 투입해 가지고 갑자기 물고기를 지금.. 물고기를 손으로 잡아야 돼. 그니까 거의 그니까 나는 용병.. 용병 느낌이었어 그냥. 전쟁터 떨궈주면 알아서 생환해서 돌아오고 전쟁터.. 뭐.. 작전지역 떨궈주면 또 알아서 생환하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물고기 잡는 곳 가면 막 잡다가 또 이동. 그럼 봉고차에 또 실려가지고 터둑터둑터둑 와서 기절해있어. 또 투입하면 또 잠 깨가지고 자투입하면 또 잠 깨가지고 하하하하 진짜 하드트레이닝 한 겁니다. 갑자기 저 지금.. 저 돌로 된 다리 저희가 그리면 좋겠다. 저쪽으로 가세요. 그럼 또.. 걸어가야 돼. 돌을.. 또 가. 아.. 아.. 이 예능이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만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많아요. 예를 들면 그니까 강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니까 그니까 한강에 그냥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이었어. 그냥 쌩강에 들어가는.. 그치. 장흥에 있는 강에.. 맞아요. 여기를 양쪽을 다 막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놀 수 있게 그리고 뭐지 그거 그거 처음에 그것도 했었잖아. 무슨.. 뭐지? 이렇게 오리배 경주를 했었나? 하하하하 장흥물축제 때 그거였나? 오리배.. 그날이 그날이야. 그날이 많은 거였어. 진짜 많은 거였다. 물총쌍 물.. 물.. 그거.. 물고기 잡기 오리배 타는 거. 시합.. 시합.. 진짜.. 와.. 그날.. 정말.. 약간.. 우리 진짜 오버클럽으로 에너지 너무 많이 썼어. 그때. 그리고.. 촬영 시간이 일단 길어요. 그치. 오리는 뭐였냐면은 4명이 경주하는 거였어요. 2대 2로 경주하는 거였나? 그치. 그치. 맞어. 1대 2로 경주하는 거였는데 아무튼 우리.. 누구누구 두 명 있었어요. 경주한도 저쪽 돌고 오는 거예요. 맞아. 돌고 오는데 미친듯이 하는데 근데.. 이게.. 중간쯤 가다보니까 재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스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배 타고 두 명이서 배 타고 갔다 돌아오는 거잖아. 중간쯤 갔을 때 그 현타감이 왔어요. 아.. 이게.. 근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게? 되게 힘이 들었어 근데. 힘은 힘대로 들고 이거 끝나고 나서 물고기도 잡아야 되고 아..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뭐였지? 왜? 그때 아마 교대로 했을 수도 있는데 1대 1이었겠죠? 가건에 내가 호민이 형하고 붙었어요 내가. 형은 윤수 형하고 붙었을 거예요. 2대 2가 아니었어요. 1대 1이었고 2대 2 아니었어? 1대 1이었어? 그거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갔는데 난 호민이 형이 상대였던 건 기억나. 돌고 오는데 아.. 2대 2다. 형이 저쪽하고 저쪽 건너가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최대한 부치를 해. 진짜 맞아 맞아 맞아. 형이가 건너가려고 또 형이 형들 다 배가 전복됐어. 맞아. 오리배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 빠져가지고 맞아 맞아. 전복됐어. 약간 좀 이제 왜냐면은 웃게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이게 사실 둘이서 뭐 시합하는 뭐 만화가 내면서 시합하는 게 뭐가 궁금하겠어 오리배 전복돼가지고 우리 빠졌는데 그때 그.. 구명조끼 하고 가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막 해가지고 아.. 너무 재밌었다고 했는데 위험하다고 잘렸어. 편집했어. 우리는 아.. 맞아. 그래도 그림 나왔다. 야 이거 그림 나왔다. 야 이거 재밌다 재밌다. 그랬는데 위험해 보인다고 위험해 보인다고 통편집됐어. 통편집 그냥 편집은 아마 이렇게 했어요. 뭐 호민팀 1승 딱 그냥 끝났으니까 호민팀 승리 뭐 이렇게 해서 웃는데 나름 막 물에 푹 빠져가지고 재밌었거든. 그리고 그렇게 놀면은 또 또 잘못된 예시를 또 남길 수가 있으니까 파파괴 파파괴. 맞아. 파두파두 괴담. 해서 축제로 공단해요. 그럼 축제로 공단해요. 다시 했으면 좋겠 그니까 하.. 내가 하긴 싫고 봤으면 좋겠지. 그치. 가상에 이 네 명이 하고 나는 보는 입장에만 이로만 그러면은 다시 보고 싶다. 아 근데 다시 한다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사실은 그때보다 재밌는 왜냐면 그때 좀 약간 분위기도 경직돼 있으니까 그게 나온 거야. 편하게 하면 안 해 그냥 아 안 할래요 이러지 지금 우리는 편하게 주면 안 할라고 그렇지. 아 그냥 뭐 이렇게 만약에 아 그냥 딴 거 해. 아이고 적당히 합시다. 우리 충분히 했어. 딴 거 하죠. 이렇게 되겠지. 이때는 좀 약간 경직되고 좀 강압적이고 요런게 좀 살짝 깔려있으니까 그래서 재밌는게 많이 나온 거야. 그렇지. 그렇게 재밌는게 나온 거야. 사실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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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축제로구나 를 올리도록 하죠. 네. 특명 아빠의 도전인데 축제로구나. 이야.. 사실은 축제로구나의 말로 우리의 도전이었어요. 네. 그렇죠. 매회의 도전이었어요. 매회가 진짜. 한 명의 도전이 더 어.. 강력하겠어요. 네 명의 도전이 더 강력하겠어요. 심지어 여기에는 아빠가 둘이나 있어. 네. 이 당시에. 그렇죠. 이 당시에만. 이야.. 지금은 세 명. 그렇죠. 아.. 고양이 아빠. 고양이 아빠. 고양이 아빠. 고양이 아빠. 축제로구나 결승. 올리죠. 저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 이거는 그.. 촬영본이 좀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없겠죠. 아마. 없겠죠. 아.. 진짜 이.. 감독판으로 한번 다시 보고싶어. 보고싶다. 다시 했으면 좋겠다 싶은 TV프로그램 월드컵. 우승은요? 축제로구나입니다. 축제로구나가 올라갔네요. 위험한 초대 리마스터요. 제발. 무도 미방분 올려줘. 무도 미방분이 진짜 인기 많겠다. 그러니까. 그.. 다 그.. 뭐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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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낙 받아가지고. 그치 그치 그치. 유튜브용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할 사람이 없겠다. 자료가 남아있을까요? 아.. 미방분이? 미방분이 안 남아있을 것 같은데. 방송국 보통 그런 것까지 좀 남기긴 하긴 하던데. 모르겠네. 미방분이 근데 옛날에 막 보면은 막.. 촬영 그때 막 스케치했던 거 막 그.. 자료 사진으로 갖고 올 때 있잖아요. 그니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문제는 이제 이거를 누군가가 총대매고 해야 되잖아요. 기획을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런 게 문제지 사실. 축제로 고르는 미방분이 있어도 주시면은 우리는 또 태환씨도 있고. 아 그렇죠. 우리는 쓸 수 있죠. 쓸 수 있는데. 침투부에서 좀 사가고 싶네요. 그러니까. 원본 잘.. 통으로. 통으로 사가고 싶네. 우리의.. 우리.. 우리만이나 그냥 보고 싶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앉아서 밥 먹으면서 보고 싶다. 통으로 감사합니다. 네. 자 요거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만든 건데 그 사이에 많이 해주셨네요. 어 그러네요. 야.. 골든벨하고 슈퍼스타 게임은 우승한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우승한 적이 없고요 여기. 토요미스테리극장 우승한 적이 없네요. 어? 어.. 실망이다. 그 정도 안 골랐잖아요. 그렇네. 우승한 적이.. 어.. 티비는 사랑하는 식구가 우승을 한 번였어요. 아.. 축제로 고나도 우승을 했는데 우리 때문이겠지? 하하하하하하 뭐 수방사, 강심장, 쟁반.. 어.. 오 다큐삼일도 은근히 있어요. 야.. 무한도전이.. 아 이게 전형.. 이게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진짜.. 전형적인 히오스야. 진짜.. 요구하는데 막상하면 안 봐. 그러니까.. 다큐삼일은.. 일요일 저녁을 마무리하기에 너무 좋긴 했어요 사실은. 아.. 근데.. 아 너무 양질의 프로그램이고 너무 그게 있는데 결국은 손이 안 갈 확률이 높아요. 하.. 안타까워. 다큐삼일은 좀.. 이건 딱 글씨만 봐도 저조차도 다큐멘터리를 3일 딱 들으면은 가슴이 뭉클합니다. 응. 어.. 그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똑같은 말을 다 내뱉어요. 같은.. 모든 사람들.. 어어.. 그치. 이런 게 많아져야 된다. 하하하하하하 다 그런 얘기랑.. 이런 게 많아져야 돼. 그리고 나는.. 이런 건 확실히 좀.. 어.. 좀 더.. 제작비를 지원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을.. 그렇죠. 입을 모아 말해.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아큐삼일의 좋은 점은 사실 그거였던 거 같아. 한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거나 또는 그.. 삶의 몸에.. 녹아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건 어디서 들어. 응. 그렇잖아. 그치. 그게 너무 좋았어. 아.. 이게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네. 뭐.. 진호 형 2등? 지니어스에서는 항상 1등이었어요. 아니.. 여기 2등 했었죠. 아.. 그러네. 아.. 여기서는 2등이네. 아.. 콩이 형.. 콩이 형도 콩등 했어요. 여기서. 뭐 있나봐. 뭐.. 뭐가 있나봐요. 있나보네. 우주적인 어떤.. 연결고리가 있나봐요. 그러네. 이렇게 잘 알아봤고요. 무한도전이 역시나.. 우승 비율이 62.79면은.. 나는 오히려 이게 나는.. 슬.. 슬픈 인간이라고 봐요. 저는. 비극적인 인간. 저는. 무한도전의 즐거움을 모르는 당신이 불쌍해. 나. 저. 딱 그 말을 딱.. 아닌데.. 무한도전을 안 보는 삽니다. 흥! 아.. 볼 수 있으니까. 어.. 이제부터 시작하면은.. 남들이.. 와.. 좀 부럽다. 어.. 주우민 작가님은 집에 가셨어요. 애초에 오늘 5시까지 밖에 못하셨어요. Arg 8ругgrass. 정말 저렇게 잘 알아봤어요. 축제력은utan 얘기만 실컵해요. hee... 흐에의.. 축제력은uti... 다음엔 PD님 한번 모셔가지고.. 아.. 시원?? 에. 작가님이랑 같이 모셔서.. 또 얘기.. 얘기들면.. 쟈 재밌을거같아. 에이. 저랑 동갑이죠. 사주도 똑같죠. 이 시절에 얘기 다시 하면 더 재밌을거 같아. Song PD님. 아.. 흠.. 반대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han.. 음.. That.. 그러면은 뭐 어떻게 마무리 할까요? 7시 어? 벌써 7시에요? 네 슬슬 이제 마무리.. 아이고! 이제.. 아이고 우리 귤이 이제 보러 가야 될 시간이 슬슬 나가오네요 갈띵쇼? 갈띵쇼는 근데.. 흑화할 것 같은데요? 축제로거나 또 할 것 같은데.. 진짜 심각해져가지고 아니 갈띵쇼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 보고만.. 진짜 화내고 분위기 진짜 쌓여져서.. 아니 아니라.. 음.. 약간 보기만 해도 약간.. 귀가 빨렸어요 아까 그거 보고.. 빡빡 드셨구나 예 정세가 나 눈치 보고 계속.. 안.. 저한테 안 맞는.. 귀여운 예쁜.. 아동복 같아요 음.. 입고 싶지만 난 어른이야 알겠어 자 그럼 마무리 짓고요 저희 신 개념 그게 있습니다 지금 이거 스템 롤 아니 스템 롤이 아니고 후원자 롤 음 이거를 하면서 마무리 짓거든요 그거 하고 가도록 하죠 인사하시고 가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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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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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